Q. 시작했어요? Q. 시작했어요? Q. 시작했어요? Q. 시작했어요? Q. 내일 스페인으로 가야죠? Q. 말씀하세요? Q. 말씀하세요? Q. 해도 돼요? Q. 네 Q. 내일... Q. 여기 들어가도 돼요? Q. 어? 상관없죠? Q. 7시까지 라덴팡스를 가야 돼요. Q. 저녁 7시. Q. 저희 그전에 계획은 그전에 시간 많으니까 Q.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 때나 Q. 여유가 있으니까 Q. 여유가 있어요? Q. 그전에... Q. 나 할거면은 Q. 언제쯤 하고 싶은지 그냥 대략만 알려줄거에요. Q. 아... Q. 그러면... Q. 다시 말씀해 주시면은 Q. 내일 시간을 몇시? Q. 7시까지만 라덴팡스 가면 되니까 Q. 수영장 거기에 가면 되니까 Q. 저녁 7시 Q. 네 Q. 그전에 아무 때나 한번 나갔다 오면 될거 같거든요 Q. 아 그래요? Q. 그거를 시간을 정해서 Q. 정해서 Q. 가이드분한테 스펜바이 몇시 해달라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Q. 그거를... Q. 지명님이 그냥 정해주세요 Q. 제가 그냥 정해진 대로 따라갈게요 Q. 제가 내일 그... Q. 수영 응원 가는데요 Q. 수영 응원 가기 전에 Q. 여기서 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Q. 생각을 했는데요 Q. 경기장 주변에 어떤 분위기나 Q. 이런 것들 좀 보여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Q. 내일 야외... Q. 야외방을 좀 할 것 같습니다 Q. 저 옷은 이제... Q. 코난처럼 Q. 그리고 지금은 사실 뭐 Q. 제대로 된 막 엄청나게 Q. 각 잡힌 방송은 아니고 Q. 그... Q. 개회식 하기 전에 Q. 뭐 좀 Q. 붐업 하는 의미도 있고 Q. 여러분들과 좀 소통도 하고 Q. 올림픽을 좀 알아보는 Q.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Q. 떨릴 게 없는 게요 Q. 사실 Q. 개회식 하면은 Q. 거기서 이제 Q. 정식 중계진 분들이 Q. 중계를 하실 거예요 Q. 그래서 이제 Q. 배성재 캐스터님하고 Q. 약간 같이 보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Q. 프랑스 에어컨 나와요 Q. 저 있는 숙소는 Q. 에어컨이 없거든요 Q. 근데 에어컨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Q. 없어도 창문 열면 시원합니다 Q. 그리고 여기는 Q. 지금 보면서 느낀 건데 Q. 그게 없어요 Q. 방충망이 없어요 Q. 방충망이 없어요 Q. 그래서 밤에 Q. 창문을 못 열어요 Q. 창문을 못 열어요 Q. 방충망이 없어서 Q. 그러니까 Q. 밤에는 이제 Q. 빛보고 들어오잖아 Q. 벌레가 Q. 그래서 열면은 Q. 막 모기들이 들어와요 Q. 그리고 골판지 침대가 Q. 실제로 Q. 침대가 골판지로 되어있고 Q. 침대가 골판지로 되어있고 Q. 조금 그 Q. 퍽퍽 체봤거든요 Q. whim purity 방이 좁구요 공용공간이 넓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두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샤워하는 데 샤워랑 세면대가 있는 데가 따로 있고 변기만 따로 있어요 쌩뚱맞게 아프리카 미리보기는 남는지 안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화면이 아프리카 중계화면으로 바로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현지에서 ibc 에서 받는 영상을 고대로 조합해 가지고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중계화면하고는 조금 달라요 해설진의 지금 이게 어떤 어떤 식이냐면 제가 설명을 좀 살짝 드리면은 네 오늘 아프리카만 합니다 아마 그 중계권이 다른 그 플랫폼에는 없어가지고 아 안 켰네 안 켰네 좋아 좋아 플랫폼 했다 녹화를 안했어 자 이제 녹화까지 떴구요 지금 녹화 네 녹화 떴어어 지금 떴어 경로까지 한번만 확인해 볼까요 네? 경로 경로? 네 황정쌀 1님 1개월 정기구독 감사합니다 네 아 됐어 네 오케이 아 제가 큰일 날뻔였네 녹화를 안 띄울거였네 잠깐만요 두개가 뜨냐 이게 왜 두개가 뜨지 저장하는게 두개가 떠요 여기를 다 지워야 돼요 혹시 저장하는게 두개가 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봐요 후원챗 후원창이 여기 있잖아요 후원창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네 두개가 떠요 아 그러면은 여기를 다 지우세요 네 다 지우세요 네 여기 세개? 네 세개 맞나? 네 맞습니다 세팅창도 지워도 있고 네 지금 나오니까 네 오케이 지금 가상 카메라 톱니바퀴 한번만 눌러서 거기 말고 여태꺼 네 이따가 요거 네 이따가 장면? 장면에서 캠 한번 캠 한번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아니 저희가 따로 캠 버전만 있는 거를 저장을 하려고 어 지금 OBS를 두개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아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게 어 중계 실제 그 SBS에서 정식 해설위원님들이 이제 중계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영상을 보고 이제 같이 보면서 뭐 우리가 뭐 뭐 이러쿵 저러쿵 이제 첨언을 할 거예요 마치 뭐 LCK면은 LCK에서 정식 중계진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데 뭐 그 같이 보는 사람이 뭐 이제 멘트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할 텐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거를 여기서 영상을 따가지고 목동으로 보내요 목동에서 이제 조합을 할 거 아니야 막 여러가지 CG도 붙이고 SBS도 붙이고 뭐 붙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볼 텐데 내가 그걸 보려면은 다시 그걸 또 갖고 와서 파리로 갖고 와서 그걸 또 봐야 돼 보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제일 느린 중계가 되는 거야 왔다 가는 거니까 한국 여기서 찍은 거 한국에 보내서 포장하고 포장해서 다시 와서 그걸 보면서 하려면은 세상에서 가장 느린 중계가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여기서 영상 현지에서 영상하고 여기서 직접 그 하는 해설하고 목소리를 합쳐가지고 합쳐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그걸 보고 하는 거라서 실제 여러분들이 그 TV에서 보시는 중계 그 화면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 뭐 CG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간 상태로 해설진의 목소리와 여기서 나오는 그 영상하고 합쳐서 나오니까 그렇게 좀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옆방에 지금 바비왕님이 실제 지금 들어가시네요 네 지금 들어가셔서 어 그 TV 중계 개회식 중계 이제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좀 약간 일찍 킨 거고요 어 지금 현지 시각으로 이제 6시 9분인데 현지 시각으로 8시에 시작하니까 어 여러분들 이제 한국 시각으로는 새벽 3시죠 저는 이제 좀 그전에 뭐 개회식이란 무엇이냐 뭐 여기 지금 파리 어떤 분위기냐 뭐 혹은 여기에 뭐 어떤 어떤 종목들이 어떤 장소에서 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냥 좀 같이 알아보면서 그냥 좀 같이 알아보면서 좀 시간 보내고 어 새벽 2시 반에 어 배성재 캐스터님 오셔가지고 개회식 전에 한 30분 동안 얘기 좀 하다가 어 그렇게 해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얘기 하다 말았지 그 숙소 어 나중에 한번 그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했냐면요 오늘은 그 낮에 잠깐 그 방송했었잖아요 그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저녁이죠 저녁에 저희 그 테스트 방송 한번 했었고 한 다음에 그때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점심때였거든요 점심 그래가지고 이제 2시쯤에 가가지고 어 USA 그 하우스라고 있어요 무슨 어디 궁을 뭐 USA 하우스로 만들었는데 그 앞에 있는 식당 가가지고 좀 먹었습니다 지으라고 했나요? 애초에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제가 말씀 드렸었나요? 지금 여기에 원래 이렇게 배지를 붙이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뭐 말했어요 아까? 붙이고 다니는데 그 밥 먹으러 갈 때 거기에 있는 그 숙소에 있는 기도 한 분이 아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거 뭐냐 그러면서 막 나한테 막 자꾸 막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어 알았다 알았다 난 못 알아듣으니까 그냥 알았다 알았다 해서 갈라오는데 자꾸 잡아 그랬더니 계속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야 막 그 뭐야 바디랭귀지도 똑같이 하고 그래서 자꾸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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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요? 계속 내가 You want?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분도 영어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대충 뉘앙스가 어 내가 막 준다고 하는 거야 어 어 어 막 이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뛰어서 드렸지 이게 원래 올림픽이 이제 문화인데 자기들끼리 배지 교환을 한대 막 그 축구 선수 유니폼 막 교환하듯이 막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듣긴 들었어 그래서 이제 드렸지 그래서 기도분 한 분 드렸어 그래서 기도가 딱 봤더니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뭐 메르시 메르시 이렇게 하셔서 제가 아 달라 나도 달라 달라 You have I want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프랑스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야 저 이거 이거 달라고 할 때는 저한테 맞춤형으로 막 이렇게 막 떠듬 떠듬 막 단어 단어 바디랭귀지 막 다 포함해가지고 막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나도 줘 나도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막 유창하게 프랑스 말을 막 하는 거야 못 알아듣잖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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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나 이제 원래 세 개 있었는데 두 개 밖에 없어 그래서 요거 근데 제가 없다고 하니까 여기 스브스에서 이만큼 또 챙겨줬어요 배지 그래서 배지 달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은 이거 주라고 따로 챙겨주는 느낌으로 마치 그 학교에서 자꾸 뺏어가는 애들 있으면 이거 주라고 따로 챙겨주는 느낌으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점심에는 어 식당에 와가지고 야외 테이블에서 어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메뉴를 또 여러 가지 시켰습니다 달팽이 하나 시키고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도 있어 햄버거도 시키고 그리고 뭐 무슨 계란 같은 거에다가 막 뭐 생선 요리도 시키고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뭐 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엄청 장사가 잘 됐는데 더라고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맛있게 먹고 딱 나왔어 거기 꽉 차 있었거든 바로 옆 옆 가게를 봤는데 옆에 식당은 완전 텅텅 비어있어 아 여기 에어컨 그 다른 여기는 이제 IBC는 트는데 다른 데는 안 트거든요 안 트어도 그렇게 덥지 않아요 창문만 열면은 바람이 잘 통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납작 복숭아 드셔보셨어요? 난 여기 와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아 벌레 들어오는 거지 밤에 밤에 불빛 보고 어구 미쳤더라 납작 복숭아 그래서 내가 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한국에서도 파는 거냐니까 판대 안 시큼해요 엄청 달아요 그냥 근데 여기가 일조량이 엄청 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뭐 작물들 뭐 나무들 있죠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비실비실한데 여기다 그냥 심어놔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건강해져 그래서 일조량이 너무 세 그냥 따가워 그러니까 이게 과일이 맛있을 수밖에 없고 이 포도로 유명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좀 날씨 흐린 편인데도 달팽이는 뭔가 찐해 그 올리브를 되게 잔뜩 버무려서 그런지 그래서 그 달팽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렇게 홈에 이렇게 이렇게 홈에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담겨져 있거든 그 패각에 이렇게 가서 그래서 뽑아먹는 거야 뽑아먹고 거기 이제 고여 있잖아 달팽이 물이 고여 있잖아 그거를 이제 빵에다 찍어먹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달팽이 물은 아니고 올리브 오일인데 거기다 이제 빵을 찍어먹는 거야 아 버터야 아 버터를 찍어먹는 거야 아 빠비양님 들어가시네 빠비양님 들어가셔 그래서 그거 먹었고 그리고 햄버거도 있었는데 어우 햄버거가 사실 프랑스에서 햄버거 그거 연상이 돼요? 아 근데 그 아 빠비양님하고 많이 친해졌죠 이제 내일도 계속 같이 다닐 거예요 아 햄버거 맛있더라 아 버거집 많아요 그 음식점이 약간 시푸드 레스토랑이었던 것 같은데 맛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이드님한테 물어봤어요 아 이거 무슨 음식이 맛있냐 프랑스가 베트남 요리가 그 유명한 집이 많대요 베트남 음식이 맛있는 데가 많대요 밑에 반바지 보드 이거 정식 정식 옷이에요 정식 옷이에요 어 옛날에 그 승민지여가지고 그 음식이 뭐 잘 이렇게 전달이 됐나봐요 아 빤스 아니고요 코난 코난 보셨죠 그래서 그거 베트남 음식 맛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한국보다 훨씬 맛있대 그래서 시간 되면은 베트남 음식 한번 먹어보고 쌀국수 한번 먹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게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게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성황어봉송 있잖아요 이따가 우리가 오후 새벽 3시에 그 개회식을 볼텐데 거기 이제 다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성황어봉송 주자가 이제 들어와서 붙이고 Let's party time 하면서 이제 되는 거잖아 그쵸 그거 아직 그거 아직 안 정해졌잖아요 성황어봉송 주자 그래서 막 막 팡팡팡 터지면서 성황어봉송 하는건데 그거 이거를 전달 받은 그러니까 그 그리스에서 그 불을 붙이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이슈가 됐잖아 프랑스에서 막 영국 그 올림픽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의식해서 라이벌 국가니까 아 우리도 좀 어?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일을 갈고 이제 그 연 올림픽 아닙니까 그래서 막 아 우리는 다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 2024 파리올림픽은 완전 무조건 색다르게 하려고 지금 작정을 했어요 100년 만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다시 하는 올림픽이고 야외에서 하고 그러니까 막 이런 거야 막 무슨 뭐 그랑빨레 막 여기서도 하고 곳곳에 파리 랜드마크에서 막 경기를 하는 거야 오픈형으로 뭐 시행강을 막 어떻게 하고 막 뭐 있잖아 얘기 들었죠 야외에서 하는 거 참신하게 하고 픽토그램 그때 우리 봤었잖아요 픽토그램 인간을 안 넣어요 픽토그램에 막 무슨 뭐 가문 문장 같이 해놔 그리고 성화봉송도 어떻게 해요 엄청 느려 터지게 하잖아요 막 배로 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다 돌고 가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데 내가 궁금한 거는 그리스에서 이제 불을 따와요 떼와요 불을 모든 그 올림픽은 성화를 이제 각과 그리스가 이제 올림픽의 시초지니까 그 떼와 불을 이제 떼오면은 그 떼오는 불은 24시간 2회니 포 세븐 계속 불 켜져 있는거야? 시불 어 시불 그리스에 이 시불이 있잖아 불씨 시불이 아니고 불씨지 불씨가 있잖아 근데 그러다가 뭐 가스 관리 못하거나 비어왔는데 천막 안 쳐주거나 해가지고 꺼지면 어떡해? 꺼진 적 있어? 아 그럼 약간 군대 무사고처럼 살짝 꺼졌으면 무사고로 안 쳐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불 며칠째 계속 이거 이어가는 거야 행진? 무사고처럼? 꺼지면 다시 얼른 담당자가 다시 붙이나? 그리스의 성화가 24시간 동안 이게 뭔가 공개되어 있는 장소에 있나? 4년에 한 번 하는 올림픽을 위해서 성화를 24시간 24-7 계속 유지를 불을 해? 아 난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따가 사실 배성재 캐스터님이 성화봉송 주자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저 한 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난 그것도 궁금해 성화봉송 하는데 다 받았어 불을 받았어 그럼 이제 다음 주자한테 전달을 해 주잖아 근데 그게 실시간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받아서 집에 갈 거 아니야 퇴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집에다가 그걸 보관해 놓는 건가? 집에 보관해다가 불 꺼지면 어떡해?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주자가 갖고 와가지고 성화 불 딱 켜고 빠바방 하면서 2024 파리 올림픽 렛츠고 렛츠 파티 타임 이렇게 할 텐데 그 주자는 오늘 갖고 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달 받겠지 그 오늘 마지막 주자의 전 주자는 갖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계속 뛰고 있다고? 지금도 뛰고 있어? 그럼 촬영 촬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가는 거야? 롱 롱타임으로? 이렇게 무섭습니다 올림픽이 그래서 이따가 개회식 하면은 마지막으로 그 주자가 누군지도 공개가 될 거고 어떤 식으로 붙일지도 상천외하게 붙이겠죠 그쵸? 영국이 그렇게 성대하게 올림픽을 성대하게 치렀는데 프랑스는 진짜 기상천외하게 등장해서 기상천외하게 성화를 붙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따가 개회식 관전 포인트로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이거를 좀 같이 볼까 싶어요 공식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같이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도 직접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파리 2024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보면은 여기 어떤 종목을 어느 장소에 사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궁전에서도 해요 베르사유 궁전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루이 16세의 막 뭐 살구 이랬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랑스의 상징인 베르사유 궁전은 풍부한 역사를 지닌 이 웅장한 환경 속에서 올림픽을 맞이할 것입니다 쭉쭉쭉 해가지고 루이 14세가 거주했던 공간이었으며 프랑스 왕족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앞마당이 사는 건가 임시 시설을 설치한 덕분에 파리 2024의 일부 경기는 특별하고 역사적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개최된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앞마당에서 올림픽 끝나면 임시로 지어진 시설은 철거되고요 음 그럼 이 이 기간 동안은 베르사유 궁전 관광을 못하네 경기를 같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오픈했을 때 아마 저는 음 그 경기장 근처에서 생방송 켜가지고 좀 같이 좀 현장 분위기를 좀 보는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또 와가지고 경기를 또 같이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지는 좀 보면서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관중석 가가지고 우리 선수들 그 경기하는 거 응원도 하고 뭐 할 거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 그 경기장 주변에 뭐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촬영도 하고 경기 같이 보는 거는 하고 싶지만 못해요 아 여기서 보는 거 여기서 보는 건 됐는데 그 현장에서 같이 보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촬영이 안 돼요 현장에서는 그 딱 정해진 카메라만 돼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막 고프로 막 꺼내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보면 좋은데 그게 막 생방송 송출되면은 사실 중개권을 맸다가 그쵸 녹화는 돼요 녹화는 되는데 침착한 파리지행에서 쓸 거예요 그거는 아무튼 이렇게 베르사유 궁전에서도 좀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일 이제 그램 내일 수영하거든요 수영 어딨어 위로 아 귓대기 콩나물린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이번에 올림픽 팀코리아 공식 응원가 부석순 이라는데 개방장도 그 노래로 춤추면 응원아 아니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소리 이거 어떻게 꺼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잠깐만요 저 어차피 소리가 안 들려요 새벽 3시 시작입니다 후원 소리 꺼주신데요 수영장 수영 수영 라데팡스 아레나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 아 잠깐 그거 꺼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내일 거기 갈 거예요 배성재 캐스터님은 둥시반에 오신다고 하구요 좀 막 어 막 공식 해설처럼 막 그 쫀쫀하게 하는 거 하지는 않구요 헐렁하게 할 것 같아요 런닝오더를 혹시 드릴까요 런닝오더 성재상변이 있는데 세리모니별 세부내역이 아 그래요 세리모니야 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 60장 아니야 아 그거 아니에요 일단 드려볼게 한번 보세요 네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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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야 자 후원은 소리 껐습니다 정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아 여기 내일 여기 가는구나 여기 현지 시각으로 7시에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 시간이 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내일 뭐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근처 현장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여기서 이제 그 전날 응원하면서 찍었던 영상은 그 다음날 스브스 스포츠의 한 클립으로 잠깐 나올 수도 있어요 파트너서 봐요 지금 여기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기서 찍어가지고 바로 편집해서 바로 스브스 스포츠 유튜브 채널에 올려요 그리고 막 엄청 그거 있었는데 스타드 스타드 프랑스 저 이거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엄청 그거 같아 상암 경기장 같아 생즈니에 있잖아요 맞아요 저 있는 미디어 빌리지 가는 길에 있거든요 엄청 멋있진 않아 이 경기장이 포켓몬 배틀 할 것 같아 생겼대 약간 정석 정석 스타일 그리고 요거 요 로고 요 로고 뭔지 알아요 요 로고가 이 그 학예올림픽 이 로고랑 패럴림픽 로고랑 이제 갔대요 이번에 최초로 원래는 이제 다르게 이제 막 그러는데 여자 얼굴 같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이 성화랑 여자 얼굴이랑 어 그 거기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이게 그 자유의 여신 이소라 씨는 아니고요 자유의 여신 상징하는 마리안 마리안이라고 합니다 저 지금 또 이제 현장에서 또 이제 뽑아주신 거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 봐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 봐도 모르겠습니다 이소라가 아니고 자유의 여신이에요 이소라 씨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없어요 극비라서 이따가 예 이따가 개여식 때 깜짝 게스트 분들이 또 오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게스트 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깜짝 게스트 이런 식으로 그건 여기 그랑빨래 여기서 태권도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내가 거기도 봤거든요 군사 학교도 있고 어디 학교도 있고 있어 건물들이 진짜 멋있어요 여기는 그냥 건축물들이 다 멋있어 건물 건물 건물을 다 후벼 파놨어 그냥 적당히 파면 되는데 계속 파 막 뭔 말이야 그게 아니까 그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건물에 그냥 건물만 딱 지었으면 끝인데 그걸 꼭 장식 요소로 뭐 메두사 대가리를 넣는다든가 뭐 뭔가를 넣어 자꾸 뭘 자꾸 파 묘사를 해 계속 끝나지 않아 그냥 뭘 자꾸 막 해 막 사람도 막 계속 다 박아놓고 막 전신상을 다 박아놔 막 다 막 박혀있어 막 그러니까 건물 하나에 막 심지어 막 사람 막 30명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막 위에 그 막 그 뭐 테라스? 발코니? 그 부분이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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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조각이 돼가지고 막 튀어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좀 큰 큰 건물이나 이런 것들 근데 그것도 건물마다 조금 어 차이가 있긴 하다 좀 약간 심플하게 짓는 건물이 있고 조금 이렇게 막 한도 끝도 없이 그 파는 건물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프랑스 건물 계속 익숙하게 보고 지내다가 한국 가면은 되게 그 생소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 건물은 장식 요소가 별로 없잖아 근데 진짜 이거는 아무리 막 뭐 뭐 막 뭐 세계에 가는 다큐멘터리 이런 거 봐서 영상으로 봤지만 직접 보는 건 아주 달라 사람들이 계속 직접 보는 건 다르다고 하는데 진짜 직접 보는 건 달라 진짜 직접 보는 건 달라 진짜 직접 보는 건 달라 그리고 그 여기 파리 시민들이 다 바캉스 가서 그런지 좀 한적해요 지금 막 올림픽 때문에 좀 통제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군인 25% 경찰 25% 관광객 50%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지금 파리는 군인들이 막 총대고 다녀요 철도 방화했다고요? 뉴스에 나왔어? 나 그거 못 들어봤는데 평소에도 군인이 많기만 그래서 뭐 못 가는 곳이 좀 많고 올림픽 전용도로를 따로 이렇게 그 만들어놔가지고 길이 조금 막힙니다 이동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현지 사람들은 좀 불편할 거예요 오늘 막 길 갔는데 막 막 사이렌 울리면서 막 차들 막 가고 막 무슨 뭐야 군대 차 막 이동하던데 그 방화 때문에 간 건가? 시차 저격은 저 그냥 오자마자 바로 했어요 피곤해서 그냥 바로 잤어요 그러니까 바로 시차 저격은 바로 이런 이런 거 있네요 우리가 또 이제 이따가 개회식 볼 거 아닙니까? 파리 2014 개회식 올림픽 개회식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자 새벽 1시에 켰어요 아니였으면 2시에 켰을 텐데 지금 개회식 2시간 전에 켜서 개회식 3시간 반 보고 5시간 반 동안 방송하다가 여기 현지 시각으로 10시 11시 11시 반 12시에 들어가겠네요 현지 시각으로 현지 시각 12시에서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과 지난 데이트 하게 될 텐데 알았더라면 그냥 그 옆에 계신 피디님이 그냥 2시간 반이라고 하셔가지고 나는 아 2시간 반인가 보다 해야겠다 했는데 3시간 반이었다는 거 근데 이 2시간 반은 일반적인 개회식이 그렇다는 거 3시간 반이라는 얘기는 파리 올림픽 이 주최 측이 단단히 준비했다는 거 예술을 준비했다는 거 파리가 또 예술의 고장이니까 절대로 절대로 다른 올림픽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진짜 진짜 참신한 퍼포먼스들이 잔뜩 쏟아질 거라는 거 저는 그래서 그거 이따가 1시간 20분 뒤죠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살짝 풀린 정보를 보면요 큰 거 옵니다 여러분들 경기장 밖에서 열립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거를 어떻게 구현한다는 거야 보안도 있고 그쵸 어떻게 그 공간을 어? 그 컨트롤 할 거야 쉽지 않거든요 최초로 경기장 밖에서 열립니다 개회식이 주경기장 안에서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선수단 입장 처음에 이제 퍼포먼스 하면서 선수단이 이제 그리스 선수들 막 뭐 무슨 선수들 막 이렇게 선수들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수단들이 보트를 타고 센 강을 따라서 파리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지나 행진하면서 프랑스 수도파리를 경기장이자 극장으로 탈방금 시킬 예정입니다 선수단 입장마저도 예술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도파리를 그냥 여기를 그냥 무대로 만드는 거지 도시 자체를 그냥 무대로 만드는 거야 경기장이 무대가 아니야 도시가 무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꼭 1시간 18분 뒤에 나오니까 꼭 기대하고 보시고요 저 진짜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SBS 그 본 채널에서 TV 보셔도 좋고요 저와 함께 아프리카 방송으로 같이 이제 올림픽 보면서 채팅 같이 치면서 배성재 캐스터와 얘기하면서 보실 수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같이 보면 또 재밌어요 근데 이제 어 그거 내일 쉬는 날이잖아요 그쵸 토요일이잖아 한국은 예 배성재 캐스터님은 어 50분 뒤에 오십니다 50분 뒤에 근데 졸리단 말이야 근데 졸리신 분들은 자세요 괜히 이거 보다가 여러분들 그 바이오 리듬 엉켜가지고 고생하실 거면은 주무시는 게 좋아 그리고 이거는 내일 볼 수 있잖아 영상으로 저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커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커피 좀 마셔볼게요 여러분들께 대화 좀 하고 있어요 뭐올게 돼? 뭐올게 돼? 뭐올게 돼? 뭐올게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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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뭐야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렇게 기대하시던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이 15분 아니다 아 개회식 자체는 새벽 3시에 시작하는데 스브스 방송이 14분 뒤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볼 수도 있구요 우리끼리 노가리 깔 수도 있구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개회식 자체는 새벽 3시에 하는데 2시부터 스브스 에서 만들어주는 영상들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어 이거 이거 경기장을 극장으로 탈바꿈 시키는게 아니고 수도 파리 자체를 극장으로 탈바꿈 시킬 예정이구요 어 개회식이 또 이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 육상 트랙을 따라서 행진하며 입장하는 선수들의 익숙한 이미지는 이제 그만 1시간 14분 뒤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2024 파리 올림픽의 선수단 입장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강을 따라서 파리 중심으로 가려지는 선수단 입장 보트 타고 입장을 하게 되구요 강뚝이 바로 관중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진풍경 2024 파리 올림픽에서만 느낄 수 있다는 거에요 한글 버전 아 한글 버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저 막 잘 아는 사람 같겠죠 그리고 3분이 들어오실거에요 아 이거는 이제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 이걸 직접 현장 번역을 아니 그게 따로 있었어요 아 따로 있었어요 아무튼 해 주신 걸로 하하하하하하 누군지는 얘기해 아 누군지 해 주신분 하지마세요 아 철저하게 비밀로 철저하게 비밀로 하겠습니다 요거 보니까 굉장히 뭐 있어 보이죠 사실 봐도 모르겠거든요 아 이렇게 아 이래도 돼? 참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구요 또 이따가 야외에서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일반적으로 두 번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개회식이라는 거 그래서 자세하게 보면요 선수단 입장은 뭐 오스테를리츠 다리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스테를리츠 다리 그리고 코스는 생각 따라서 서쪽으로 60km까지 이어지구요 노트르담 대성당 들어보셨죠 그 곱추 사는 곳 그리고 르부르 박물관 들어보셨죠 모나리자 사는 곳 그리고 랜드마크 이렇게 지나가지고 앵발리드 앵발리드가 그거 아닌가? 내가 그거 들었던 그 군사학교 앵발리드가 군사학교 아니에요? 앵발리드 군사학교 여기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랑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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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아까 보셨던 태권도 하는 태권도 경기장으로 쓰일 예정인 그랑팔레지 지나서 볼 거고요 에펠탑 이제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 에펠탑 건너편에 이게 그 백을 신경을 쓴 거지 어떻게 해야지 개회식이 파리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다 훑어 가면서 지나갈 수 있을지 동선을 그 프랑스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믿고 그거 따라서 쭉 가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2024 파리올림픽을 보시면은 파리의 랜드마크 그 무선으로 그냥 다 가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은 파리관광 안 해도 된다는 거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림픽 선화가 이제 점화되고요 개막 선언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또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시작했어요? 아 그냥 오셔서 말씀하셔도 돼요 이게 그런 방송 아닙니다 이게 은근지난 한 방송 아닙니다 아 개회식 2시 30분 시작해요? 왜? 속보입니다 2시 30분에 시작해요 왜? 원래 원래 이유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형국이랑 심각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리 다 모르고 있었던 거야? 나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만 아 우리만? 네 뭐야? 우리 왕다? 아 그래도 개민PD님이 잘 계속 정리해주고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위인님이 원래 2시 20분에 뭐 들어오시는 걸로 됐는데 더 빨리 들어오실 수 있는지 체크하면 좋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2시부터 저 방송을 보시는 게 좋고요 아 쉽지 않네 여기 여기 그냥 외딴 섬이네 아무튼 저는 근데 어저께는 왜 몰랐던 거야 왜 계속 몰랐던 거야 계속 체크를 해달라 그랬는데 이게 담당자가 없어요 담당자가 우리 담당자가 없어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속본데요 2시 반에 개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 처음부터 2시 반으로 알고 있었으면 기다리는데 너무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이게 웬걸? 39분 뒤에 바로 시작이야 개회식이? 이렇게 프랑스에서 일을 갈고 만든 세계에서 제일 참신한 개회식을 39분 만에 볼 수 있어? 완전 럭키 럭키 침키잖아 럭키 웅치잖아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좋게 보고요 그러면 위인님이 조금 더 일찍 들어오실 수 있는지 뭐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뭐 바로 개회식 시작했을 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선수단 유니폼 패션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따가 개회식 볼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팀 USA 디자이너를 오랫동안 역임했던 랄프 로렌이 보겠습니다 뭐야 내가 아는 랄프 로렌이에요? 망치 들고 다니는 망치 들고 다니는 그 말 타고 망치 들고 다니는 거 랄프 로렌은 프레피 재킷과 청바지를 믹스 매치해서 쿨하고 미국적인 룩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패션 아이콘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이탈리아 선수들에게 캐주얼한 감청색 세트를 입혔습니다 개최국 프랑스는 럭셔리 브랜드 베를루티와 협력하여서 2024 파리올림픽 전체적인 룩과 어울리는 조끼와 재킷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렇게 있구요 그래서 각 나라의 어떤 그 선수단 복장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한국은 이번에 패션을 너무 신경써가지고 좀 말이 좀 있나요? 패션 신경쓰면 좋은거죠? 왜 말이 많아? 좋은거 아니에요? 한국도 괜찮아요? 한국 한번 검사해볼까요? 궁금한데? 아 여러분들 위인 위인님이 10분 후면은 도착한다고 합니다 위인 위인 급하게 급하게 출발 아 속보입니다 위인님이 원래는 36분 후에 오실려고 했는데 10분 뒤에 도착하신다고 합니다 허겁지겁 위인 출발 왜냐하면 개회식이 2집 아니기 때문에 파리올림픽 한국 선수단 복장 한번 볼까요? 고려청자 B색으로 표현된 재킷과 순백색 컬러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게 청자야? 청자 아닌거 같은데? 아 이거 이게 청자야 아 이게 청자야 이쁜데요? 아 몽골이야? 촬영 무신사 이거 나 이거 있는거잖아 이거에요? 아 이거네 컬러감도 제가 좋아하고 스타일도 훨씬 힙한거 같아요 김수지 선수 도쿄때보다 더 편해진거 같아요 여서정 선수 아무나 입지 못하는 옷이니까 더 영광스럽습니다 신유빈 신유빈 선수 튀는거 같아요 지난번에 정장 느낌인데 이번에 편해져서 좋은거 같습니다 서채은 선수 와 이렇게 입었어요 이쁜데요? 근데 여기 아 이 벨트가 벨트가 독특하구나 아 맞아 그리고 이번에 브레이킹이 나오는데 이제 홍태님 우리나라 이제 대표 선수신데 나이가 저랑 비슷하시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가? 아무튼 거의 그 차이가 없어요 근데 진짜 오랫동안 이거 굉장히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우리나라 대표로 또 나가셨다는거 한살 저보다 한살 어르신가 그럴거에요 이것도 요번 2024 파리올림픽 관전 포인트죠 음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여기 뭐 경기장이고 기회식 보는 방법이고 슬럼프를 겪고 돌아오는 뭐 선수들이 있는거 같구요 위대한 시행강 파리 2024 개회식 독점 비하인드스토리 다큐멘터리 아 이따가 위인님 오시면은 한번 여쭤볼게요 성화봉송 어떻게 하는건지 비하인드스토리를 좀 틀어드려요? 틀어드릴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틀어드려요? 틀어드릴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장면으로 해서 캠 언본으로 해서 장면으로 해서 캠 언본으로 해서 중개 아 이렇게 이렇게 있고 채팅을 이렇게 띄워놓으면 되겠네. 됐네요. 펀치하면 띄울 필요 없겠죠.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들려요? 채팅창이 또 띄워서 좀 작아요? 작으면 좀 띄워 크게 해드릴 수 있어요. 이건 공식적인 개방 시작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들 사전으로 인터뷰나 오프닝 같은 거 나는 좋아. 그러면 같이 봐도 돼요? 봐도 상관없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됩니다. 돌아와 주시면 좋습니다. 안 보는 게 나아요? 안 보는 게 낫다고 합니다. 지금 내용이 포기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음 알겠습니다. 지금은 딱히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신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없다고 하시니까. 잠시만요. 잠깐만 이거. 저 왜 넥타이. 보시잖아요. 여기 넥타이 주면. 넥타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 그러면 직접 직접 그 관계자가 인정하신 거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보는 것보다 따가 보는 게 낫다. 지금 아예 시작이 시작을 안 했어요. 시작을 안 한 거. 그냥 이거 그냥 틀어놓은 거고. 안 했고 OBS에서 공식. 아니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거나 오프닝을 다른 방송국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나고. 음.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직접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없는 거예요? 어떤 거요? 지금 중계가 이미 시작됐다고 하는데. 중계가 시작. 아 중계는 시작됐는데. 그거는 이제 에어리어를 깔고 CG를 팔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안 붙이는 거니까. 그렇죠 소리랑 중계진 소리랑 그것만 따오는 거니까. 이런 걸 틀려고 지금 이게 아까 중계를 시작하고. 설마 지금 침착한 파리지행이 지금. 에스레스에서 나가고 있는. 지금 나가고 있어요? 공중파에서? 예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아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보여드리네. 이게 온웨어. 온웨어 예. 이게 지금 한국에서 나가고 있는 SLS. 지금 온웨어를 잠깐 바꿀 수는 없죠. 오래 걸리죠.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그러니까 6번을 켜. SLS 켜시려고 하면 돼. 5번을 켜서 보세요. 5번. 6번인데도 있고 5번인데도 있죠. 저도 좋아요. 옛날에는 6번이었거든. 네 맞아요. 근데 요즘은 5번을 들어가봐요. 지금 나가고. 아 못 나가요. 여기 오세요. 위인님 곧 9분 뒤에 오십니다. 원래는 7시 20분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빨리 와달라고 해요. 아니 근데. 급하게 오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지금도 편해요. 아까. 홈페이지 읽는 거 보시고. 위인님께서. 뭘 한다고 이걸 읽고 있는 거야. 뭘 한다고. 근데 그거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모르니까 보는 거예요. 알면 왜 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알면 안 보겠죠. 네. 발상의 전환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지금. 저희가 화면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실제 우리가 같이 볼 화면이. 왼쪽. 제 왼쪽. 이쪽에 있고요. 지금 한쪽에는 실제로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나가고 있는. 나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참고하라고 보는 거죠 여기는. 근데 지금 침착한 파리쟁이 생각보다 너무 길게 가고 있어. 왜 이렇게 길게 나가는 거야. 3분이 안 가죠 시간이. 3분 반 정도 되거든요. 3분 반이 진짜 길구나. 엄청 파격적으로 편성한 거네요. 전혀 파격적인 편성까지. 난 지금 내 얼굴 보는 게 왜 이렇게 싫지. SBS에 나가는 게 싫으신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내 얼굴이 나간다는 게. 본인 얼굴이 SBS에 나가는 게 싫다? 아니 아무래도 그. SBS는 싫다? 아니 SBS는 저는 너무 좋은데. 보시는 분들이 올림픽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이런 것도 하나씩 있어야. 그. 아쉬니 사이저다. 아무튼. 그 이렇게 길게 또 편성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가도 되고. 여러분. 아니 이거 못 보여. 못 보여.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가서 보세요. 그 5번 해서 보세요. 미쳤다 여기. 나도 저런 거 보고 싶은데.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아. 이제 OBS에서 이제 다 설명을 해 드려요. 그게. 아. OBS에서 공통적으로 따서 보내주는 건데 그걸 이제. 아니에요. 그거. 이게 정확히 저도 어떤 방송국에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든지 공식 방송 시작하기 전에 청약을 해요. 저런. 자기네들 오프닝이나 다른 걸 딸 수 있는 현장에서. 네. 그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각각 방송국들만. 음. 현장에서 오프닝이나 아니면 필요한 내용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망으로 다 써줘서. 각 방송국들이 자기 필요한 것만 받아서 쓰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우리는 필요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그 망은 이제 모두에게 열려 있는 망인데. 그 중에 몇 분씩을 이제 각 방송국들이 사요. 음. 그래서 그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뭐 독일 방송국이 나가 이때 오프닝을 따서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오프닝 딱 찍을 수 있게 망을 그렇게 써주는 거예요. 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좋은 거잖아요. 중요한 시스템인 거고. 방송국끼리. 방송사끼리. 네. 긴밀한 연계. 예. 그니까. 비싼 연계라고. 비싼 연계. 돈이 아니죠. 값비싼 연계. 값비싼 연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보여주시려면 이게 스위치는 안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노방을. 노방의 그것도. 아프리카에. 아프리카에. 네. 어차피 곧 오시는데. 네. 맞습니다. 이따가 저는. 아프리카 방송 같이 볼 수도 있지만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안 바꿔도 되나요? 아. 제목 바꿔야 돼. 죄송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새벽 2시 반인데. 그쵸? 2시 반. 아프리카 방송. 지금 여기 아프리카 방송을 원래 보시던 분들만 계시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치즈즉이나 유튜브 보시던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죠? 제목 바꿨어요. 2시 반. 2시 반으로 바꿨어요. 죄송합니다. 2시 반으로 바꿨어요. 2시 반으로 바꿨어요. 아 원래 다른데 보고 계시다가 여기서만 이제 하니까. 아 가입해서 오셨어요. 킥에서도 오시고. 트위치에서도 오시고. 유튜브에서도 오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따가 이제 개회식 하면 이제 본격적이 될 것 같고. 개회식 전에. 저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더. 더 재밌는데 저거? 저거 같이 볼까? 저거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다. 이길 수 없으면 합류하라. 이길 수 없으면 합류하겠습니다. 나 저렇게. 나 지금 자꾸 시선이 절로가. 막 그랑빨래 설명해주고 있는데. 너무 보고 싶어 사실. 아 근데 나 보면 안 돼. 이거 보면. 뭐가 좀 많이 생겨. 뭐가 좀 많이 생겨. 지금 근데. 아 오셨나요? 글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방송 안 하는가?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방송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캠 화면만. 그래도 돼요? 네. 이걸로 주세요. 이걸로. 이걸로 칠어버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찜투브. 구독. 이건 왜 갖고 오셨어요? 그냥. 여러분께 비주얼. 뭐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안정감. 예전부터. 해외 그 뭐 중계나 이런 거 있으면은. 네네. 들어올 때. 선물 한 보따리 사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번에도 좀. 요번엔. 사야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사시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 소장용이고. 저희 뭐 배텐 멤버들 보통. 제가 챙겨야 될 게 배텐 가족들이니까. 배텐 멤버들한테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침착맨한테는 이번엔 안 주고 되겠네. 같이 있으니까. 아. 왜요. 저도 주세요. 모자 사주처럼. 그리고 좀 약간 보시면은. 실용적인 거 좀 좋아하세요. 선물을 받았을 때. 아주 뭐 입을 수 있거나. 아. 뭐 좀 쓸 수 있는 거를 좀 선호하시지. 그렇죠 그렇죠. 뭐 좀 약간 이렇게 인형이나 이런 거는 좀 비선호하시더라고요. 선물용으로. 인형은 저는 인형을 좋아하는 편인데. 본인한테는 좋아하시고. 네. 제가 이제 소장하는 편이고. 아. 요번 거는 사실 조금 프리주. 이거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미대 나온 남자로서. 이게. 네. 우리가 지금 뭐지. 굿즈샵에서 봤을 때는. 조금 막 그렇게 만족스러워 하시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오랜만에 나온 정상적인. 그. 되게 무난한 디자인이라고. 사람들 좋아한대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그. 그 뭐야. 프리기아 모자잖아요. 네. 그. 스모프 모자. 파파스모프 모자. 여기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죠. 네. 이게 팔이 달린 거야 이게 사실. 이렇게 하면 이제 파파스모프 모자잖아요. 네. 이게. 이게. 자유상징이라고 있더라고요. 아니. 원래 이게. 진짜 우리나라 국뽕 때문이 아니라. 호돌이 이후에 하계올림픽에서 예쁜 마스코트가 별로 없었어요. 동계는 되게 예뻐요. 동계는 되게 예쁜데. 반다비도 있고. 반다비 수호랑도 예뻤고. 뭐 그전에 다른 나라에서 열린 동계올림픽도 예쁜데. 호돌이 이후에 하계올림픽 약간 좀 뭔가. 이게. 얘를 내가 꼭 소장해야 되나 이런 느낌일 정도로. 근데 얘는 약간 호평이라고 하던데요. 얘는 근데 그나마. 근데 얘도 지금 일부러 저도 안경 씌운 걸 샀는데. 안경을 벗기면 눈이 약간 광기가 있어. 약간 옛날 레이맨 닮았어. 좀 조금 광기가 있어가지고. 과해. 그래가지고. 부담스럽겠네. 저도 부담스러워서 이제 안경 쓴 버전. 안경 쓰니까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유럽에서 했을 때 런던올림픽도 그 눈알 하나 있는 친구. 그 친구도 되게 좀 과했었고. 약간 하계올림픽들이 호돌이 이후에 약간 아직까지는 제대로 잡지 못했다.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이제 워낙 차별화 하고 싶어하니까. 그렇죠. 자꾸 예술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술. 그렇기도 하고 약간 뭐랄까.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올림픽 교체하면. 침착맨이 한번. 제가. 대한민국의 마스코트를 그린다. 뭘 그리고 싶으세요? 한국을 상징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콘크리트. 저는 오늘 이번에 빠리 와가지고 든 생각이 그겁니다. 진짜 다른 나라랑 차별되는 거는 콘크리트. 우리나라는 콘크리트가 진짜 많아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예. 여기는 나무로 된 거 되게 많은데. 일본만 가더라도 많은데. 왜 우리는 나무로 된 다리나 이런 게 없을까 했는데. 습도가 높대. 아.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실용적으로 가려면 콘크리트로 간 건데. 콘크리트 유토피아. 우리는 사실 콘크리트 하면은 좀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외국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콘크리트 되게 신기한. 뭐가 신기해. 아니 근데 이게 콘크리트로 돼 있는 거. 우리나라 아파트 보면은 외국인들이 되게 신기해한데요. 그러면 캐릭터 이름은 뭐 공구리? 아 공구리는 아무래도 좀 약간. 예. 그 좀 그. 구리? 아니 구리가 아니고. 구리도. 외래어가 조금 변형된 거기 때문에. 우리 뭐 좀 다른 걸로 해야겠죠. 그건 좀 차차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콘크리트도 좀 억울한 게요. 네. 가루형 돌이에요 사실. 돌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연 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얘를 가루로 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사실 콘크리트는 인류를 이롭게 만들어준 어떤 물질이고. 그래요. 굉장히 기적의 물질. 왜냐면 물을 부어서 이렇게 막 그냥 좀 섞었더니 단단해져서 거기서 살 수도 있고. 비를 피할 수도 있고. 건물을 올릴 수도 있는. 굉장히 유대한 구조. 엄청 튼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데. 철근하고 또 만나면 또 미치잖아요. 철근이와 콘크리트. 원래 두 마리 하잖아요. 두 마리 하잖아요. 맞아요. 그니와. 그니와. 그니와 리트. 그니와 리트. 그니와 리트. 왜냐면 콘크리트만 하면 좀 약해 사실. 철근 만나면 미치거든. 이야. 우리나라는 또 철근 콘크리트잖아. 야. 그럼 이거는 일단 협찬을 건설사들한테 엄청 받아가지고. 쉽지. 아. 나쁘지 않네. 우리나라는 건설사들이 많기 때문에 싹 받아가지고. 그런 어떤 뭐 이제 스폰서나 이런 거 구할 때도 좀 좋을 것 같고. 세 마리 어떠냐고 하시면 있어요. 그니, 리트, 순살이. 순살이 빼.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물어보셨으니까. 네. 뭐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역으로요? 네.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마스코트가 있다면. 네. 뭘 좀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동물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제 호랑이도 했고 뭐 백호도 했고. 백호도 했고. 반달가슴곰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삼조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뭐 고구려 해가지고 뭐 옛날에. 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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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니가 있네. 고라니가 외국에는. 희귀한데 우리나라는 좀 많잖아요. 고라니 괜찮은 것 같아요. 길냥이. 길냥이는 좀 아닌 것 같고. 길냥이는 다른 나라도 좀 있으니까. 진돗개도 뭐 어디서 썼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전국체전이라든가. 다른 데서 마스코트를 분명히 썼을 만한 친구고. 침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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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버그.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알아보기로 했는데. 지나가면서. 뭘 한다고 저런 걸 보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하셨다고 하시는데. 맞네요. 아니 왜. 아니 뭐 갑자기 혼자서 올림픽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또 채팅창에서. 오. 오. 하면서 그걸 또 받아주고 계시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서로 버릇이 나빠지는 거 아닌가. 그러냐면요. 약간. 벼락치기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저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시청자분들도 이 어떤 올림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미리 알아보면은 개회식 같은 거 볼 때. 막 눈여겨서 볼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거 뭡니까. 쉔강에서 보트 따라서 선수들이 입장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트랙에서 도는 게 아니고. 쉔강은 뭐 경상도에 있는 강인가요. 쉔강. 쉔강에서. 센강이라고도 하고. 센강에서. 네.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야외에서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두 번 다시 또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너무 사실은 변수가 많아 가지고 주최 측에서는 꺼려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맞아요. 또 이걸 과감하게 했다는 거는 우리가 이게 보면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고. 이게 한 번 이상 못 볼 수가 있다.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아마 여러분이 sbs나 뭐 다른 이제 지상파 방송을 켜놓고 같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sbs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개회식이 시작하려면 아직 공식 화면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방송 3사가 그림이 똑같아질 때 영상의 3사가 똑같다 이러면 이제 공식 국제 신호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싱크 맞추는 기간이에요? 싱크 맞추는 시간 아니고 아직 이제 공식 행사 시작 안 하고 대신에 방송사들이 경쟁하는 시간이죠. 우리 거 봐라. 우리 거 봐라. 우리 거 봐라. 우리 걸로 봐라. 이번 올림픽은 우리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이것도 송출을 받은 거긴 하지만 과거에 받은 것들을 어떻게 이쁘게 구성을 해서. 구성을 해서. 공식 개회식 국제 신호가 딱 열리. 전 세계가 동시에 열리니까. 네. 지금은 그러니까 뭐 그 뭐라하지 그 유세 유세 기간이네요. 유세 시간이네요. 유세 시간. 지금 뭐. 우리 거 봐라. 우리 거 봐라. 박태환 이용대 현정환 또 뭐 파비앙 뭐 침착맨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쓱 그러면서 파리에 대한 얘기도 쓱 얘기하고 개회식에 대해서 미리 쓱 이제 내일 또 바로바로 중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일 수영 또 황선우 선수도 잠깐 나왔네요. 내일 이제 황선우 선수는. 안 나와요? 이제 내일은 안 나오고. 네. 이제 내일은 김우민 선수. 아 김우민 선수. 여러분 사실 저는 지금 개회식도 개회식이지만. 지금 그거 준비하세요? 내일 오전에 수영 중계가 머릿속에 90%가 차 있어요. 근데. 박태환 위원도 지금 밖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제가 이제 조금 그걸 드릴게요. 뭘요? 같이 보면서요. 공부할 거 하세요. 아 공부하라고 그래서? 공부도 하면서 하세요. 아 공부 방송으로? 네. 우리나라 수영 또 그 메달이 또 유력. 유력. 설레발 하면 안 되나? 설레발 안 되고. 유력은 아니지만 마음속에는 유력. 딴다. 그래가지고 샤우팅 준비가 돼 있고. 또 이제 제가 중계하는 배드민턴. 밖의 또 이용대 해설위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침투부라서 원래 내일 중계를 해야 되는 메인 해설지인데 지금 파리에 와서 시차전도 안 된 박태환 이용대 현정 해설위원이 이따가 개회식 중간에 침투부에 출연하실 겁니다. 가능해요? 네 그래서 지금 줄 서 있어요. 공부하면서 밖에서 지금. 그래서 여러분 침투부 시청자, 침청자님들을 위해서 밖에서 지금 긴장하면서. 한 15분 정도씩? 실제로 미디어빌리지에서 저 오늘 이제 그 촬영 때문에 나갈 때 현정아님 뵀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현정아님 당연히 저를 모를 거 아니에요. 아 인사를 이렇게 하고. 모른다고요? 저를 당연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여기서 이제 현장에서 또 만난 거죠. 어? 그때 싸가지? 약간 그 느낌으로. 아! 그분이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재회를 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따가 또 현정아님 모시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요? 시작하기 전에 이거 빨리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회가 없어요. 이거 뭐야? 이거 너무 큰일 나는데? 아 이거 팬이 만들어주셨어. 아 팬이신 거에요? 네. 안 타는 거 같아요. 아쉽네. 그 성화봉송 주자로 뛰시지 않았습니까? 아! 제가 또 평창동계올림픽이 우리 땅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온 셀럽이란 셀럽. 관련이라면 관련인들. 싹 이제 스토리가 있는 분들을 한 번씩 또 그쪽 조직위에서 컨택을 해가지고. 성화봉송 혹시 가능하냐. 그래서 저도 아 너무 감사하다. 어디든 우리나라 땅 뭐 전역에서 보통 뛰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달려가서 뛰겠다라고 했더니 크리스마스에 경북 봉화굴에서 뛰어라. 어 근데 시간 무조건 나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거야? 아니 잘 아시네. 그 주최측에서 크리스마스는 아마 내부에서 이랬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누구 하죠? 배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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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돼. 아 바빠. 잘 아시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2분 날 경북 봉화군에 가서 성화를. 봉화군에서 성화를. 그래가지고 근데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거기가 뭐하냐면 경북 봉화군에 크리스마스 마을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옛날 그 기차역에서 그 크리스마스 마을처럼 형성돼서 산타마을. 그래서 거기가 거기가 왜 산타마을이야. 근데 가보면 되게 예뻐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경북쪽 봉화군 이쪽 지역이 제일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연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가지고. 거기가 진짜 무슨 약간 유럽에 있는 산타마을 온 것처럼. 그러면은 평창에서 구원해줬네요. 그 그날 뭐 어차피 집에 계셨을 텐데 밖에 나가서 그 자연도 느끼시고 의미있는 일도 하시고. 아니 뭐 배텐 했을 수도 있고 방송을 했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배텐이나 뭐 다른 행동 뭐 일상 뭐 쉬시는 거나 뭐 여러가지 일들이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고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시길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뭐. 그게 궁금해요. 뭐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전달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성화라는 게 어쨌든 올림픽의 발상지 하면 뭐 그리스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리스의 그 신전에 오목거울이 있어요. 네. 네. 오목거울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성화가 이제 이동되는 날짜가 정해져요. 예를 들어서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한다.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하계올림픽을 한다 그러면 성화봉송 공식 일정에서 그리스 신전에서 체화 의식을 해요. 거기 이제 여신처럼 신전 옷을 입은 그 여신 옷을 입은 분들 여신 몇 분이. 네. 헤라 신전에서 딱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가업이에요. 아무래도 올림픽 역사가 오래되니까 그분들도 이제 필멸자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뭐 뭐 후계를 양성해야 되고 하는데 뭐 보통 직계로 가는지 아니면 제자를 키우는지. 아니 거기 그 신전에 계신 여신 그 분들이 여신으로 살고 있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옛날에 홍대에 보면 여신들 많았거든요. 아니요. 그리스에도 혹시 여신들이 밀집해 있는. 아 집성촌이냐. 집성촌이 있는가. 아니요. 그리스 성화 씹을 다 해가지고. 아니요. 시간장처럼. 아니요. 거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그때만 하시는 분들이겠죠. 저도 그분들이 어떤 핏줄을 갖고 있고 실제로 뭐 말씀하신 대로 진짜 여신의 어떤. 핏줄일 수도 있죠. 우리 왕족처럼. 근데 지금 거의 그냥 베텐인데요. 지금 뭐. 지금 뭐. 오랜만에 어지르고 나보고 치우라는 거죠. 그냥 뭐 빨이만 왔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백 때문에 여기 빨인지 뭐 한국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무튼 거기서 불을 받아서. 거기서 받아서 이제 전달하죠. 전용기에 태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불도 성화도 이제 비행기로 실어와요. 전용기로. 아.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올 때 이제 김연아 선수가 그 불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그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배로 했다는 게 되게 이색적인 거였네요. 원래는 비행기로 이렇게 빠르게 하는데. 그렇죠. 가까우니까 또 유럽.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김연아 선수가 이제 공항에서 내릴 때. 네. 그때가 성남공항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인천공항인가. 제가 그때 그거를 성화를 받는 의식을 또 사회를 했어요. 아. 사회도. 그때는 이제 제가 SBS 있을 때고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김연아 선수 내리고 국무총리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의식을 하고 성화가 이제 출발합니다. 인천공항 맞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첫 번째 주자가 이제 들고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거의 한 달 정도를 한국 국토 전역을 쭉 이제 주자별로 구간을 나눠가지고 쭉 돌고 이제 마지막으로 평창으로 가는 거죠. 아마 이번에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전역을 많이 지나다니다가 이번에 이제 결국은 이따가 이제 개회식을 하다가 개회식을 요약하면 크게 그냥 저는 이제 모닝픽 개회식을 많이 중계했으니까 개회식을 요약하면 결국은 처음에는 개최도시 혹은 개최국가의 전통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막 하고 그 관련된 그 나라 최고의 예술가들이 동원돼가지고 음악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이제 미술적으로 무대 예술 표현하고 공연하고 뭐 그런 가수들도 다 동원되고 그런 편이고 결국은 가장 상징적인 그 올림픽의 주경기장 메인 스타디움으로 선수들이 먼저 입장을 해요. 각 나라 선수단이 쭉 줄지어서 입장. 입장은 한 시간 걸려요. 그리고 오늘도 그러면 한 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오늘은 근데 더 걸릴 것 같은 게 오늘이 이제 아까 그 침착맨이 미리 보기 했지만 이제 사상 처음으로 야외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야외. 그러니까 뭐 야외는 야외지만 경기장을 벗어나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경기장을 벗어나서 선수들이 육로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로로. 보트로. 네. 보트 타고 와가지고 이제 강뚝을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내릴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뭐 어느 정도 센 강을 따라서 선수들이 배니까 부분적으로 타겠죠. 100척이 동원된다는 거 보면 100척의 각 나라별로 이제 뭐 미국 같은 데는 선수단이 워낙 크니까 한 척 혹은 뭐 두 척일 수도 있고 이제 뭐 좀 선수단 규모가 적은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같이 타고 와서. 다른 나라들끼리 막 배로 이렇게 막 부딪히기도 하나요? 오리보트 부딪히고. 아니. 그렇진 않고. 적백대전이 아니에요. 적백대전이. 배들끼리 묶어서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요? 아까 잠깐 지나가긴 했지만 성화봉송 할 때 불 꺼지면 어떡해요? 다시 얼른 켜나요? 얼른 켜요. 실제로 꺼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간혹 있고. 절대 꺼지지는 않는구나. 앉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기상 상황이나 뭐 이런 어떤 변수에 따라서 저도 이제 성화를 해봤으니까. 그 성화 공식 평창동계올림픽의 성화봉. 그거 딱 저번에 묵직하고 쇳덩어리로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가스가 나와요. 아 그렇구나. 가스가 나와서 불이 사실 꺼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너무 강풍이 분다거나 갑자기. 그렇죠. 비가 갑자기 쏟아졌다. 그러면 꺼질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 또 이렇게 하다가 가스가 다 떨어지면 가스 좀 갈아주세요. 가스 바꿔야 하잖아요. 부탄가스는 아니에요. 부탄이 있어요? 부탄인가? 아무튼 뭔지 모르겠네요. 뭐 아래서 뭐 출단할 수도 있고.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사장님이 껴주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네. 아 근데 직접 성화봉 송자한테 직접 들은 이 히스토리가 그렇죠. 되게 리얼하네요. 저도 제 인생에서 이제 스포츠 캐스터로 오래 있다 보니까 평창동계올림픽 열리니까 저한테도 제가 와서 한번 뛰어다라고. 진짜 영광스러운 건데. 아 그렇죠. 끝나고 딱 끝난 다음에 너무 감동이어서. 끝났는데 근데 성화봉을 또 팔아요. 하나 사시겠습니까? 소장용으로. 그거 성화봉 송 한 부문단테만 팔아요? 그런 것 같아요. 몇 개까지 살 수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하나를 살까 말까 했는데 꽤 비쌌어요. 그때 50만원인가 뭐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거는 추억으로 안직하겠습니다. 아 왜 그렇게 50만원보다 약간 약하게 영광스러웠구나. 한 45만원 정도 영광스러웠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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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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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그럼 그렇게 영광스러웠으면 샀어야죠. 아니 아니. 아니요? 네. 그때도 그리고 또 이제 SBS 직원이고. 오늘 이번에는 또 그 BTS 진 씨가. 네. 그렇죠. 루브르 박물관 앞쪽 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핵심 도로에서 뛰었잖아요. 아 근데 진 씨는 50만원짜리 그거 사셨으면 곤란해지는데. 근데 진 씨가 들고 가는 성화봉 봤는데. 네. 좀 더 비싸 보여요. 이거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70만원 정도 봅니다. 아. 성화봉송 전문가로서. 네. 봤을 때 저 정도 사이즈면은 한 70만원 정도. BTS 진 씨가 들었던 건 70에서 80 정도 봅니다. 아 뭐 전당포에서 한 아이들이에요. 뭘 저기 70만원 정도 봐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개회식이 거의 다가온 것 같고. 3분 후에 이제 원래 이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바로 칼같이 시작하나요?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나요? 칼같이 시작해요. 카운트다운 하면서. 아 그래요? 딱 국제신호에서 카운트다운 10초 전부터 띡 들어가면서. 그럼 3분 남았나요? 그렇죠. 오. 이제 가야겠네. 그럼 화면. 미리 얘기하고 들어가니까 더 궁금해요 사실. 그냥 들어갔으면 그냥 나오는 대로 봤을 텐데. 근데 이제 그 수로로 선수들이 온다고 그러는데. 어? 슬슬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제 카운트다운이 전 세계 동시 카운트다운이기 때문에. 카운트다운 자체도 멋있게 한다니까 보통. 아. 카운트다운부터 봐야겠다. 요번에 근데 성화. 결국은 성화 아까 성화 얘기하던 게 그거잖아. 결국은 와서 불을. 점화를 누가 하느냐. 그거 이제 궁금하죠. 그게 이제 누군가가 궁금한 거죠. 뭐. 팔팔올림픽 때는 원래 이제 우리나라. 팔팔올림픽 기억나요? 기억 안나. 기억 안나. 안 봤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 여기서 고백하면은. 개회식 본 거 없어요. 아마 이게 지금 최초라고 그러죠. 야외 경기장 밖에서 하는 개회식. 내가 그렇게 올림픽. 동기올림픽 월드컵 개회식을 중개했는데 한 번 남았단 말이야?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저 생업이. 생업이 치어가지고. 생업이 먼저잖아요. 생업이 먼저지. 올림픽이 먼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경기장 밖에서 하는 최초의 올림픽이라고 하는데 저한테도 최초의 개회식이에요. 저의 첫 개회식이 경기장 밖에서 진행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성화봉송 최종 점화될 때 그런 건 봤을 거 아니에요. 뉴스에서라도. 그런 건 봤죠. 클립 같은 걸로는 봤죠. 클립. 짤로. 88올림픽은. 그리고 뛰시는 것도 봤어요. 성화봉송. 그 뭐지? 싸매고 가신 거. 맞아 맞아. 까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봐도 되나? 지금 이제. 지금 똑같거든요. 우리가 넘기는 거예요? 밖에서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넘겨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깔끔하거든요. 지금 여기 파리는 일몰이 10시 근처여서 9시 반에서 10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파리 시간이 7시 반이니까 아직은 밝아요. 여러분에게는 새벽이고 여기도 개회식 하려고 그러려면 불꽃놀이 하려면 밤이 돼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 뭐지? 프레주. 네. 반려. 반려프레주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뭘 반려프레주. 위인님 거잖아요. 여기 살짝 올려두면 된다. 이게 안 보이네. 방해되나? 보이면 좋은데 조금 더.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안 꼬하지 마. 안 꼬하세요. 본인 거니까. 제가 들고 있으면 조금 약간 서운할 것 같아요. 잠깐 저의 이거 좀 끼겠습니다. 네. 여러분 낮에 찍은 모습이 아니라 지금 모습입니다. 이거는 실시간 그림으로 보여요. 이것도 여기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화면이 잘 안 보이게. 뭐 이런 거 있던데. 그런 건. 이렇게 섞으니까 여기를 하라고. 그렇죠. 보통 그렇긴 하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 권위 있는 방송은 아니다. 그 정도는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소리 너무 크시면 줄여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신 분이에요. 저희는 상관없어요. 저희는 여러분의 편의에 따라서. 아니 이게 우리 소리 줄일 수 있고 여기 소리 들을 수 있어서. 우리가 들으시는 게 조금 크시면 제 목소리를 잘 안 들으려고 하시면 이거 소리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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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시작 안 한 건가? 예. 가는 것 같은데? 오. 순간적으로. 아 최종자마자 누가 될까? 최종자마자 지금 예상되는 게 진애딘 지단. 박치기 사건으로. 아. 이걸 좀 눕힐게요. 그냥 이걸 보세요. 여기가 이제 스타드 프랑스. 이제 원래는 메인 스타디움에서 이 개회식이 펼쳤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육상 경기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원래 이제 메인 스타디움에 성화를 딱 켜놓고 거기서 육상 경기가 펼쳐지는 게 올림픽의 가장 멋있는 그림. 아. 올림픽의 뼈대 종목 두 개 하면 전반부 수영 후반부 육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예. 그래가지고. 어? 지단이다. 아. 지단 맞네요. 그러면? 근데 최종자마자가 벌써 공개되진 않거든요. 아. 그러면 페이크요? 지금 뭔가 어쨌든 이 영상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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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앙리래? 아. 최종자마자가 앙리일 수도 있다. 아. 아. 앙리. 갑자기 축구 간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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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뜁니다. 소리 좀 키울까요? 근데 지단이 저렇게 들고 뛰는 모습이 나온 거 보면 최종자마자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지금 바로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는 어이없죠. 그쵸. 처음부터. 그쵸.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평창동길을 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김연아가 최종자마자 될 것이다 했는데. 했는데. 그래도 뭔가 김연아의 모습을 리허설 하거나 이럴 때 딱 비워놨어요. 딱 그 부분만. 우린 리허설을 보는데. 네. 그래서 아 저 부분에서 김연아 선수가 쓱 나오겠지라는 예상은 하지만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스포가 될 수도 있고. 저걸 이게 종목 막 이런 거 막 다 감안해가지고 이게 좀 집어넣는 것도 있을까요. 이 영상에. 그렇죠. 다 이제 그런. 근데 지금은 약간 그냥 생활 어린이들의 어떤 놀이 체육 이런 걸 상징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은바페가 하는 거 아니야. 표를 안 샀나. 아. 지하철 티켓. 야. 이거를 다 사네요. 성화봉 상자도 예외 없네요.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중간에 중간중간 포스터들이 쓱쓱 지나가는 거 보니까 이전에 일렀던 올림픽들을 좀 상징하는. 아. 그런 게 이제 또 심어져 있다. 네.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막 이게 지금 옆에. 옆에 지단 있어 막 이렇게 막 뭐 보내고 있죠. 어. 어. 뭐지. 무슨 일이죠. 어. 어. 좀 을씨년스러워요. 약간 이러다가. 어. 어린이들이. 지단보다는 오히려 어린이들이 희망이다 이런 메시지. 니가 재신해줘. 어. 어. 아. 니가 영웅이야. 근데 지하철이 중간에 멈추는 걸 보여주는 건 약간. 뭔가. 좀 부정적인. 그. 비트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어.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프랑스 관광객들이 자주 얘기하는 게. 자주 멈춘다. 그 프랑스. 네. 대중교통이 멈출 때가 꽤 있다. 어. 생각보다 호런데. 어. 갑자기 라따뚜이. 라따뚜이 한번 나오고요. 요리하다가 왜 여기에. 갑자기 구니스가 됐어요. 어. 구니스 추억의. 네. 작품이. 어. 엘리게이터다. 요런 것도 이렇게 뭐가 있나. 제가 모르는 어떤 프랑스 수루에 뭐가 뭐 살고. 센강 지하에 카타콤 그게 있다는 영화를 얼마 전에. 센강 아래라는 넷플릭스 상어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아. 그거 보고 왔어야 되는데. 파리 올림픽 개막 기념 영화. 특선 영화인데. 이거는. 이거는 그건가. 그. 그 뭐죠. 그 가면 쓴 사람 뭐죠. 오페라의 유령. 그. 이거 타고 이제 가거든요. 그거 이제 좀 약간 묘사한 것 같고. 소리 어떻게 좀 더 어떻게 할까요. 뭐가 좀 더 작나요. 저 한번 봐주세요. 이 메인 중계랑 저희 중계랑 너무. 오디오가. 쫑나서 여러분 혹시 듣기 싫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조용할 땐 조용하겠습니다. 아마 밖에 피디님이 그거 정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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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들고 들어올 것 같은데. 네. 그냥 두시면. 네. 오. 아 이거 에펠탑인가 보다. 에펠탑 모양으로 이. 눕혔어요. 네. 만들어놨네. 도로를. 오. 네. 마크롱 대통령이랑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이렇게 딱 VIP들이 입장하는 것부터 오픈을 합니다. 이거 또 마크롱 대통령이 또 연설도 하겠죠. 개회 선언은 일단 연설은 하지 않고. 연설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하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각 나라의 국가 수반이 개회 선언을 한 마디로. 올림픽 개막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개회 선언은 짧게 하는 거고 연설은 길게 하는 거고. 그렇죠. 연설은 보통. 아. 마카롱이 먹고 싶네요. 갑자기. 그렇죠. 프랑스와서 마카롱 아직 못 먹었어. 아니 어떻게 사람을 봤는데도 먹을 걸 떠올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배성재식 연상법. 해외에서도 이건 계속되네요. 네. 아. 왔다. 왔다. 아. 이 친구. 영상하고 이어지네. 배 타고 오네. 네. 런던올림픽 때는 그거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허. 오오오. 야. 야. 폭죽이에요. 오오오오오오. 어. 아 가까이서 본 거 멀리서 보니까 그 정도 귀모는 아니구나. 깜짝 놀랐네. 물이 솟구친 줄 알고. 아 그래도 멋있다. 아 멋있어요. 이쁘다. 이거 연기가 이렇게 퍼지는 게 멋있다. 그러네. 와.. 지금 신났어요. 그리고 그 영상하고 이어지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게 이번에 최초로 경기장 밖에서 하니까 직관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거의 60만 명 정도 추산한다 그러더라고요. 유료관객은 10만 그리고 제일 가까이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좋은 위치 무료 티켓 나눠준 게 20만 장. 그리고 나머지는 저렇게 아무렇게나 또 편하게 볼 수 있게. 저것도 파는 거예요? 저거는 저 건물주가 아 건물주가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는 유료예요. 유료. 유료고 딱 유료다. 저기는 저희 사실 저 티켓 굉장히 어렵게 어제 구했지만 어제 방송제 얘기했죠. 저희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기 안 갔습니다. 원래는 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방송을 어떻게 이제 또 여기서 할 때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태엽기 보인다. 저기 아아 네. 여기 여기. 남의 가려졌어요? 이게 자꾸 그 센강의 포인트를 자꾸 맞추네요. 아무래도 선수단도 이 보트로 입장할 거고. 그러니까 육로가 아니라 수로다. 그리고 센강 주변의 그 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산책로기도 하고 뭐 자동차 도로기도 한데 그동안은 이제 주경기장에 육상 트랙으로 선수단이 입장해가지고 한 바퀴 빙 돈 다음에 관중들한테 인사하고 딱 했고. 이번에는 근데 그냥 강변으로 걸어 들어와서 그 에필탑 앞에 있는 그 광장. 그 유명한 광장. 거기에다가 이제 선수들을 집결시킬 것 같아요. 아아 그 어떻게 등장한지 좀 궁금합니다. 어 이쁘다 근데. 확실히 한강 다리들도 멋있는데 규모가 크니까. 이제 이런 유럽 다리들은 강이 생각보다 좁으니까 강폭이. 낮게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저것도 너무 궁금해요. 저 다리 원래 저런 다리예요? 아니면은 저게 이번에 그 올림픽 때문에 새로 막 판 거예요? 조각을. 아 올림픽 오류는 팠겠죠. 저거는. 이제 몇 회 올림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연주를 하네요? 어? 어. 갑자기 연주를? 어 그리스다. 아 등장. 역시. 넘버원은 항상 그리스죠. 올림픽의 발상지. 제 개의식 처음 보는데 그리스가 항상 먼저 등장하나요? 네. 어 근데 생각보다 그림 이쁘지 않아요? 어 예. 이거 배가 이쁘다. 배가. 약간 저는 선수단이 입장하는 거는 어수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쁜데. 배로 등장하는 거 좋은데요? 네. 근데 지금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조금 걱정이네. 아까 비가 오고 있었거든요. 비 와서 일부러 저 분수를 쏠 수도 있어요. 왜요? 비랑 같이 섞여가지고. 아 모르게? 네. 나무를 숨기려면 숲에 숨겨야거든요. 비가 와서 다행이야. 흐르는 눈비를 감출 수 있어서. 뭐 여러 가지들. 어 그거 블레이드 러너? 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예예. 비가 조금 온다 싶으면은 물을 좀 많이 써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선수들이 배니까 이게 만약에 모터보트면은 웅 아주 딱 쳐서 딱 내리는데 지금 이게. 어? 다음 또 등장합니다. 이번 국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난민 대표팀이에요. 오른 길을 앞세운 거 보니까. 네. 레퓨지 올림픽팀. 난민 대표팀. 난민 대표팀은 뭔가요? 이제 난민들은 이제 자기 국가를 대표해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약간 한 대 묶어서. 아 합쳐서. 이게 리오 올림픽 때부터 처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로 입장을 시키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떤 그 연습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승리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군요. 난민 대표팀 선수들이 이제 종목에서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내면 관중들이 엄청난 환호성을 보내주는 거죠. 아 그거 자체가 또 굉장히 또 감동적이겠네요. 그게 올림픽 정신이고. 도전하는 모습이 또. 이런 것도 이제 포인트 맞춰가지고 또 보시면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각 이제 나라들이 저렇게 독일인가 본데. 독일이랑 뭐 섞여 있네. 남아공도 있고. 이렇게 다 같이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아 이게 알파벳 순서로 국가를 이제 정렬할 거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이 아마 맨 처음에 나올 거고. 아 알파벳 순이군요. 그러면 뒤에 좀 약간 Z면은 조금 늦게. Z는 예. Z 국가가 어디 있죠? 뭐 잠비아. 아 그러네 잠비아. 사우트 아프리카는 A로 치나 봐요. A로 치나 봐요. 짐바부에. 자미이카는 J죠. 되게 약간 이 자체를 좀 즐기는 모습이 되게 좋네요. 이게 이제 카메라라니까 알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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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 검정색하고 빨간색하고 조합이 되게 예쁘네요. 그렇죠. 알바니아. 그런데 이게 또 선수단마다 또 그 수가 조금씩 다 다른가 봐요. 그렇죠. 많은 나라도 있고 적은 나라도.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스포츠 강국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데들은 독일 이런 데들은 각 종목마다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나라들별로 이제 뭐 자연 그 기후에 따라서 이 종목 자체를 거의 그 나라는 못 즐겼던 경우도 있으니까 쿼터가 있어도 출전시킬 선수가 없으면 선수단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비용도 있고. 독일은 알바니아. 아니. 알바니아인가? 그러니까 A로 가요. 독일은. 독일은. 아. 왜요? 그냥? 프랑스 쪽에서는 이제 알바니아로 부르는 나라들도 꽤 있어요. 알바니우.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봅니다. 알바니우. 알바니우. 프랑스 기준. 그러면 그 명품 그게 실제로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이탈리아어죠. 알바니. 관계가 없고요. 관계. 그럼 봐야 알고요. AR이랑 AL인가 보니까 아니겠죠. 안도라. 안도라. 아세요? 프랑스 기준. 근처에 있지. 아닌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말아요? 네. 조심해야죠. 이런 거는. 저였으면은 한마디 했을 텐데. 아 이게 프로의 모습이다. 앙골라. 배울 점이 많네요. 네네네. 한번 쓱 던져봤는데. 네네네. 근데 아프리카가 좀 끊긴다는데 이거는 저희 탓이겠죠? 아르프리카 탓은 아닐 거고. 저희가 세팅을 좀 오랫동안 해봤는데 이게 우리 탓일 겁니다. 저희 탓일 겁니다. 아 근데 이게 현장에서 봤으면은 실제 육로로 입장하는 거랑은 좀 달랐을. 네. 다른 느낌으로 약간은 텐션이 떨어지거나 어수선한 느낌도 있었을 텐데. 네. 지금 이게 전 세계가 같이 보는 이 국제신호. 이 그림으로 카메라 커트를 적당하게 여기 넘겼다 저기 넘겼다 하니까 괜찮네요 분위기 약간 뭔가 그 미드나잇 인 파리 느낌? 아 그거 보셨어요? 봤죠? 재밌어요? 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아 그거 말고 다른 시리즈 있죠? 그 뭐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거? 아 그 영화 시리즈 있는데. 그러니까 뭐 로마 위드 러브. 그 다음에 그 바르셀로나 있는 게 내 아내가 좋아한가? 아 나 봤어요 저거. 미드나잇 파리 봤어요. 막 그 옛날 세계로 돌아와가지고. 아르헨티나.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보통 개회식을 하면은 선수단 입장이 거의 절반 이상 끝난 다음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야외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선수들 몇 나라 입장시키고 공연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몇 나라 입장시키고 공연하고. 그래서 약간 선수들이 충분히 같이 즐길 수 있는 개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공연 다 보여준 다음에 선수 입장했는데 선수들이 이제 와서 같이 파티를 좀 선상해서 뭐 강변에서 즐겨라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전에는 막 공연 다 보고 선수 입장할 때 또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막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이렇게 잘 밸런스를 맞춰서 하니까. 그리고 이게 단짠단짠 약간 잘 즐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루바. 옷 이쁘네 이거. 그러네. 우리나라 옛날에 유행했었는데. 어떤 색? 이런 이렇게 막 번지는. 번지는 색. 파스텔톤? 티셔츠. 티셔츠. 아. 지금 계속 속속들이. 배도 의미가 있을까요? 디자인 같은 게. 배는. 각자 갖고 오는 건가? 아니 각자 갖고 오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나라들이 한 배에 여러 나라 타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서 제공한 것 같아요. 같은 디자인으로. 오스트리아. 이것도 치열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저배탈이래. 우리가 저배탈이래. 순서대로 배정해줬을 테니까. 아즈르바이잔. 아즈르바이잔. 우리가 한 3시간 열을 해야 되죠 이제. 너무 달리지 맙시다. 그거 한번 볼까요? 네. 뒤에 저것도 너무 좋은데. 바하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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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신나나 보다. 아니면 들어갈 때 좀 약간. 약간 오더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카메라 코트 날아올 때 신나게 리액션. 될 수 있으면. 약간 좀 즐겨주세요. 약간 이렇게. 바레인은 배가 쪽배야 약간. 조그만 배네. 바레인이 그래도 중동에서 약간 개방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제가 들어봤는데 축구 때문에 들어봤을까요? 이런 걸로 알고 있고. 어? 공연한다. 아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캄캄춤인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공연이 있습니다. 울랑노즈가. 이게 그랑빨래. 저 표정연기. 디즈니 만화 보는 것 같아요. 네. 레이디가가. 레이디가가요? 네. 포커페이스 누나. 전 레이디가가 얼굴을 모르거든요. 여기서 또 처음에. 오늘 처음 보는 장면들이 많네요. 아 지금 채팅창에도 처음 보는 분들이 많다. 나 레이디가가 이름만 들어봤는데. 지금 얼굴 처음 보는 분들이 많다. 멋있다 저거. 저 이렇게. 저 뭐라고 해? 저거 방패 같은 거. 밤송이. 분홍색 밤송이. 이게 프랑스의 발레리나 가수 겸 배우였던 고 지지 장메르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관중들은 약간 시선을 어디로 둬야 되나 약간 애매하긴 하겠다. 워낙 넓어서. 저기 봤다 여기 봤다 이랬는데 너무 넓으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쓰면은. 그 뭐지 스킨색 테이프를 붙였을 텐데 문신을 과감하게 송출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문신 뭐. 덱스님 맨날에 막 덱스님 TV 나올 때. 테이프를 붙여야 되는데 원래. 우리나라 같으면. 또 파스 붙이거나. 파스 같은 거를. 여기는 과감하게. 또 이게 문화의 차이죠. 싱크가 안 맞으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떤 게 가장 여러분에게 최적일까 생각해서. 현장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려서 같이 송출하고 저희도 토크하는 걸 선택했는데. 잠깐 뭐가 왔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돼가지고. 장메르님 돌아가신 분이라고 알려주세요. 제가 아까 고 지지 장메르라고 했는데. 고가 잘 안 들리셨나 보네요. 이런 장식 같은 것도 멋있네요. 약간 나이 들면 털이 저런 식으로 나기도 하거든요. 점에 이렇게 길게 한 몇 가닥이. 인생이 좀 약간 무상함을 묘사한 것 같기도 하고. 덧없음을 묘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프랑스 말은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좀 그냥 느껴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되게 저는 그동안 봤던 개인식이랑 다르게. 왜냐하면 이런 아기자기한 공간을 카메라가 딱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부분 부분 만들어놓은 조형물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니까. 진짜 색다르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개회식입니다.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다 처음이거든요. 저는 개회식이 다 처음이라. 모든 개회식은 다 주경기장에서 해왔기 때문에. 주경기장은 아시잖아요. 잠실 주경기장처럼 넓은 축구장 있고 거기 육상 트랙까지 해서 그 광활한 데서 무대를 빨리 만들어서 무대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하면서 사람들 나와서 하는데 여기는 이런 입체적인 계단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강변에서 하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게 더 많겠네요. 그쵸 그쵸. 이거를 너무 침투부에서 개회식 입중계를 하니까 박수 쳐도 되네. 원래는 안 돼요? 그쵸. 왜냐하면 저는 이제 중계를 계속해야 되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죠. 소리만 들어가니까. 박수는 좋은 소린데요? 이상한 소리가 아닌데요? 그런데 이게 가끔 중계진들이 중계진들이 박수 치면 칠 때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 메달 땄을 때 와! 막 이러는데 치는데 그게 예외구나. 화면만 보면서 듣는 시청자들은 약간 이상한 소리로 들려요. 오디오 감독님들도 안 좋아하시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박수 치고 싶고 뭐 하고 싶을 때도 참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다 납득이 될 수 있는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소리는 입으로만 내야 하는 게 이렇게 또 알게 되네요. 그렇죠. 또 등장합니다. 이건 또 좀 작은 배로 등장해요. 선수단 규모가 막 크지 않으니까. 이게 또 아기자기해서 좋네요. 바베이도스. 여긴 조금 차분하네요. 선수들이 다 이제 폰으로 찍고 자기 릴스하고 라이브하고 이러면서 입장해요. 다들. 실제로 그러면 생중계를 볼 수 있어요? 그 선수 인스타나 이렇게 가보면 아 진짜로요? 다들 켜놓고 들어와요. 그리고 실제로 카메라 큰 거 돌리는 분들도 있고 벨기엔 생각보다 규모가 있네. 그럼 혹시 선수인데 약간 미디어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는 선수는 뭐 챌린지 같은 것도 하고 등장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르브론 제임스가 자기 인스타 라이브 켜고 들어온다. 그러면 뭐 사실 올림픽 그냥 메인 중계방송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고 있겠죠. 그래요? 이야 멋있습니다. 206개국이라고 하는데 그중에는 난민 선수단도 있고 독립해서 이제 러시아라든가 러시아는 출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 개인으로 그냥 차역하는 선수들까지 해가지고 NOC로 단위를 구별해요. 국가라기보다는 NOC. 그래서 206개 NOC. 국가올림픽위원회. 월드컵도 사실은 국가별로 가는 게 아니라 축구협회 단위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인데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팀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축구협회 숫자. 거긴 유일한. 보통은 한 국가당 하나의 협회. 한 국가당 하나의 IOC 국가올림픽위원회인데 거기는 이제 4개를 인정해 주는 거. 여긴 또 길거리에 아이디. 크루아상이. 크루아상이네 진짜. 나 순간적으로 세운 줄 알았어. 핑크색을 되게 좋아하네요. 아까 그 감송이도. 뭔가 테마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저 얼굴 가린 저 존재가 왠지 최종 저마자일 수도 있잖아. 그냥 공연장가? 어 근데 이거 좀 예리한 것 같아요. 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딱 벗었는데. 어. 벗겼는데 막. 지단이야. 아 지단 좀 새끼지. 기승전 지단인데요 지금. 이미 그냥 지단. 아무래도 축구캐스트다 보니까 지단이 뭔가 박치기 저마하는 거 보고 싶네요. 지단이 왜 박치기. 지단 선수가 왜 박치기 저마를 해요. 누가 나올 거야 진짜. 뒤에. 뒤에도 멋있네요. 그러니까 그림들 이렇게 약간. 되게 신경쓰겠다. 뭔가 그 생강 주변에 자유로운 예술 감성들. 이런 것도 그냥 약간 캐주얼하게 막 보여주는 느낌. 근데 이게 하계올림픽인지 뭔지 느낌이 딱 오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뭐. 왜요? 뭐 하계올림픽이 딱 느낌이 나려면 뭐가 좀. 육상트랙이 딱 보여야 되는데. 뭔가 수상올림픽 같은 느낌도 있고. 보츠나와네요. 보츠나와. 방금은 좀 약간 소심발언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아까 그 국기 되게 멋있는 나라 있었는데. 별이 이렇게 싹 대각선으로 싹 깔려가지고. 별이 대각선으로? 네. 국기인데 되게 멋있었어요. 저 말씀하신 그 이렇게 얼굴 가린. 이분 말고 아까 그 아이들 데려가던 처음에 보트에서 태워가던 그 얼굴 가린. 아까 그 오페라 유령 같다고 했던 그런. 브라질. 그 보트 보트. 브라질도 하계올림픽 강국이죠. 브라질은 선수단이 좀 많네요. 270명이 출전하고. 와. 또 인구가 되게 많은 나라죠.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이랑 월드컵 이런 것들이 한동안 약간 브릭스 사이클이었다가 브라질, 러시아, 중국. 그리고 약간 개도국까지는 아닌데 인구 많고 땅 크고 국력 꽤 있는 이분. 이분이 누구냐.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계속 잡아주는 거 보니까. 맞겠죠. 맞는 것 같아가 아니고 맞는 것. 최종 점화자한테 인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르지만. 88올림픽 때도 이제 예측이 너무 많이 되니까 88올림픽 때 우리나라 최종 점화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다들 에휴 무조건 손기정이지 다 그랬겠는데 손기정이겠지 했는데 너무 예측이 되니까 바꿔버렸어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비둘기 점화 대에다가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너무 예측이 되면 또 한 번씩 틀기도 하니까요. 아까 그리고 등장한 거 어시싱크리드 느낌이 나거든요. 그 약간 뭐라고 그러죠? 파크루. 파크루 액션하는. 그 유비소프트가 프랑스 게임에서예요. 갑자기? 저는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루팡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역시 이제 프랑스의 또 상징적인 캐릭터 중에 하나가 아레슨 리팽이기 때문에. 브룬디? 브룬디. 옷 되게 멋있네요. 그러네요. 전통의상인 것 같아요. 전통의상 입은. 멋있다. 색깔 너무 좋다. 저렇게 센 강에 있는 다리들을 다 지나가니까 그 다리 위에 있는 자유롭게 있는 관중들도 다 보면서 카보 베르데. 카보 베르데. 건축물이 너무 예뻐요. 제가 오늘 낮에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건데 같이 또 점심에 식사하지 않았습니까? 건축물들이. 럭비를 상징하는 것인지. 이거는 케이맨 제도. 저는 좀 잘 모르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올림픽 많이 하시면은 중계를 많이 하시면은 좀 나라들도 많이 아시겠네요. 다는 모르시겠지만. 중간적으로 막 까먹고 순간적으로 또 이제 한글 표기랑 또 다른 경우도 막 있으면 순간적으로 어? 이게 어느 어느 대륙에 붙어있었더라? 이렇게 막 까먹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공식 영상이 지금 끊긴 것 같은데? 아니구나. 어? 아니야 이거. 이제 국제신호에서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 세계가 방금 화면 오류를 본 겁니다. 이건 사실 공식 방송에서는 이렇게 지적질을 하진 않는데 그렇죠. 이 유튜브이기 때문에 솔직 담백하게 어디서 잘못했는지를 딱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국제신호에서 실수한 겁니다. 국제신호가 실수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중계진도 짚어져요. 왜냐하면 SBS가 실수한 줄 알거든.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가 아닙니다. 이거 현지에서 실수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프랑스가 잘못한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떠넘기지는 않고 프랑스 전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프랑스의 어떤 현지 방송에서 약간 송출 실수 현지 위성 상태가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어스크림 크리스도 좀 지나갔어요. 우리 말하는 동안. 카메룬인가? 불구레 사자군단 카메룬. 캐나다도? 캐나다도. 새빨갛게 입었네. 이게 약간 패턴이 있죠? 카모플라주처럼 이렇게. 무늬가 있는데 예쁜데? 무늬가 있어요. 예쁜데요? 이게 다른 나라 공식 팀복들이 되게 예뻐요. 왜냐하면 각 스포츠 용품사에서 엄청 디자인을. 심혈을 기울여니까. 저거 어디서 한 걸까? 제가 보니까 랄프로렌에서도 참가해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어디서도 만들어주고 심혈을 기울여서. 특히 그리고 캐나다가 빨간색이고 뭔가 그 단풍 이런 무늬랑 그런 게 예뻐 원래. 그래서 예전에 벤쿠버 동계올림픽 때도 가면 구찌들도 다 예쁘고 중화공입니다. 중화공. 중앙아프리카공하고. 중앙아프리카공하고. 지금 좀 종류가 여러 개 같죠? 칠레. 칠레. 여자분들 거랑 남자분들 거랑 나눈 것 같은데. 긴 나라죠. 곧 우리나라 나온다고 합니다. 곧 우리나라. 벌써? 중국. 벌써 48번째 됐나요? 인민의 공화국.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의 공화국. 갑자기 이상하게. 피플스. 인장했잖아. 피플스를 입퍼버리기. 인장했잖아. 공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피플스 엘보 알죠? 더락. 더락. 피플스 엘보. 중국이 이제 판잔르라고. 100미터 200미터 이제 또 황선호 선수랑 경합할. 어? 캉캉인 것 같은데. 아. 이게 나와야죠. 프랑스니까. 어. 아. 군대 영장.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채팅창에서. 채팅창에서. 군대 영장. 으흐흐흐흐. 으흐흐흐. 실수의 그 꽃, 그 음악 아닌가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꽃배달. 꽃배달은 제가 가물가물해요. 들은 것 같기도. 39,000 꽃배달 그거 아니야?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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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악이잖아. 명곡이란 뜻이에요. 그럼요. 다른 데서 쓴다는 거는. 여기저기서 쓴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음악이라는 거죠. 탐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 원조 칸칸을 이 원조 프랑스에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냥. 군대 영장 노래다. 배출소의 꽃배달 노래다. 와이어 액션 나왔습니다. 아까 그분이네요. 약간 오징어 게임 마스크맨 같기도 하고요. 약간 그런. 누굴지? 그런데 오징어 게임에서도 이병헌 씨가 나왔듯이. 너무 기대되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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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현정아 감독님. 현정아 해설이 형께서 오셨습니다. 이리도 주민됩니다. 잘 좀 아시죠. 안녕하세요. 여기 침착맨. 네. 반갑습니다. 연예인들의 연예인. 미디어 빌리지에서 뵀었죠?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침착맨인지 모르고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잘생기신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해서 제가 반갑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따님이랑 또 이제 자제분들이 보시면은. 엄청 좋아하시는. 이거 이어폰을 드린. 아니요. 아니에요. 인정아 감독님은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안 들으셨대요. 이번에 탁구 해설위원으로 먹게 되셨는데. 저희는 뭐 탁구 해설은 거의 그냥 편안하게 갑니다. 시청률 경쟁으로서 거의 최고의. 대한민국 탁구 역사상 넘버원. 세계 탁구 넘버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겠네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오셨죠? 아니죠. 저는 꼭 배달을 따야 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또 와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는 못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듣는 이제 시청자분들은 보는 시청자분들은 되게 편안하게 보지만. 현정아 해설위원님은 좀 약간 가볍지는 않은. 후배들의 이제 뭔가 실수하거나 뭐 이러면 너무 조마조마하니까. 이번에 제일 기대하시는 선수는. 사실은 그 훈합북식이 도쿄올림픽부터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훈합북식은 이제 예선을 다 거쳐서 16개 나라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메달을 따기가 가장 쉬운 어떤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까. 또 하나는 다른 것은 이제 뭐 두 사람씩 이렇게 나오는데 한 주씩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한 주밖에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달 접근이 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녀 단체전? 남녀 단체전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운이 나쁘게 남자가 8강에서 중국이랑 붙어가지고. 중국은 너무 세니까 사실. 너무 이제 넘사벽이라서.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만 넘사벽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넘사벽이라서. 네. 좀 힘들어하는 나라죠. 그렇죠. 그 신유빈 선수가 지난번에 도쿄올림픽 때 화제였던 게 그 록셈부르크. 록셈부르크 그 선수. 할머니. 어르신 선수. 그분 이번에도. 이번에도 나올걸요. 제가 알기로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수는 얼마 전에도 막 그 유럽대회에서 1등 하고 그래요. 그 비결은 뭘까요? DNA인가? 그 친구의 전형이 또 그렇게 빠르게 치는 탁구는 아니죠. 약간 이질성 고무를 써서 상대를 좀 교란을 좀 시키고 상대의 범실을 좀 유발하고. 그리고 약간 조금 움직여서 하는 게 딱 치고. 체스포을 만드는 게 딱 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다리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맞아요. 딱 거의. 그런데 제가 또 이제 탁구를 2개월 배우지 않았습니까? 제가 2개월 배웠거든요. 2개월씩이나. 배웠는데 이게 발이 빨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아무리 뭐 이질 러버를 써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데 또 탁구는 약간 경험이 많으면요. 그 길을 또 알고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도착해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놓고 이쪽 길을 좀 지키고. 이렇게 서버를 놓고 또 여기를 지키고. 약간 그런 수싸움을 좀 많이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국대는 국대다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 때 현정 감독님 모셔가지고 한번 했었는데. 현역 선수랑 붙는 거래요. 위대한 도전이죠.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는데도. 그런데 물론 몸 관리도 잘하셨지만. 확실히 그 코스를 읽는 능력이나 이런 걸로 현역 선수랑 또 상대를. 서요원 선수랑. 제저와의 대결을. 그런데 나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저 그거 봤어요. 보셨어요? 네. 그때 100%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게 아니라 훈련이 너무 힘들었어요.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그럼요. 그래도 두 달 정도는 몸도 만들고 훈련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두 달 만에 이게 또 되나요? 이게 몸이 올라오더라고요. 사실은. 두 달만 하셔도. 조금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막 이런 적도 있냐. 아 다시 나가서 내가 좀 하고 싶다. 탁구가 그렇게 만만한 종류가 아니에요. 볼 스피드도 엄청 빠르고. 제가 그랬으면 했겠죠. 당연한 질문이지만. 다시 시도를 안 한 거는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안 하면 계속 늦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은퇴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첫 중계는 어떤 선수들. 신유빈, 임동훈 선수 혼합복식이 내일 첫 게임이 있어요. 내일부터 바로예요? 네. 몇 시? 4시 반 있어요. 여기 시간으로 4시 반이면 한국 시간으로는 밤 11시 7시도? 네. 11시가 반. 11시 반.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또 정성문 캐스터 지금 개회식 중계하시는 캐스터랑. 맞습니다. 현장왕이었으니 지금 프랑스 현지에서 중계해드리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탁구가 오래 해요. 8월 10일까지 경기가 잡혀 있어서. 저희 중계진 중에 제일 오래 여기 계셔야 돼요. 제가 맨 마지막까지 남을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이렇게 또 저희 침투부에 이렇게 와주셔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좀 또 뵙게 돼서 또 오랜만에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 또 내일 지나가다가 또 인사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탁구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선수들 좀 응원의 박수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가 필요 없는 존재이시긴 한데 그래도 저희 또 방송단 대장이시고. 아주 저희 이렇게 또 현장왕 감독님. 내일부터 해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력발실 하셔야겠네요. 네. 형부탁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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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구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셔야 돼요. 또 그리고. 또 해설 또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준비 밖에서 하고 계시다가. 밖에서 계속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네. 지금 경기 소리를 조금 약간 줄였거든요. 그런데 개회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이제 해설위원님들을 모셔서 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약간 또 안 맞는다 내용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해설위원들 빨리빨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소리 좀 살짝 줄이실까요. 또 줄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짜놔서 개회식 자체를 전체를 느끼고 싶은 분들은 잠깐 본방송 봅시다. 네. 잠깐 본방송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웨이크보이 이용대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차적응 됐어요? 아니 덜 됐어요. 아까 보니까. 힘듭니다. 밥 먹다가 국을 썼더라고요. 시차적응이 안 돼가지고. 언제. 아침. 아니요. 방금. 방금. 오늘 아침에 또 뵀었잖아요. 네. 그렇죠. 시차적응 좀 되세요? 근데. 저는 항상 피곤하기 때문에 시차적응이 너무 쉽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실 컨디션이 항상 최저면요. 시차적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이게 제 마이크인가요? 네. 저희 같이 쓰는 마이크인데 차라리 그러면 저희 화면을 살짝 키워서. 네. 그럴까요? 저희 조금만 키워서 개회식을 아예 덮으면. 네. 살짝. 아. 이렇게 됐습니다. 두 가지가 두 가지 콘텐츠가 있으니까 약간 죄송하네요. 아무튼. 이번에 배드민턴 해설을 또 SBS 맡게 됐는데 이렇게 현지 중계는 또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 현지 와서 저는 도쿄올림픽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었고. 네. 이번에 현지 왔는데 좀 새로운 것들도 많이 하고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아직 현역이에요? 네. 선수예요 아직. 근데 이제 현역 선수지만 해설도 같이. 이게 권위가 굉장히 높아야 이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어떤 선수로서 이제 이룩한 게 또 많고 했어야지. 이게 또 해설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2008년 그 베이징 올림픽 때 딱 그 윙크 보고. 혹시께서. 잘 아시네요. 우리. 사실 많이 알죠. 워낙 유명하시니까. 그렇죠. 저 같은 이제 좀 잘 모르는 사람도 이제. 이번에 좀 기대하는 선수. 네. 후배들을 소개해 주신다면. 그렇죠. 지금 이제 배드민턴이 좀 약간 황금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지금 안세용 선수가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고 또 나머지 종목들도 아주 좋거든요. 뭐 여자 복식 또 혼합복식 또 남자 복식까지 메달권 진입에 좀 있기 때문에 이번 배드민턴은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과 응원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잘 모르는데 배드민턴이 우리나라에 되게 강해요. 우리나라가 또 그 약수터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배드민턴의 민족이고. 배드민턴이 사실 우리나라 저변이 최강고급이죠. 그렇군요. 사실 이제 탁구랑 배드민턴 많이 치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이제 윙크보이 이용대에서. 이게 지금 되게 차분하고 잘생겼고 윙크 잘하고 약간 이런 캐릭터지만 중계 들어가면 또 되게 사나워요. 살벌하게 하세요? 살벌하게 소리 질러요. 후배가 뭐 하나 셔틀콕 놓쳤다 그러면 아! 저거 안 된다고 그러면서. 겸을 치시나요? 네. 해설을 하셔야 되는데. 집중. 혹시 역점을. 집중하면 이성이 있는 스타일이어서. 너무 몰입을 하시니까. 그러면 보시는 분들도 전달이 잘 되겠네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황이나. 그렇죠. 지금 내일 여기 시간으로 새벽부터 준비해야 돼요. 네. 지금 잘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럼 준비는 다 이렇게 잘하셨나요? 네. 준비 잘했고 또 내일 첫 번째 게임이 이제 혼합복식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혼합복식 잘하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도 아마 잘하지 않을까. 누구누구 나오니까 내일은? 내일 모든 종목이요? 네. 혼합복식에서는 서승재 최우정 선수. 그리고 이제 여자 복식의 김소영 공용 선수. 또 하나의 여자 복식인 이제 백하나 이수유 선수가 내일 경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목 아프겠는데. 제가 여기서 목캔디랑 다 약을 다 줬어요. 아, 맞아요. 그게 도움이 되나요? 목캔디로? 제가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어 가지고 제가 형한테 물어봤죠. 성재 형께. 무조건 이제 뭐 약을 가지고 다닐 것 같잖아요. 목을 많이 쓰시니까. 많이 쓰시니까. 네. 그래서 약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와, 약이 좋은 것들로만 가지고 다니세요. 역시 다르다. 저도 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가. 그래요? 제가 건강관리까지 다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저는 비싸다고 해 가지고. 비싼 약이라고 해서. 아니, 언제 그래. 좋은 약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몸에 쓴 약이 또 좋고.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하여튼 이용대에서는 내일 또 아침 중계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길게 못 잡고 보내드리러 가겠습니다. 내일 잘 부탁드리고. 네. 손 한번 잡아봤어요. 아, 이거 제가. 라켓을 아직 잡는 선수니까. 아, 그러네요. 엄청 이게 그 구둔살로 가득 찬. 제 손은 완전 말랑말랑. 아무것도. 아니, 왜 이렇게 고와? 아기 손이. 만화가의 손이? 아니, 고생을 안 해가지고. 고생을 안 해가지고. 손을 잘 안 써서. 자, 그러면. 상반된 손. 내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잘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빨리 자야 돼요. 빨리 자야 돼요. 저희가 이제 또 여기 현지에 와 있는 해설위원들을 모시고 토크를 잠깐 하려고 했는데 개회식이 워낙 또 악권의 영상들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적어봐야 되는데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는데 적어봐야 되고 뭐 이렇게 좀 그러셔서 죄송하네요. 많이 죄송한가요? 네.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그런데 저 좀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전 종목을 다 중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시간이 겹치니까. 겹치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마린보이 와도 토크를 하거든요. 네. 지금 공연할 때 그래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더 끌다 보면 또 선수들도 그렇고 성화점화자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섭외를 저희가 미리 대기를 시키고 원래는 숙소에서 쉬셔야 되는 분들인데. 쉬셔야 되는데 저희가 또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계가 겹치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배드민턴이랑 수영이 좀 겹치는 데들이 많아가지고. 초반에는 배드민턴을 아마 이재영 캐스터랑 윤성호 캐스터가 번갈아가면서 하고. 제가 수영이 이제 슥 끝날 때쯤에 또 체인지를 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 이따가 이제 박태환 회사 관련님 잠깐 모시고 얘기 나눠보고요. 바로 개막식, 개회식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손님들과 빨리 이야기를 하고. 오시고 계세요. 여기 또 유리창으로 뚫려 있거든요. 우리를 미리 놔야겠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마린보이. 박태환, 해설위원입니다. 우와 신기하다. 자, 그동안 혹시 침착맨, 침투브에 대해서 어떻게... 뭘 어떻게 아세요, 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잘 지냈어요? 아, 잘 지냈죠. 그때 촬영할 때. 엄청 슬림해지셨네요? 화장 펴발라가지고요. 잠깐 일시적으로 얼굴 작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아, 또 올림픽 오신다고. 그러니까. 엄청 신경 쓰시고 오시네요. 제가 사실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네. 근데 준비는 잘 하셨나요? 아, 네, 뭐 지금 계속 공부하다가. 내일 바로 또 이제. 제일 중요한 400m가 있고. 또 침착하게 준비하다가 불러주셔가지고. 침착맨은 기운이라. 아, 굉장히 웃상이세요. 계속 웃기고. 싱글벙글. 네, 저 잘 웃으세요. 아,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 그래요? 기분 좋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박태환이. 그리고 그 기억 안 나시겠지만 2008년 이제 베이징 하계올림픽 때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스포츠 진짜 거의 막 국제대회에서 온갖 성적들이 잘 나오던 그 근처 연도에. 근데 그때 올림픽 시작하고 1호 메달은 유도 최민호 선수였고 그 직후에 박태환의 세련이 400m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올림픽 분위기가 진짜 지금이랑 비슷했어요. 그냥 올림픽 하는 거야? 뭐 이러고 있다가 빡 올라갔어요. 빡! 아, 근데 너무 오래됐다, 베이징은. 아니, 근데 그게 있어. 이 초반에 그, 근데 그 수영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림픽의 전반부를 담당하는데 그 맨 앞에 사유형 400이 있어요. 아, 베이징 20년도 안 됐어요. 최근이에요. 그래가지고 16년. 16년 됐나? 그래서 이제. 16년이면은 10년 안 됐네. 내일이 딱 그거거든요. 16년 전처럼 이제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김우민 선수가 딱 도전하는 그 내일이 바로 시작하니까 내일. 우리나라 또 수영 강하지 않아요? 지금 황금. 황금 세대. 넥타이 색깔. 그렇죠. 황금 세대. 그래서 아까 낮에 배상재 캐스터님하고 식사하면서 많이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수영이. 네, 네, 네. 내일 침착맨도 수영장에 또. 맞아요. 또 뵐 거예요, 아마. 내일 오세요? 응원하러. 응원하러. 진짜요? 파병님하고. 어, 두 분 같이 오시는구나. 그렇죠. 저희는 이제 세트예요. 아, 그래요? 네, 올림픽에서는. 침착한 빠리지 얘기해가지고. 좋다, 좋다.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이번에 그러면 박귀노민 선수랑 그다음에 황선우 선수. 황선우 선수. 그리고 이제 또 단체전. 네, 개형 800m가 있는데 내심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왜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이제 나왔을까? 왜 내가 했을 때는 안 나왔을까? 박태현 의원이 할 때는 혼자 거의 다 전 종목 100m부터 1500m까지. 아, 그게 같이 이렇게 딱 시계가 겹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시너지가 있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수영 강한 선수들이 여러 데 있으니까. 제가 했으려고 앉아있네요. 사실 저도 YMCA 수영 선수 출신이거든요. 선배님이 될 뻔하다가. 그런데 왜 무슨 이유로? 저는 또. 말하는 게 더 좋아서? 먹는 게 더 좋아서? 그렇죠. 몸 뜨는 것보다는 말이 낫다. 말이 낫다. 앉아있는 게 편하니까. 재능이 많은 것도 참 사실 힘든 일이에요. 말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몸 보세요. 어깨방에 제가 어깨방이 아니라 여기 어깨방에 그냥 빵 치면 그냥 날아갑니다. 저 그 목동에서 근처에서 뒷모습 보고 돌아갔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배성진 캐스터인지 모르고. 뒤태가 좀 푸짐하잖아요. 깡팬 줄 알고 돌아갔어요. 어쨌든 이번에 김우민, 황선우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각 종목별로 또 선수들이 출전하는 황금 세대가 한번 뭉치는 시대니까. 그렇죠. 박태환 해설인은 준결이 내일 여러분 한 저녁 무렵부터 함께하시면 돼요. 새벽에도 그런데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게. 너무 새벽 시간대라. 예선은 프라임 타임인데 이제 메달이 나올 수 있는 준결승, 결승은 우리나라 새벽 시간이라. 새벽에 좀. 3시 반, 4시 정도 되나요? 그래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내일 아침부터 준비해야 되니까 빨리 들어가서 쉬십시오. 지금 침착하기 좀 더 보충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파이팅. 마린 보이기 박태환 의원입니다. 원래 길게 잡아놀라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 네, 수고하십시오. 재워야 돼, 재워야 돼. 나는 못 자지만 해설위원들은 재워야 됩니다. 그, 하고 계세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뭐야? 뺄까요? 네? 의자 좀 들고 나와주시고요. 아, 의자? 네. 화장실 간다고요? 네, 제 방송은 원래 그래요. 아, 나가지 말까요? 아, 갔다 오세요. 이거는 좀 돌려드릴게요. 네, 이거를 개회식으로 돌려주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약간 이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와우오아 여기 찍어보세요. 와, 이건 직관하고 싶다.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거지? 인터뷰하느라고 순서를 놓쳤어요. 아야 나카무라 프랑스의 대표적인 팝가수 자자로 전세계 이름을 알리는 가수입니다 근데 키가 굉장히 크시네 버스 안에서가 아닙니다 노래 제목이 자자에요 버스 안에서는 가수가 자자고 노래 제목이 버스 안에서죠 거꾸로입니다 비가 오는게 조금 아쉽네 비오는게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레미제랍을 지나갔나요 아까 지나갔던 것 같은데 잠깐 토크하는 동안 음악이 들렸던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아 지금은 평등쪽으로 넘어왔구나 평등 그죠 지금 잘 네 오 와 물렀어요 대단하네요 지금 중요한거 하고 있는데 뭐요 지금 재밌는 공이야 맞습니다 네 화장실 다녀오실 때 말씀하고 가세요 네 편하게 갔다 오시면 됩니다 네 신문지 끌어야지 화장실 왜 가요 뭐 이런 채팅이 있는데 대변패드 안그래서 오늘 차에서 관련 토크를 하긴 했습니다만 좀 약간 중간에 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평등쪽으로 넘어왔어요 저희가 이제 주제가 오늘 길어요 그래가지고 아까부터 이제 파리의 사람들 그 다음에 자유와 해방 그래서 이제 자유의 여신 그리고 레미제라블 이런 쪽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누벨바그도 지나갔고 루엘바그 지금은 평등으로 왔습니다 평등 프랑스는 이제 결국 자유평등 박예 아니겠습니까 네 이 다음에는 아마 박예 그래서 뭐 사랑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테마를 그렇게 맞췄군요 네 자유평등 박예 지금은 프랑스 음악들의 어떤 메들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아 아이안 아카무라 프랑스의 대표적인 법가수 자 지금 또 영상 아까 그분은 아직 정체가 공개 안 됐어요 정체가 어떤 분이면 되게 김세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이면 엄청 놀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프랑스 분은 잘 아는 분이 많이 없어가지고 프랑스 하면 역시 근데 어느 나라나 축구 선수는 제일 유명합니다 뱅산카슬 아 뱅산카슬 어? 뱅산카슬 성화봉송 하셨는지 모르겠네 네 뱅산카슬 혹시 완전 반전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마크롱 대통령 아까 입장을 했고 대통령은 개회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화봉송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딱 등장하면서 딱 하면서 그 개회사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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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그렇게는 안 돼 지금 보니까 펜싱 투구를 쓰고 있네요 네 혹시 이다도시? 이다도시가 프랑스뿐이에요? 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네 딱 끊어서 나오는 연출 지금 아 박예로 넘어갔죠 형제입니다 먼저 형제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 키프로스 입장합니다 키프로스 키프로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합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국립국어원 표기로는 키프로스 키프로스 독일 아니 독일이 아니라 그리스 쪽의 이제 언어를 같이 비슷하게 쓰죠 네 우리나라고 약간 동양적인 그 뒤에 백이 있는데요 뭐죠? 동양이 아닌가? 약간 뭐 범선을 콜롬비아 콜롬비아 모자 너무 예뻐요 파네스의 나라 콜롬비아 놀랍게 저는 가봤습니다 콜롬비아 못 가보셨죠? 그러니까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할 때 그 콜롬비아잖아요? 그렇죠 안 가봤어요 저는 보고타도 가보고 까르타헤나 메데이 쪽으로 가봤습니다 좀 무서울 수도 있는 나라긴 한데 그래도 아름답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르코스의 나라 나르코스의 나라가 콜롬비아예요? 나르코스 1, 2편 시즌이 콜롬비아 배경이죠 아 그렇구나 근데 왜 아사라비아 콜롬비아일까요? 옛날부터 뭔가 썼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콜롬비아랑 아사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닭잡아먹고 삐약삐약도 그게 세트 아니에요?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닭잡아먹고 삐약삐약 닭잡아먹고 삐약삐약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콩고 콩고는 아 올림픽에서 메달이 아직 없었나 보네요 콩고가 아 그래요? 첫 메달을 들고 와 근데 강에 이렇게 배를 뒤에 배경으로 이렇게 뛰어났던 예술 그 명화에 등장하는 콩고에 이어서 콩고민주공화국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이고 콩고민주공화국 맞아요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쵸? 우리나라가 보통 옛날에 그 킨샤샤이기죠 네 그거 이제 졌죠 어? 대한민국이다 어? 그 뒤에 이제 네 국제도 국제도 다음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어 한국 있어요 어 한국 선수 많이 있네요 대한민국 요번에는 K가 아니라 불어니까 C예요 꼭 해 예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입니다 아 그래서 C쪽에 꽤 앞부분에 등장하죠 네 오 어 위를 또 이렇게 입으세요 네 아 조금 아쉬운 게 비가 오네요 그쵸? 선수들이 컨디션에 뭔가 예 그런 게 없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코스타리카 맨 왼쪽 선수는 포기하고 그냥 비닐을 벗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찍고 있죠? 네 인스타 360인가 인스타 360이에요 네 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촬영 야외 촬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씩 들려주거든요 네네네 맞으신 것 같아요 인스타 360 들어야 되는 사람은 기수보다 더 중요한 이 인스타 360 기수 고프로 하나씩 줄여지거든요 한번 들어야 되는 것처럼 꼬뜨리부아르 꼬뜨리부아르 영어로 하면 아이보리 코스트긴 한데 이제 불어로 하면 코트디부아 드록바의 나라죠 아 들어봤어요 저 디디의 드록바 디디의 드록바 드록신 제발 이 전쟁을 멈춰주세요 3일간 짤은 알아 이렇게 전쟁이 멈췄어요 멈췄어요 드록신 그렇죠 드록바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니까 근데 보통 개최국이 맨 뒤에 나오니까 평창 때는 이제 하이라이트로 대한민국이 맨 뒤에 나왔었거든요 지금 나라가 등장할 때마다 나라에서 유명하신 분들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요 크로아티아 모드리치 이런 식으로 맞아요 대부분이 축구선수들이죠 네 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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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바라 그렇죠 체계바라 또 뭐 쿠바 또 누가 있죠 시가 시가 예 야구 잘하고요 덴마크 에릭센 덴마크 우유 덴마크 우유도 있고 우유도 있고 지금도 방금 방송 국회신호 실수가 나왔죠 기가 막히게 집어내시네요 전 방금은 못 봤거든요 심지어 말씀 안 해주시면 전 진짜 몰랐는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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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어 아 근데 이게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중계차들 간에 이제 뭔가 그 전파월경 이런 것 때문에 아 이거 확실히 해주세요 그 옹으로 해주실 건지 지적을 하실 건지 단짠단짠 단짠단짠으로 너무 좀 약간 과하다 싶어서 좀 약간 예 너무 여러 번은 나오니까 한 번이면 지적하겠는데 방송 또 관계자로서 또 또 그 아픔이 좀 느껴지는 거죠 아픔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해서 그런 게 아닐 텐데 야외에서 하자는 기획 총갑동국의 기획 때문에 이 방송 인력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실무지는 이미 정해진 거 구현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마 애환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정해진 공간 주경기장에서 했으면 너무나 간단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중계차가 곳곳에 막 서 있을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아 근데 비 오는 게 너무 아쉽다 이거는 이 기획은 비가 오면은 한 30% 정도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아 이게 너무 아쉽네요 렌즈가 젖어 있잖아 아 그러니까요 근데 렌즈는 주경기장에서 해도 젖지 않나요 그렇겠네요 젖는 건 아니 근데 이게 위치마다 위치마다 이게 카메라 커트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루틴하게 돌아가면 저쪽 캠 갔을 때 이쪽 캠 닦아주고 저쪽 캠 갈 때 이게 있을 때는 지금은 카메라가 너무 마르니까 닦아줄 사람이 없어요 엘살바도루입니다 엘살바도루야 네 8명이 출전하네요 근데 종목도 7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거의 1명 정도씩 있는 겁니다 그럼 8분이 지금 넘는 것 같은데 선수단이니까 임원들도 있고 꼭 모두가 선수 플레이어는 아니고 아 그래요? 임원이나 그 선수 스탭들도 같이 있을 수 있죠 형제들도 타도 돼요? 형제들은 안 됩니다 선수단 하면 선수와 임원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파울로 벤투 감독이 지금 저쪽을 지휘하고 있죠 근데 벤투 감독님이 아랍에미리트뿐은 아니긴 한데 근데 이게 화면 전환이 일부러 이렇게 되는 건가? 약간 깨지죠 지금 이렇게 화면 전환되는 거는 일부러 한 것 같기도 한데 그게 깨지는 부분이 조금 그러네요 스크롤이 아무리 봐도 일부러는 아니에요 똥 감췄 아우 일부러는 아니에요 아 이게 중계가 중계차가 이게 뭐 LTE나 그런 쪽인가 보다 이게 너무 너무 잦으니까 이거는 이제 받아들이게 되네요 그냥 아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이제 무서워요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게 끊길까 봐 아예 끊길까 봐 재미있는 이 계속 보고 싶은데 그래서 방자 똥은 두 번째로 들어보네요 이게 속담이에요 속담 우리 소중한 우리 민족의 속담 그렇죠 아 스페인 선수단이 많구나 지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확실이 자꾸 끊기는 거 보면 조금 우려가 되네요 지난 유로 2024 제가 중계한 결승전이라고 보셨죠 알카라스가 이 테니스 또 신흥 황제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예 지금 보면은 비닐을 비옷을 인원수대로 지급을 안 하나요? 처음에 저는 그냥 포기하고 벗으신 것 같은데 양보한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숫자 못 맞췄네 인원수대로 지급이 안 돼요 이게 오징어 게임이 아닌가 여기는 비닐을 과감하게 좀 약간 방수가 되는 재질로 입으셔가지고 안 입으신 건가? 사실 평생에 한 번 오는 올림픽이고 거기 이제 또 개회식에 오셨는데 또 이런 지금 선수단 규모가 작아 보니까 진짜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흥이 다 진짜 사람들이 진짜 흥이 많네요 저 흥은 못 이기죠 국기 멋있네요 별 아 피지 피지 전통의상으로 보이는데 저 옷도 너무 예쁘고 흥이 국기가 하늘색이 들어가 있어서 예쁘네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아 1학년 때구나 피지로 휴가 갔어요? 아니요 피지에서 전학생 있었어요 아 그래요? 한국인인데 피지에서 이제 아버님이 목사라서 선교활동 하다가 돌아오거든요 오 반갑네요 오 예전에 저희 때는 이제 피지로 피서 가고 이런 사람들이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아 그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거의 피지에서 좀 외로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항상 저항의 역사였다고 아 그랜드 피아노가 젖었어 아 비가 와서 꽤 많이 오나 봐요 비가 지금 네 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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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바메양의 나라죠 음 오바마? 오바메양 굉장히 빠른 선수 있습니다 오바메양 네 오바메양 옛날에는 아우바메양이라고 네 자 또 이분 나옵니다 어? 모나리사 모나리사 아 지금 루브르가 지금 근처에 있는데 지금 못 갖고 갈 것 같아요 한국에 아쉽습니다 나도 지금 에펠탑도 못 봤어 여러분 여기 진짜 일만 하러 왔습니다 옛날에 도난당한 그 사건을 좀 약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리팩 느낌도 주는 것 같고요 네 아 저 연주자 감기 걸리겠는데요 지금 옷에 땡땡이가 원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물이 물방울이 땡땡이가 한 70%고 물이 30%인 것 같습니다 인체야? 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반짝이는 게 있고 약간 아 근데 오히려 사네 지금 근데 더 분위기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사는 건 있네요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비가 많이 오네 진짜 많이 와요 아 너무 속상하다 근데 이게 소리가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잘 들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미끄러질 만도 한데 대단한 분이네 알렉산드르 칸토로프라는 분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고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최초의 프랑스인 인터넷 방송에서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아직 안 끝났어요 클래식 공연장 예단 갔을 때 박수 타이밍 잘 잡아야 되죠? 아니 두 번 치면 안 돼요? 이때도 좋고 끝날 때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 네 아 그게 마지막에 딱 해야 되나 봐요? 저는 잘 몰라 아까 치는 게 맞았나 보다 이게 국가로 넘어오는 거 보니까 간비야 아니에요 지금 연주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가? 네 연주하고 있습니다 간비야 조지야 예전엔 그루지야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조지야로 조지야 흡이차의 나라 십자가가 굉장히 많네요 흡이차 크바라테일리아의 나라 그 아제르바이장 근처에 있죠? 그쵸 가까이 있죠 아 근데 나라들 지나가니까 커피 마시고 싶은 느낌들이 와 진짜 미쳤다 가나 보통 미쳤다는 표현 지상판에서 해도 되나요? 그 정도? 칭찬이니까? 괜찮아요 의도가 약간 칭찬이라면 조금 그렇죠 칭찬이면 근데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고 커피 좀 하나 드릴까요? 커피 마시면서 초콜렛 먹고 싶네요 커피 좀 저 요청하면 좀 해주실 수 있는데 아니요 아니 저 마시게요 안 드신다고 했어요? 아니 마실게요 아 마실 거예요? 나가려고 또? 아니 저 요청만 드리고 다시 올게요 나가려고 또? 자 여러분 어떻게 저희랑 함께하는 게 재밌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특이해서 그냥 보고 계신 걸까요? 영국입니다 영국 다시 한번 나가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영국은 묘하게 다리 아래로 지나가고 있는데 잡아주네요 아 준 게 왜 이렇게 재밌지? 그레이트 브리튼 스포츠의 어떤 발상지 여러 종목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스포츠 또 강국 중에 하나죠 영국 저분 어떻게 좀 시무룩해 보이죠? 아까 날씨 좋았는데 비 올 때 등장하니까 좀 뚱하신 것 같아요 매튜 리처즈가 이제 수영 선수인데 우리나라 선수들이랑 특히 황선호 선수랑 더 경쟁하는 선수입니다 국립국원 표기법으로 아쉽게도 매튜 리처즈라고 표시하게 되는데 매튜 리처즈 그래나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지구에 나라가 진짜 많고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그런 게 이제 더 느껴지네요 문화도 조금씩 근처 나라들은 그라데이션은 조금씩 다르고 그것도 되게 확실히 올림픽이나 이제 월드컵 보면 느껴져요 근데 이제 월드컵은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는 나라들도 많은데 올림픽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함께 볼 수 있으니까 구암 과테말라 비가 오는데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아 이게 인생의 한 번뿐인 순간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 나가는 거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다 들리는데 폰을 들고 있네 막 신나셨습니다 아 저 또 백으로 저 뭔지 모르겠는데 베르사유 기니 베르사유 궁전인가요? 못 봤어요 전 기니 조금 있으면 아마 오르세 미술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르세도 못 가봤죠 저 봤어요 봤어요? 엊그저께 그냥 외관만 봤어요 외관만 왜냐하면 촬영하는데 근처여 가지고 걸어서 그것만 보고 들어가자 해서 잠깐 봤습니다 저는 리우올림픽 갔다가 파리를 경유했는데 혼자 sbs 직원들 다른 비행기 바로 타고 저는 쓱 혼자 빠져 가지고 하루 파리 있었거든요 그때 본 게 사실 파리 대부분이에요 오랑주리 미술관 뽕비두 미술관 그 다음에 개선문 에펠탑 그때 보고 파리 이렇게 지금 3일째 있는데 아직 제대로 파리를 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아까 그 좀 받은 건데 지금 드실래요? 이게 뭐예요? 누텔라? 누텔라 악마의 먹어서 해도 되나? 그럼 말을 못하는데 말 안하면 되죠 음~~ 하나 더 드세요 아니야 더 드세요 우리가 먹어야 시청자분들도 먹습니다 아이고 시키시려고 하니까 굽질한 것 같잖아 아니 제가 갔다 오려고 했는데 제가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뭐 언제 없지? 네 시키시는 커피가 왔습니다 제가 갔다 오면 유희님이 화내신다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아이티다 아이티도 이제 프랑스어를 쓰죠 아이티 진짜 아이티라고 하니까 진짜 앵무새처럼 똑같이 아이티 광고가 아이티 광고가 다 똑같은 말로 제 팀장 온두라스 근데 이게 비가 와가지고 수심이 점점 깊어지니까 저 앞 저 조형물 분들 코가 잠기는 것 같지 않아요? 서서히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연출인가요 혹시? 홍콩 차이나 여기 선수단이 많네요 헝가리 홍콩 홍콩 여행 가본지 오래됐네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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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는 우리나라와 이제 그 성 이름 순 그 순서가 같죠 딱 서양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헝가리는 앞에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나라 성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게 썰네임이죠 그래요? 네 그래서 마틴 아담 마틴 아담 헝가리 선수 근데 이제 사실 아담 마틴이에요? 생각해보니까 거긴 어디가 성인지를 모르겠네 둘 다 이름 같네 아 그러네요 인디아 인도 또 휴대폰으로 또 찍고 있습니다 커리가 갑자기 또 먹고 싶네요 네 뒤에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랑 폴란드랑 항상 국기가 헷갈리죠? 예 똑같이 빨강 하향인데 뒤집혀 있습니다 이게 지식의 저주인가요? 저는 안 헷갈렸거든요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아 지금 몇 시야 거기 4시 아닙니까? 네 곧 4시예요 한국 4시야 네 맞춰줘 자기 시청자들인데 뭘 맞추라는 거야 캐스터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시청자분들한테 맞춰야죠 맞춰줘 이란 나왔습니다 이란 네 이란 심창맨은 태북에 사나요? 태남에 사나요? 뭐라고요? 테헤란루 북쪽이요? 남쪽이요? 아 저 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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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에 유로 개최국이 영국 아일랜드죠 유로 현지중개하고 싶다 이렇게 좀 맥크리거의 나라 맥크리거의 나라 맥크리거의 나라가 아일랜드요? 로리 맥킬로이 커피 마시면서 중개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이게 이래야 돼요 개회식 이거 이제 정식 중개 못하겠는데 아니 우리 이래야 돼요 이게 문화가 너무 완벽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실 거 마시고 아이슬란드 먹을 거 넌 거 시그루도손의 나라 예전에 항상 개회식 폐회식 제가 이제 하면서 요번에는 제가 파격적으로 침착맹궁 한번 해보겠다 정식 거기서 빠지고 왜왜 그런데 지금 사실 들어오기 전까지 후회하고 있었어요 아 왜요 내일 수염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아예 뺄걸 내가 괜한 말을 네 그랬는데 보니까 애초에 이런 제안을 안 했다 즐겁네 역시 개회식은 일단 보는 즐거움이 있고 이게 또 이게 그게 있어요 그냥 중개를 그냥 딱 하면서 하는 거랑 채팅창 같이 보면서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보시는 분들도 따로따로 보면 약간 흥이 상대적으로 좀 식을 수도 있는데 같이 채팅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더 재밌죠 이탈리아 아 막 소리가 역시 이 반도 국가들이 역시 열정적이에요 아 이거 뭡니까 이게 텐션이 그러니까 이탈리아 열정적이에요 자메이카로 커트가 못 넘어갔네 지금 그렇죠 아 자메이카 쿨러닝의 나라 아 쿨러닝의 자메이카군요 네 우사인볼트도 혹시 자메이카 우사인볼트가 자메이카죠 와 여기 진짜 건물이 미쳤대니까 여기 진짜 저게 어디야 아니 여기 제가 아까도 말했거든요 건물을 후벼 파요 그냥 관광을 못해가지고 어딘지 어 성악 실제로 뛰고 있다 잠깐만 여기가 루브르 박물관인가 아니잖아 어디지 오르세 미술관 아니야 이거 근데 이게 여러 명이 이렇게 하는 거죠 연출을 한 명이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치 옛날에 마이클 잭슨처럼 여러 명이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건 그냥 파리 전경인가 본데 4시간을 뛸 수는 없으니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파리 프랑스 이렇게 모습을 이제 담아내고요 여기가 오르세에요 가봤던데요 아 저 오르세 밖에만 봤는데 저 오르세에요 아 그래요 나 봤는데 나 봤는데 왜 몰라 저게 이제 류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처음 만들었을 때 달려오는 기차 영화 강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작가주의 영화 아 그럼요 프랑스 영화 또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프랑스 영화는 좀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프랑스 영화 좋아합니다 뭐 예전에 그 세 가지 색 세 가지 색 블루 화이트 레드 다 좋아했고 또 어벤져스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프랑스 영화 맞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크리스토프 케이슬로프 키니까 프랑스가 아니구나 배성재 캐스토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좋아한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프랑스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아 이런 우주로 가는 열기구가 어린왕자 프랑스죠 그렇죠 어린왕자 프랑스죠 또 이번에 저작권이 만료가 되면서 무슨 저작권이요 그림 있죠 어린왕자만 떠올리는 그거 쓸 수 있어요 그게 그럼 거의 100년이 지난 건가요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미니언스 미니언스가 프랑스 거야 생각해보니까 프랑스 말을 썼던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미니언즈 한 번도 안 봤거든요 나도 안 봤는데 근데 드림웍스인데 어 간식 간식 주신다고 카톡을 한번 아 이거 침투부에서 하니까 개회식을 먹으면서 보네요 팝콘각이네 재밌죠 앞으로 본 중계에서도 이렇게 도입시키는 거 어떻습니까 예전에 한번 배텐 한창 하고 그럴 때 도입을 약간 제한한 적이 있어요 파격적으로 우리는 좀 채팅창을 한번 돌려보자 근데 채팅이 무슨 채팅이 올라갈지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읽기만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또 그거는 사람들이 직관적이지가 않으니까 어렵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제가 왔습니다 침투부로 침투부로 약간 말해놓고 후회했어요 너무 어려울까 봐 그래서 간단한 걸로 사오라고 아 근데 내일도 그 수영하셔야 되는데 그쵸 그 중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좀 많이 먹어놓으면 내일은 수영 ibc에서 안 하는데 예 현장 가야죠 거긴 수영장은 좀 오히려 더 더운데 찌울 필요가 있나요? 내일 좀 시원하게 입고 와야 돼요 왜냐면 수영장은 밖에가 시원하더라도 안에는 수영선수들은 이제 옷을 벗고 있기 때문에 좀 덥게 해 놓고 28도 29도 30도 될 때 돼있어요 모나리자 그림이 센 당해 모나리자 아까 그 없어진 거 민현진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아까 나왔었어요 우리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대화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제가 말을 걸었어요 진풍이 물에 빠진 거예요 지금? 아니요 뭘 진풍이 빠져 어리둥... 어리둥절 연출 잘하시네요? 어떻게? 어? 박예 아 박예 라 마르세이즈가 나오네요 아 박예 이... 아 박예예요? 상스 국가 예 박예를 자막을 뺐어야 되는구나 예 하... 국가가 나오니까 우리 좀 정자세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가볍게 볼 게 아닌데 아까 그 위인님 모나리자 때문에 네 요거 설명을 좀 해주시자면 국가 나오니까 국가는 또 조용히 한번 듣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라마르세이즈가 이제 이제 뭐 축구 국가대표 경기라고 그럴 때는 각 나라 국가를 한 번씩 부르잖아요 네 이게 확실히 프랑스 국가가 그... 있어요 그게 그 국가가... 세요 네 세요 가사도 되게 세잖아요 가사가 사실 근데 이제 그 과격한 부분도 있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약간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제 약간 투쟁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 뭉클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카사블랑카 영화 옛날 영화지만 그거 보면은 라마르세이즈 부르는 장면이 굉장히 명장면 아 네 이건 뭔가 요즘 설명을 알리스 밀리아 조정 선수 이제 좀 세상 떠나신 분들에 대한 그 동상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는 이제 시민운동가 분이었고 지금은 조정 선수 겸 작가 프랑스 스포츠 여성협회 설립자시고 알리스 밀리아 노력 덕분에 올림픽에서 여성 참가 종목이 늘어났다 네 그리고 이분은 지젤 알림이 변호사이자 사회운동가이자 정치인이고 여성 권리를 보호하고 전쟁 범죄와 식민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헌신한 분 2020년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열 분의 그... 그 뭐야 상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은 그러니까 박애 중에서도 자매로 넘어온 거예요 아까는 형제였고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에 대한 지금 헌사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여성 네 열 분의 그 동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근데 비가 오는데 센강 약간 어두워지고 저 등이 켜지니까 이쁘네요 음 잠깐 뭐가 아 올라오네요 네 이제는 약간 파리의 저녁 무렵 비 오는 풍경 같아요 네 미드 라인 파리 자... 볼렛 나달 작가이자 저널리스트 나달 네 나흐달이네요 나흐달 나흐달 오른쪽에 이게 왜 나오는 건가요? 전세계 국가로 약간 그 아이폰 켜면 안녕하세요 하이 헬로 뭐 이렇게 뭐 고니치와 있는 것처럼 각 나라 언어로 한 번씩 이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여기 영어로 보니까 설명이 있는 거 보니까 애플 감성 제가 사실은 제가 보면서 이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 뭐 레스토랑이나 뭐 안내판 보는데 중국어 일본어는 있는데 한국어가 없어요 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언어인데 그래서 여기도 좀 빠져있네요 아쉽네요 네 아쉽지만 뭐 이것도 외교를 또 해야죠 이런 것도 스포츠 외교 네 네 이분은 드삐장 크리스틴 드 네 크리스틴 드삐장 작가 철학자 시인 유럽 최초의 여류 작가라고 합니다 음 시대를 여성을 변호하는 작품을 쓰면서 현대 여성들에게 따뜻한 연대와 힘을 실어주고 근데 지금 일본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일본 선수단 지금 입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근데 이제 동선이 기니까 어차피 또 잡아주는군요 커트를 잡을 수 있는 카메라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몇 백 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선수단 이게 지금 약간 대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기가 아니라 이제 화면에서 대기 커트 넘어올 때 아마 조연출분이 알려지지 않을까 자 이렇게 막 리액션 하세요 네 메인 카메라가 딱히 메인 카메라가 아마 아까 VIP들 있는 쪽이 메인 카메라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선수단을 잡는 메인 카메라는 오늘은 사실 의미가 없다 알겠습니다 네 앨리스 기이 입니다 앨리스 가이가 아니라 기이 카메라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성 영화감독 세계 최초의 여성 영화감독이고 감동의 메시연대 감동의 메시연대 네 근데 이쁘지 않아요? 등이 커 너무 이뻐요 비오는 센감 포켓몬에 그 샹델라라고 있어요 닮았네요 검색해보시면 압니다 휴대폰으로 한번 검색해보시겠어요? 샹델라 시몬 베이유 연설관가요? 웅병관? 정치가 프랑스의 치안판사 아 홀로코스트 생존자시네요 음 연설을 라마르세즈가 다시 나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아 ante 지금 끝난다, 죄송합니다 야 그래도 보통 국가 부르고 이제 막 박수가 잘 나오지 않는데 이건 워낙 그렇죠? 저 건물 우리 오늘 낮에 본 건물 아닌가요? 미국 팀이요? 아니 그 아까 그 황금으로 아 그 오페라? 오페라하우스? 맞죠? 아까 낮에 본 거 아니에요? 아 오늘 진짜 무슨 잠깐 지나가면서 이건 뭐지? 네 자 이제 스포츠 쪽으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선수단 입장이 또 이어질 것 같고 갑자기 브레이킹 댄스를 네 이번에 이제 브레이크 댄스가 정식 종목이죠? 비보이 아 일본 일본입니다 좀 차분하네요 지난 대회 개최국이니까 선수 진짜 선수가 진짜 많네요 일본은 확실히 이제 그 스포츠 저변 자체가 그래서 이제 각 선수층이 넓긴 해요 네 요르단 조르단 요르단 요르단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수영 황금 세대가 나왔는데 사실 올림픽에 뼈대 정목하면 수영 그리고 후반부 육상이거든요 하이라이트는 네 무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그런 육상 경기장에 가보면 꼭 아 못 가나? 귀국 일정이? 저는 못 볼 수도 있어요 올림픽은 수영 육상이에요 정말 흥행은 축구 쪽이지만 네 와 이게 진짜 가장 기본적인 스포츠 달리기 뛰기 막 높이 뛰기 뭐 이런 것들 하는 선수들 보면 진짜 가슴이 끓어오르거든요 근데 보면 일본 선수들이 육상 선수들도 많고 올림픽 기본 종목들에 대한 어떤 저변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수영은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육상 쪽으로도 이제 더 지금 높이 뛰기 우상 선수가 있기도 하지만 지금 제가 본 선수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일본이요? 네 일본인 나라 중에 미국이 아직 안 나오기도 했고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즈스탄 키르키스스탄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스가 두 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끼룩끼룩탄 옛날에 신태용 감독님이 이제 키르기스탄 발음을 잘 못하셔가지고 끼룩끼룩탄 막 이래서 아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화가 있군요 네 있었어요 벌어졌던 일 이번에는 사이클 BMX 쪽으로 또 이제 슬슬 이제 약간 역동적인 최신 종목들 그런 거를 또 소개하는 것 같아요 커서보 저는 아까 끼룩끼룩 얘기하실 때 어디까지 가시지? 실제로 유명한 일화다 코보소가 아니라 코서보입니다 성재현 코보소 하신 분들 구에이트 구에이트 비가 지금 물 뿌리는 것 때문에 잘 안 보여요 물로 진짜 나무를 지금 수타가 감추고 있어요 분명히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선수들 표정이 살리네요 그렇죠? 선수들이 선수들이 이게 진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에티튜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상황이더라도 말이죠 선수들이 막 비 오는데 죽상으로 있고 이랬으면 이게 비와가지고 개막식 분위기 꺼졌다 이러는데 전달이 되잖아요 선수들이 신나니까 오는 사람 신나는 거죠 맞습니다 워터밤 되는 거예요 그냥 비와도 이게 워터밤이죠 오히려 좋죠 와 멋있다 와 멋있는데요 비 오는데 조심해야겠다 진짜 위험하겠다 비 오는데 라트비아 라트비아 저기 뱃머리에다가 거치해 두신 분들도 있네 카메라를 지금 채팅션이 뭐라고 나왔냐면 아까 그 잘하신 공연 잘하신 분 있잖아요 왜 선수로 안 나갔냐고 공연 잘하신 아 그 자전거 그 아까 뭐 비보잉이나 비보잉 더 잘하는 분들이 나오겠죠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 조지웨야 미국 국기랑 좀 닮았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빛 국깃빨들이 우리나라 태극기는 정말 유니크한데 진짜 독특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3색으로 하거나 2색으로 하거나 유럽은 약간 줄무늬로 그냥 가는데 88 서울올림픽부터 개근하고 있는 나라래요 음 리비아 근데 진짜 선수금인데 진짜 멋있는데요 리히텐시타인 셔츠 입었으면 좀 많이 젖었겠다 배가 진짜 많이 동원됐겠는데요 백척 동원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206개국인데 백척이니까 한 대에 두 나라씩 태웠다 이렇게 평균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단순 계산으로도 선장님이 100분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적백대전은 몇 척이었어요? 적백대전이요? 네 제가 조조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80만 대군이 이제 근데 선장님이 여기까지 운행한 다음에 차로 이동해서 또 운행하고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로테이션으로 아 그 적백대전이요? 아니요요요 오늘 같은 날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 넉넉하게 배치했으면 배치했지 이렇게 더 막 두 번 운행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또 피곤하실 테니까 그렇죠 북마케도니아 근데 뭐 이거는 뭐 봐야 아는 거고 예예 앞에는 룩상브루 룩셈부르크 제가 또 히스토리에 또 만화 보면 히스토리에? 나오거든요 마케도니아 저 문양이 저기 웃기에 나오는 문양이 히스토리의 완결이 언제 되나요? 그거는 그 살아있는 동안 기대하지 마십시오 꼭 엔딩을 봐야지만 그걸 즐기는 게 아닙니다 아 히스토리에 너무 재밌는데 정말 전개가 느려가지고 죽겠더라고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야 음 음 끝났다 와 멋있네요 바로 노래로 립싱크이긴 한데 비 맞아가지고 얼굴이 좀 분장이 많이 지어졌는데 네 근데 그게 또 있냐 샌드위치가 없어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뭔가요? 감자집 아 유희님 이거 감자집 앉아서 몇 봉 드시나요? 뭘 몇 봉을 먹어요? 가능하세요? 반 반 봉지 몇 봉 가능하세요? 대게 쌓아놓고 드시잖아요 그 정도 아닙니다 두 봉? 두 봉 오 맛있데 이거? 까르뿌? 까르뿌에서 파는 거네 여기도 그게 있나보다 그 그 상품 피비 상품이라고 해야 하나? 피비 아 시청자들도 간절치를 볼 아 이거 보여드리면 안되죠? 왜요? 아 막 상표 막 보여주면 안되잖아요 지금 근데 침투부로 나오는 거잖아 그렇긴 하지만 상관없으면 보여드리고 왜냐면 뭐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아 국장님 지금 보고 계시네요 네 국장님 드릴까요? 아 안 드신다고 국장님 표정 보니까 만족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하시는 게 그럼 전 내일부터 폐업해도 될까요? 하하하하하하 빡사요? 네? 빡사요? 저요? 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촬영 나갔다가 개인 방송도 하고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옷 예쁘다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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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1.2배 인구는 2,147만 몰디브입니다 신혼여행지죠 신혼여행지죠 예예 국기는 처음 보네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국기가 되게 독특해요 모히또드립 나오나 또 나왔다 안 나올 수 없죠 이제 방송 관계자라서 다 예측이 되나 봐요 방송이 어떻게 저 자막을 몇 번 올림픽에서 돌려 쓴 것 같아요 아 말리 대한민국 12배 5개 종목 출전했다고 하고요 몰타 몰타 사실 제가 이제 그 만찐남이라고 아십니까? 제가 나갔던 예능 네 제가 그거 서해 봤잖아요 네 제작 발표에 그 가기로 했던 나라가 속았던 나라가 몰타입니다 아 그러고 저기 서해에 무인도로 간 거예요? 몰타는 너무 멀죠 전 벌써 아직도 몰타가 궁금해요 어떤 나라인지 너무 속았다는데 몰타가 너무 먼데 네 지중해에 있는 몰타 간다고 모로코가 다음에 이제 월드컵 한번 개최를 공동으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스페인 포르투갈이랑 꼭 가보고 싶습니다 와 멋있어요 와 나도 옛날에 스케이트보드 좀 탔는데 아 그래요? 네 지수로 같은 것도 좀 하셨습니까? 저는 그 오르막길을 그냥 올라갔어요 스케이트보드 타고 무동력으로 아 그럼 더 편해요? 아니 근데 이제 멋있죠 사람들이 오르막으로 올라가니까 내려면 발을 계속 굴러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차차차차차차 하면서 아 아 오 모리셔스 모리셔스 모리셔스도 신혼여행 유명해요 멀리 가죠 멀리 가는 때춤도 준비를 하셨어요 선수단이 오 그러네 네 꿀무네 꿀무네 너무 재밌네요 어 저기 가려고 그러면 경유를 많이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네 아 신났네요 신나요 오 무지개 분수 음 어딘가요? 모리타니 모리타니 아프리카 대륙에 확실히 나라가 정말 많습니다 커요 그리고 나라가 커요 아프리카 대륙이 미국의 거의 두 배인가? 네 그 메카토르 뭐 뭐 무슨 그것 때문에 좀 작게 보이는 거죠 실제로 엄청 크다면서요 맞아 사하라 사막이 미국 사이즈라고 그랬는데 와 멕시코 멕시코 멕키코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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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준비 많이 했겠네요. 이거 딱 보니까 느껴지네요. 뭘 둬봐. 근데 이번에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하는데 저 배는 무슨 동력으로 갈까? 뭐 볼 것 있습니까? 뭐 기름이죠. 뭐 핵 섞였어요? 전기일 수도 있어요. 전기. 아니 뭐 노도 없는데. 전기요? 글쎄요. 연식이 좀 약간 기름 냄새나는데요. 제가 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 오리배처럼. 페달로. 모나코.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전기일 수도 있습니다. 전기배. 몽고. 몽골. 몽골. 옷이 진짜 갑옷 느낌도 있고. 중앙아시아의 그 신부 이야기 만화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 그 그림체랑 비슷해지죠? 그 무늬. 무늬. 네. 무임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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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화려하다. 우삼비크 분들은 우리나라 오면 차도가 너무 단조롭게 느껴지겠는데. 다 약간 무채색이어서. 그러게요. 미얀마. 잠깐 그거 좀 확인했습니다. 뭘요? 녹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또 이제 중개 소리가 들어가나 혹시나 한번 확인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약간 뒤에 나오는 배들은 조금 듬성듬성 타고 계시네요. 나미비아. 뒤에 배편이 좀 많이 열렸나 봐요. 나미비아가 그 열기구가 있어요. 네. 저기서 열기구 타는 게 제 또 버킷리스트입니다. 열기구가 유명해요? 네. 열기구 타고 밑에 막 구경하는 절경을. 이거 뭐 바람이 센가요? 유독 저기가. 바람인지 저도 열기구의 원리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명하다. 네. 트리키에서는 저는 타봤습니다. 카파도키아. 거기 한번 진짜 죽기 전에 꼭 타봐야 되고. 열기구요? 열기구. 그런데 열기구가 재밌습니까? 아 기가 막혀요. 무서울 것 같은데. 무섭긴 무서웠는데 무서워서 또 재밌는 게 있죠. 네팔 히말라야 히말라야 저도 가봤죠. 네팔 포카라로 입국을 했어. 포카라가 아니라 저기 그 카트만. 비가 좀 멋진 것 같죠? 그런가? 네. 비가 좀 멋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프랑스는 막 계속 웃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비가. 배를 다 똑같이 그런 게 아니구나. 네. 작은 배도 있고 큰 배도 있고. 경례를. 거수 경례를. 니제르. 지금 채팅창이 처음 보는 나라가 많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생소한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이번 기회에 또 알게 되고. 맞아요. 올림픽 개회식이 이런 재미가 있어요.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야쿠브의 나라죠? 축구 선수예요? 네네. 우리나라에게 16강을 선사했던. 골문 앞에서 킥을 놓쳤죠. 그걸 몰라? 어? 저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도 실격이에요? 아는 것 같은데도 이미 국민 실격? 어 그래요? 알아요. 저 무국적자대요. 한국 국적 없으면 저 이중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슬슬 어두워지니까 멋있다. 아 이게 시간 딱 맞춰서 어두움이 지금 왔어. 계산을 한 것 같죠? 여기 딱 맞춰서. 아 비가 아직 오네. 뭐 정보가 있나요? 축제고요. 지금 바바라 부치 프랑스의 DJ. 어 지금 정보 제가 읽어도 될까요? 체중차별 운동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사실 색다른 운동이거든. 이분이 맞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체중차별 운동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프랑스 가져야겠네. 와 있잖아. 아니 이렇게 사는 곳을. 응? 사는 곳을. 아니 체중은 어쨌든 이제 미적인 걸로 차별하면 안 되죠. 아 그럼요. 건강에 있어서는 어쨌든 가벼운 게 확실히 좋긴 하니까. 그럼요. 아 차별 운동이에요? 저는 차별을 하지 말자는 운동인 줄 알았는데. 체중차별 운동이에요 지금? 아 체중을 차별하는 거야? 아 뭐야?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차별. 잘못 써줬겠지? 체중차별 철폐 운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닐까? 네. 찾아봐야겠는데. 한번 이거는 못 참겠다. 이거는 검색. 검색 잔스 드리겠습니다. 차별 반대가 아니고요. 날이 갑자기 어두워졌죠? 지금 여기요. 지금 현지는 오후 9시 20분이거든요. 9시 20분인데도 날이 이렇습니다. 조명을 켜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진짜 해가 길어요. 비가 와서 그나마 어두운 거지. 맞아요. 비 안 왔으면 어제까지는 엄청 밝았어요. 그래서 진짜 낮이 기니까 전 좋더라고요. 좀 이따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정말 잘하시는 노래 유럽의 파이널 카운트다운이 나올 거예요. 이제 완전히 점입가경이 되는 거죠. 파이널 카운트다운 누구 노래야? 유럽 누구 노래야? 이러실 텐데 들으면 압니다. 너무 그 뭐라고 그러지? 캐릭터가 다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차별, 다양성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패션쇼가, 런웨이가. 런웨이가 패션의 나라죠. 그리고 프랑스, 파리가 또 패션의 도시. 하긴 해야죠. 할 건 해야죠. 국기가 국기 국기 열매 모델 프랑스 런웨이는 우리 리액션 없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야? 포장지 느낌이 있네요. 내가 선물이다 이거죠? 포장... 팽이버섯같이... 자, 여기 리액션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고 있어. 네. 여기는 그냥 감상, 여러분 감상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먹어, 먹어. 약간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 근데 막 한 명이 뛰어들어와서 런웨이에서 추고 있어, 춤을. 저는 일단 먹기만 하겠습니다. 흥겹네요. 흥겹네요. 전 생각나는 게 많은데 먹기만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자, 이제 나라로 넘어갑니다. 뉴질랜드. 이제 말해도 되죠? 말해도 돼요. 흥흥흥흥, 흥흥,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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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저 오만도 가봤어요. 오만이 음식도 굉장히 맛있고 중독이 원래 다 맛있지만 오만은 또 기름도 좀 나서 이제 나라도 어느 정도 그 뭐랄까 즐길 것들이 좀 있고. 아, 그래요? 그리고 오만이 심바트의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심바트의 그 풍경들, 약간 건조한 돌산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되게 예뻐요. 네, 릴릴릴샄깨 뭐 이런 거. 우간다.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파키스탄. 와, 파키스탄이 면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 필드하키가 유명한 나라인가봐요. 한 장 없이 먹네요. 안 되겠다. 아, 저는 다시 먹겠습니다. 그렇죠? 런웨이 라니까 먹겠습니다. 이런 표현 자체도 조심하세요. 그냥 행동으로 하세요. 자막 띄우지 말고 그냥 행동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할라오. 할레스타인. 할레스타인. 파나마. 근데 해설이 조금 안 들리죠? 그렇죠? 여러분이 불만은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여기 노래랑 해설 그게. 우리가 듣기에도? 약간 오디오가? 그러니까 그. 현장 확성보다. 현장하고 해설 소리랑. 해설 소리가 조금 더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거를 약간 줄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부러라도. 시청자분. 그러니까 그냥 채널 시청자분들은 아마 모르시지 않을까? 오히려 해설이 더 안 들리는 게 좋아요? 해설이 조금 작다. 저희 방송이 작으세요? 아니면 SBS 본방송도 작으세요? 해설은 안 들려도 된대요. 사실 우리가 말을 좀 여유 있게 하려고 해설도 같이 들으면서 하는 건데. 이 배는 뭐야? 네덜란드다. 이야. 배 너무 예쁜데? 어. 많은데요? 네덜란드에서 국가수반이 오셨나? 근데 배가 왜 이렇게 여기는. 지금 뭐야? 밑에 레스토랑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있는데 계속 다 비워놨었어요. 위로 다 올라가셨고. 지금 열정적인 분 있죠? 페루. 네. 보통 이제 올림픽 하면 국가수반들이 다 방문하십니까? 초청되기도 하고 국가수반이 못 오면 넘버2가 오기도 하고 국무총리가 온다거나. 그리고 이제 국왕이 있는 나라들에서는 국왕이 오기도 하고 총리가 오기도 하고 그렇죠. 필리핀도 옷이 이쁘네. 궁금하게 돼. 국왕이나 나라 지도자들끼리 다 모이면 누가 먼저 갑니까? 어딜 가요? 집에 갈 거나 행사장 올 때 뭉칠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텐데. 어떤 우선? 차 들어가고 빠지고. 아. 그거는 약간 이런 올림픽 그런 것처럼 순서를. 제비뽑기? 그 의전팀에서 제비뽑기는 좀 그렇고 의전팀에서 뭐 가나다 순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로마자 순서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있겠죠 뭐가. 의전이 뭐 이제 나라 국가수반들이 모였을 때는 그거에 이제 동등한 거기 때문에. 슬슬 빛깔이 나오네요. 네. 이제 조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확실히 깜깜해져야 사실은 또. 고맛이 있어요. 네. 멋있고 빛도 살고 나중에 이제 불꽃놀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비 오는 날 불꽃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불꽃놀이 안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환경 차원에서. 그런데 안 한 적이 없었죠 지금까지. 안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마침 또 비도 오고. 지난번 동계올림픽 베이징에서 할 때 베이징이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원래 화약의 어떤. 발명한 나라니까. 그래서 2008년에 그 박태환 이용대가 금메달을 따던 하계올림픽 때는 그때가 역사상 최고의 폭죽 터졌었는데. 최고 많은 화약을 썼어요.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었던 만큼 북한이네요. 그리고 그런데 지난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할 때는 약간 환경 메시지를 나면서 성화도 이 성화봉 하나를 점화하지 않고 그냥 봉을 하나 꽂아놓고. 폭죽을 그때 안 터뜨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cg로 터뜨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cg로만. 루마니아. 루마니아. 노란색이 또 예쁘네요. 그렇죠.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다녀오세요. 편하게 다녀오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어때요. 저요? 네. 왜요? 그냥. 이거 과자를 더 먹을 거면 어떡하니. 제 입인데 왜 단속하세요. 제 입은. 제가 주인인데. 그래도. 네? 갔다 왔는데 막. 물음표 막 올라오고 있으면 공포니까. 그땐 저 나가 있을게요. 알았어. 안 할게요. 나갔두고 오세요. 패션쇼 끝났어요. 아, 네. 웃지 말라니. 웃지 마. 아니, 못하게 하시니까.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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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 할게요. 말 안 할게요. 좀 이따 갈게요. 다음.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면. 어떻게 말을. 말을 하자마자 바로. 주 사람 신경 쓴 사람 없대. 패션 쪽은 진짜 아예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니지 마요. 저 솔직히 말할까요? 아니요. 전 아는 데가 없어. 아는 장르가 없어요. 저는 아예 말을 한 마디. 삼국제 알잖아. 제가 뭐. 제가 뭐. 막말로. 올림픽은 뭐 압니까? 아, 싼 말이노. 아니, 그리고 화장실 생각이 좀 그런 게. 좀 있으면 카운트다운 나올 거거든. 그거는 보고 싶어서. 괜찮아요. 제가 두 배로 할게요. 어? 목소리 두 배로 크게 할게요. 카운트다운. 아니, 내가 보고 싶었어. 아, 아니에요. 놓치기 싫었어. 아니, 다녀오세요. 1979년에 결성된 스웨덴의 헤비메탈 장수그룹. 나보다 한 살 어린 수준이니까. 그룹 나이가. 진짜 장수그룹이다. 위인님보다 한 살 어린 그룹입니다. 그룹 나이가. 네, 네. 79년생이에요. 그 그룹이. 곧 나오죠? 곧 나옵니다. 이거 미리 말하면 안 되지 않아요, 원래? 아니, 괜찮아요. 사실 안 되는데. 아니에요. 이건 어느 정도 공개가 돼 있어요. 응. 솔로 문제도 깃발 예쁘다. 응. 사모아. 사모아. 버라기 사모아인가요? 네, 맞아요. 그. 모하나의 고향이기도 하던데. 아, 모하나. 모하나. 근데 진짜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사모아. 아메리칸 사모아가 또 따로 있고. 그러네요? 응.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NOC. 그 국가올림픽위원회마다 이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령 사모아를. 그렇죠. 아메리칸 사모아. 상투메 프린시페. 사오토메? 상투메. 아, 여기는 사오토메라고 돼 있어서. 응. 사오토메 람마 아시죠? 몰라요. 람마 이름이에요. 람마 2분의 1? 네. 사오토메 람마. 아, 그래서 사오토메야? 네. 오, 다리 예쁘다. 아, 예쁘네요. 세네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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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뒤에 계신 분도 신나서 막 뛰시는 것도 재밌어요. 저 뒤에 선수들이 가서 자리 잡고 앉은 거 아닌가? 아, 그래요? 저는 아까 그 객석인 줄 알았어요. 원래 이제 에펠탑 앞에 광장에다가 선수들 직접 시킨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너무 어두워진 게 아닌가. 그쪽에 한 분도 카메라가 안 가는 거 보면. 음. 선수들을 강변에다가 앉혀올려나 보네. 와, 세르비아도 선수 많다. 그러게요. 우리 아까 이 옆에 세르비아 방송국 보셨죠? IBC? IBC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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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나? 네. 어, 봤던 거 같아요. 세이셜. 세이셜. 수도가 빅토리아. 이 노래도 무슨 뭐. 프랑스 노래인가? 지금 노래를 잘 모르니까. 시에라리온. 다이아몬드 산지. 다이아몬드. 시에라리온. 대양시대 2 할 때 좀 본 것 같기도 해요. 싱가폴. 싱가폴. 뚜껑을 닫고 있다가 열었나 보다. 저기는. 아, 에펠탑. 이제 분위기 난다. 센강 분위기 이제 난다. 로맨틱한 느낌이죠. 슬로바키아. 그러니까 저 분위기가 그 랜드방크가 확실히 있어 있기 때문에 나는 것 같아요.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이제 분리가 됐죠. 예전에. 여긴 슬로바니아. 근데 진짜 열정이 대단하시다. 와. 여기 짜고 왔네. 그치? 우리 뛰자. 배를 좀 오래 타셨을 텐데. 대기하고 있다가 태우지 않았을까요? 출발 전에? 그래도 그 대기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미리 타고 내려서 기다리느냐. 아니면 기다리다가 입장해서 바로 이제 성화까지 가느냐. 소말리아. 사실 먼저 입장하는 게 더 뭔가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먼저 막 신나서 하고 이제 그 안 기다리고 나머지 행사를 즐기는 거죠. 다리들이 확실히 조명이 예뻐가지고. 수단. 수단. 근데 여긴 어지럽겠다. 배가 좀 많이 휘적휘적거리는데. 키스랍니다. 저기 안에. 운전석에서. 키스했어요? 네. 선장님하고. 선장님이랑 승무원이? 네. 그러니까 복장이 그랬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건지. 어허. 선상키스. 아 이번에 근데 진짜 농구를 봐야 돼. 농구가 뭐 재미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역대급 드림팀으로 왔기 때문에 침착민도 어떻게든 농구, 테니스 요거는 어떻게든 잠깐이라도 들어가서 보는 게 저도 꼭 보고 싶은데 이 시간이 맞을지 모르겠네. 그래요? 이게 여기 와서 우리 아이디카드 이거 있으면 아이디카드 있으면 어느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이디맨드 종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농구, 테니스 이런 것들은 워낙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100미터 달리기, 올림픽의 꽃 100미터 달리기 이런 거는 이걸로도 못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전 세계 방송국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하이디맨드 티켓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기간에 있으면 하이디맨드 한 번 정도는 잡아. 어느 종목이든. 그래서 농구를 어떻게든 꼭 가서. 나도 그때 리오올림픽 때 농구 보러 가가지고 와, NBA 선수들 드림팀 보니까 좋더라고. 그러니까. 꼭 보세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면 못 보네요, 전. 아니. 남자농구는 계속 있으니까 하이디맨드 신청을 좀 해가지고 보면 돼요. 수리남이다. 수리남. 굴리트. 수리남. 굴리트는 네덜란드죠. 그래서 수리남 출신들이 축구를 엄청 잘합니다. 아, 그래요. 다비즈. 다비즈하고 알아요, 알아요. 다비즈. 레이카르트. 레이카르트 선수는 몰라요. 굴리트. 굴리트 알아요. 네. 물론 이제. 굴리님 때문에 알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들은 네덜란드인데. 이제 수리남이 이제 네덜란드와 밀접한 어떤 과거 관계가 또 있죠. 황정민의 수리남. 시리야 하면 시청자분들 시리가 다 켜져요. 예전에 제가 올림픽 회의식 갈 때 항상 시리야라고 하면 다들 TV 근처에 앉아있던 분들이 내 폰 켜졌다고. 그런데 이건 좀 약간 죄질이 안 좋은데요. 네. 알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럼 시리아가 들어오는데 뭐라고. 사이리아라고 할 수 없잖아. 그런데 일부러 여러 번 하면서 그 발음 약간 시리, 약간 인식하게끔 시리야. 약간 이렇게 깨져. 두세 번 하셨잖아요. 잠 좀 깨라고 다들. 이게 한 두 시간 보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시리아. 타이완. 시리아. 대만. 계속 켜지잖아, 그만해. 타이완이죠, 타이완. 탄자니아. 탄자니아. 아프리카 동쪽에 있네요. 음, 킬리만자로. 샤드. 샤드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네요. 세 개 종목? 세 개 출전. 세 분 출전. 3개 종목 세 명이면. 세 명이면. 어떤 분이 선수인가? 깃발 들고 있는 분은 선수일 것 같은데. 어, 영톡스 클럽 생각나네요. 제가 오면서 에이지아나 항공 타고 오면서 너무 심심해서 만화 그리다가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노래 들었거든요. 노래를 들었다? 한국 노래 그 영톡스 클럽 있어가지고 앨범을 제가 그때 당시에도 안 들었는데 앨범을 전곡을 들었어요. 좋던데요? 영, 명곡이죠. 영톡스 클럽. 오바를 하세요. 아니요, 더 드시라고. 오바를 하세요. 해고. 응. 동티모르. 동티모르. 토고. 토고. 토고 알아요. 월드컵. 월드컵. 우리나라랑. 올리사대베. 올리사대베는 폴란드구나. 아데바요로. 아데바요로. 항상 우리 재물로 꼽았던 첫 경기. 폴란드 올리사대베. 그리고 토고는 아데바요르. 아데바요. 톤가? 톤가. 톤가. 톤가가 그 우통 벗은 분. 어? 안 계시네? 이번에 안 오셨나 보다. 맨날 이렇게 하시는 게 있나요? 저분인 것 같은데? 안 벗으셨는데요? 항상 막 동계올림픽 나왔을 때도 열정적인 분이 있어요. 고통을 먹고 입장하시는 분. 톤가고. 톤가이고. 톤가고. 미국 나오는 거 한번 봐야지 그래도. 미국은 유로 샤넬? 네? 유죠. USA.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of America. 저 뒤에는 진짜 이거 다 객석은 아닌 것 같은데. 객석이 아니라 이제 무료 티켓으로 입장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냥 강뚝에서는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냥 볼 수 있는 거고 먼저 오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60만 명 정도가 집권할 수 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을 파리에다가 80개 설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되게 많이 볼 수 있네요. 엄청 많이 동시에 볼 수 있는 축제 분위기로 개회식을. 길게 쭉 빼가지고. 예전에 이제 개회식 뭐 딱 6만 명 8만 명 이런 티켓을 얻은 사람들만 딱 들어올 수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오픈한 느낌인 거지. 그런데 저 그 무료 객석을 또 그 치안 유지를 하려면 또 출동을 하긴 해야 하잖아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력은 좀 분산되어 있을 것 같긴 해요. 경찰력이 많이 이제 동원이 됐을 것 같은데. 그만큼 진심이네요. 이거 행사 이거 올림픽 개최하는데.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뭔가 행사가 개최될 때는 항상 그들의 뭔가 근본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남다르게 해보려고 하는데. 런던올림픽이 이제 역사상 최고의 올림픽 개회식으로 됐고. 그때도 한 4시간을 개회식 현장에서 봤었는데. 와 근데 진짜 영국은 뭐 보여줄 게 많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파리도 그에 못지않게 뭔가 보여주려고 다르게 이번에 시도를 한 게 이런 것. 우크라이나다. 파리도 보여줄 게 많겠죠. 그런데 이게 좀 약간 이거 트렌드가 있을 것 같아요. 개회식도 길게 하면 또 길게 쭉 많은 나라들이 하고. 예전에 아까 얘기했던 브릭스 개최하던 시절. 베이징에서 하계올림픽 하고 브라질에서 리올림픽 하고 브라질 월드컵 하고 남아공 월드컵 하고 러시아 월드컵이랑 소치 동계올림픽 이럴 때는 진짜 자기들의 그 문화 역사 모든 걸 다 그냥 초대형으로 보여줄 거고. 베이징 그다음에 이제 막 런던 그다음에 러시아 막 이랬는데 브라질 때부터 조금 이렇게 약간 꺾이면서 돈을 좀 아끼는 느낌도 있고 예산을.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쇼잉을 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약간은 간소화되는 부분이에요. 평창이 진짜 간소하게 절약형으로 가성비 좋게 굉장히 찬사를 많이 받았죠. 아 그래요. 그런데 또 평창이 또 시설이 되게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그 시설을 계속 선수들이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딱 이벤트하고 약간 다른 시설로 쓰는 추세가 요즘 이어지니까. 지금 여기 우리 미디어빌리지 아침에 조식 먹지 않습니까. 네네. 그 피디님 중에 한 분은 아 너무 좀 약하다. 평창 때는 좀 약간 조식이 진짜 많았는데. 아 식사는 저는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런 말씀하셨죠. 한랄 푸드 섹션만 이 정도 됐다. 지금 아침에 사실 조식이 소세지랑 몇 개 뭐 삶은 달걀 샐러드 정도만 있거든요. 일단 전략적으로 좀 부족한 게 보통 이제 그 나라에 가장 먼저 입국하는 게 관광객이 아니라 선수들도 아니고 기자들 미디어들입니다. 미디어들은 미리 와서 취재하고 여기에 대한 소식들을 일단 이제 모으는데 그럴 때 밥을 잘 먹이면 좋은 우호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창 같은 경우에도 딱 그 미디어 있는 타운 미디어빌리지에다가 일단 참기라면 싹 깔아놓고. 나 거기서 참기라면 매일 먹었잖아. 아니 참기라면이 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 참기라면 전세계가 놀랄 테니까. 아 뭘 놀라요. 그다음에 거기 깔아놓은 음식들 종류들이 너무 화려하니까 다들 한국은 확실히 듣던 대로. 참깨 외교. 손님들을 배부르게 먹여보내는 그런 문화가 있구나. 먹는 거 이거 배부르게 먹여요. 이게 사람이 먹을 걸로 이게 조그만 걸로 기분이 안 좋아지고 기분이 조그만 걸로 좋아지고 하거든요. 사실 밥으로 서러워지거든요. 미디어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이번에는 좀 일단. 제가 봐도 좀 부실하긴 해요. 미디어빌리지 위치 자체가 이게 파리에서 올림픽을 서울로 치면 서울올림픽인데 지금 위치가 거의 의정부 동두천 혹은 도봉구 이쯤에 있는 거니까 너무 멀어요. 중심부랑. 이동하기가 매번. 와가지고 지금 3일 동안 파리 시내 구경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봐야지 그래도. 그리고 또 이제 그 ibc. ibc 이동하는 거 불만이 또 많으셨잖아요. ibc에도 너무 이게. 중얼중얼 하셨잖아요. 너무 많이 걸어요. 그러니까 걷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건 된 거 아닌가요? 아니 시간을 어느 정도 절약해서 왜냐하면 이게 바쁘니까 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넓으면 안 된다. 짐바브에 드디어 나오네. 아까 데이트가 어디 있냐고. 데이트인데 왜 usa. 이거 넘어갔네. 미국 뒤로 빼졌나 보다. 프랑스 전후로 빼졌나 보다. 그게 이제 미국이 다음 올림픽을 la에서 개최하니까 아마 차기 개최국이라서 낸 뒤로 빼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최국이라. 호주. 호주도 이제 하계 강국이죠. a인데 왜 호주는 뒤로 갔을까요? 뭐 프랑스말로 뭐 이렇게 좀 뭐 뒤에 가 있나? 그러게. 호주가 다다음인가? 그치. 저기. 다다음이라서 그렇잖아요. 호주에서 다다음에 한다. 맞아. 차차기. 네. 왜 박수를 치고 있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박수를 치게 되네. 640? 640명? 한 배가 그냥. 뭐 말이 필요 없는. 그냥 전세계 스포츠 축구 빼고 일장 국가죠. 사람이 진짜 많아요. 경제력, 군사력 모든 게 하이퍼 슈퍼컨트리. 어? 도착했습니다. 이제 프랑스 선수단 입장 전에 뭐 이렇게 고조시키나 보다. 아 패션쇼 아까 했던 런웨이 위치에. 오. 뭐야? 옛날에 파피는 주님이 춤을 좀 옆으로 추는 춤을 좀 추셨거든요. 그쵸. 그쵸. 안 꺼진다 그래도 저래도. 어휴. 꺼질까봐 걱정인데. 어휴. 가스 좀 더 올려놓지. 밸브 좀 열지.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열었을 거예요. 어? 이건 또 어디지? 예전에 찍어놓은 화면인데? 음 그러게요. 각 지역인가? 타이티? 아. 분산 개최하는 곳이구나. 아. 제가 들었어요. 서핑이랑 거기는 여기서 한다고. 근데 이게 프랑스령 타이티인가 본데. 근데 이제 여기는 시차가 이렇게 아침인가 보네. 지금 역대 최고 먼 도시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거리가. 거리가. 개최지 그 파리에서. 와. 저기는 진짜 그냥 노는 분위기겠다. 음. 서핑하면서. 12시간 완전 반대구나. 타이티가 좀 서핑 타기가 좋나봐요. 그런가. 그러니까 굳이 먼데 잡았겠죠. 자. 개최국 프랑스. 프랑스. 왜 이렇게 많아요? 개최국은. 개최국 커터가 또 있어가지고. 많이 좀. 다른 나라에서 올림픽 할 때는 못 나갈 실력일 선수들도 개최국에서는. 아 그래요? 그리고 육성도 많이 해서. 이 올림픽에 맞춰서. 또 준비도 많이 하고. 확실히 선수단이. 오. 너무 많은데요? 뭐 타이타닉이네.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가 엄청 크네. 배도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배도 제일 좋은 거. 와. 이거 엄청. 항공모함인데. 왜 이렇게 길어요? 거의 리무진이네요. 그러니까. 빡. 빡개보.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기세가 있다. 그렇죠? 역시 개최국빨이 파워가 있어. 이게 홈그라운드가 균형 그라운드가 아니에요. 홈경기잖아요. 사실상. 배가 바게트 같아요. 아 너무 길어서. 네. 어? 아까 빡개보라고 써 있었는데. 무슨 뜻이지? 바게트가. 바게트. 바게트라고 생각하니까 귀엽네요. 그러네. 바게트보트. 바게트보트. 지금 저는 개회식 처음 보는 게 진짜 재밌네요. 그러니까. 어. 딱 프랑스 개최국 지나갈 때. 다리 컬러를 저거 해놨네. 어. 저요. 프리즈. 프리즈. 위에. 난가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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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에서 착륙할 때 보면 저 컬러죠. 제가 처음에 비행기 타고 딱 내리는데. 그 쌩강 보고. 중랑천 정도 크기라고. 중랑천? 근데 한강이 진짜 큰 강이라고. 한강은 진짜 넓은 강이에요. 어느 도시에 가도. 예를 들어서 런던 템즈 강만 봐도 금방 맞나요. 그냥. 중랑천 정도 규모예요. 네. 제가 쌩강이. 그래서 한강은 다리를 걸어서 건너는 게 좀 힘들죠. 이런 데는 다리를 건널 때 낭만 같은 뭔가 이제 편안한 느낌이 있는데 한강은 너무 이제 한 1km 되는 날이니까. 그렇죠. 건널 때 이제 처음에는 건너다가 후회하죠. 너무 먼데. 그리고 강 옆에를 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거기서 거기까지 넘어가려면은 더 좀 긴 느낌이 있어요. 사람만 건너는 육로강 같은 걸 하나 다리를 하나 만들어두면 어떨까. 선유도 다리처럼. 어? 뭐지? 어? 파이널 카운트다운. 바로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바로 아시겠죠? 뉴스 땡기네요. 스포츠 뉴스 땡기죠? 네. 이게 프랑스 노래라고요? 아니요. 스웨덴 그룹인데. 스웨덴. 유럽. 아까 말씀하셨던. 그룹 이름이 유럽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럽 이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거 cg 어떻게 했지? 조명인가? 베필탑에다가 가고 있었나? 네. 아까 이렇게 돌아서 약간 꿈돌이처럼 돌았어요. 꿈돌이. 무슨 꿈돌이 이기는 거야? 엑스포 꿈돌이 이기는 거야? 엑스포 꿈돌이. 꿈돌이 그 주변에 돌잖아 그거. 띠. 꿈돌이 30년 됐네요. 너무. 어 그러네. 거의 30년. 31년. 와 그럼 나 10살 때 나온 거야? 12살 때. 말씀을 왜 안 하세요? 갑자기 목을 풀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 가고 다녀오세요. 파이널 카운트한까지 보고 갈게요. 그래요? 네. 와 진짜 멋있다. 발레 동작이잖아요. 진짜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딱 선이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영톡스 클럽. 왜 자꾸 영톡스 클럽이래. 그러니까 한현민 씨였나? 계신데. 계신데. 와. 이제 컬러감 진짜 살아난다. 이제는 비가와도 상관이 없다. 아까 런웨이 나오셨던 분들이 다 같이 이제. 어 그런 것 같아요. 어우 신나네요. 와 근데 이게 주경기장이 아니니까 이렇게 근접촬영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주경기장이면 카메라가 들어갔다가 또 빠져야 됐잖아요. 안 걸리게. 근데 이거는 지금 부분 부분 하니까 쭉쭉 들어가는 거죠. 가요대전처럼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줌을 땡길 수가 있네. 근접촬영을. 사이즈에 안 맞는 옷을. 사이즈에 안 맞는 옷을. 패션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또. 제가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여자들이 자기 신체에 맞는 컵을 몰라가지고 안 맞는 옷을 입는다는 얘기를 얼핏 들어서. 과자를 드세요. 과자 없어요. 아까 제가 다 먹어서. 아니 조금 남아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치수 잘 재서 입자 뭐 이런 얘기 제가 본 것 같거든요. 둠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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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칫. 비가 지금 고였는데 무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예 이거 진짜 안전이 우선입니다. 어우 이거 삐끗하면 큰일 납니다. 예 지금 제가 고였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것도 이제 힐을 신고 춤을 추면 더 위험하잖아. 그쵸. 우와. 우와. 저 옆에 저 빨간 불 같은 거 어떻게 지금 조명이 오시나. 저 옆에요? 네. 매달았네요. 저 이렇게 줄로. 여긴 또 맨발로. 아 카메라 이제 방수처를 했구나. 그렇죠. 이런 게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네. 방금 커트를 좀 늦게 넘겼어요. 원래는 나오면 안 되는데. 메인 그 커트 넘기시는 분이. 방송 사고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안 나왔으면 더 좋았다. 너무 크게 잡혔다. 와. 와. 진짜 잘하시네. 뭐 더 잘 돌아가겠는데. 아래가 이게 축축해가지고. 그러니까. 와. 진짜. 뭔가. 프랑스 파리올림픽이 제일 힘을 준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느낌이. 선수단 입장이 끝나고 나오는 그 부분이 원래 하이라이트예요. 약간 그 정신이 많이 녹아있는 그런 건데 선수 입장하고 성화 점화하기 전 그 타이밍이 이게 가장 고조된 시간이니까 이게 좀 이게 원래 어두워졌을 때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연출된 화면일 텐데요. 원래 의도된 화면일 텐데요. 조금 어두운 느낌이 있어서 이게 의도된 건지가 좀 궁금하네요. 이게 뭐지? 만국 공통의 어떤 흥 약간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90년대 외화 감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약간 구니스 얘기했던 것처럼 좀 그 총천연색이 나오니까 약간 복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감성이 있네요. 확실히 약간 프랑스 무도회장 같기도 하고 대한민국 선수단 입장할 때 북한이라는 소개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말이지? 아 그래요? 아 지금 중계 중에 검색을 하고 계신 걸까? 아니 예 잘못 안내가 됐나요? 진짜로? 우리는 이게 아 그래요? 작게 돼 있어서 진짜로? 아 그래요? 그거 완전 방송사고네 기사도 났나? 확인을 해봐야 되는 얘기니까 뭐지? 스모프로 의미하나? 오 기사가 있긴 있네 진짜 실수겠죠? 일단 뭐 하는지 시작해 이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공연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네 혹시 스모프는 어떤 스모프를 가장 좋아하셨나요? 저는 그 편리? 편리 편리 스모프 아파트 편리 스모프 아파트 편리가 워낙 똘똘해가지고 스모프 아파트가 인공 스모프인 거 아세요? 가가멜이 만들었어요 원래 스모프들은 남자 스모프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어디서 들었는데? 네 가가멜이 스모프들 이간주시키려고 여자 스모프 만들었는데 아 진짜? 근데 녹아 든 거지 스모프 아파트가 약간 뭔가 우리나라 90년대 그 감성도 컬러벨도 그렇고 네 저는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요 약간 맞는 예시는 아니겠지만 맞는 예시 아니면 안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럼 안 하겠습니다 네 선수들을 좀 이렇게 리액션을 비추었으면 좋겠는데 선수들 쪽에 조명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이제 선수들이 이걸 보면서 다 입장한 다음에 이걸 보면서 그들의 리액션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들 쪽으로 지금 조명이 왠지 안 들어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이따가 나올 수도 있죠 오 오륜 우리 아까 달았더라고요 응 아 근데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빡세게 연습했어 1분만 쳐도 사실 힘들거든요 진짜 예술 고통의 예술이다 와 와 근데 이렇게 올림픽 개회식 진짜 이렇게 근접 촬영하는 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림픽 개회식이 여러분이 보실 때 공연이 뭔가 좀 멀게 화면으로 느껴졌던 이유가 실제로 멀리서 많이 찍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게 부분 부분 지금 이게 데모찌라고 그러죠 네 들고 이제 핸드헬드캠이 들어가니까 데모찌요 뭐 하여튼 방송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핸드헬드캐메라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역동성은 확실히 사네요 근접 촬영 때문에 보통 이런 장면이 주로 많이 나오죠 아니면 멀리서 멀리서 해야 되는 것만 근데 이거는 지금 들어가서 찍는 거니까 아 어 한두 명씩 쓰러지기 시작하네요 왜 왜 왜 왜 아니 힘내 안 돼 어 아 사실 제가 알못이라 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해석분 같은 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직 안 나왔어요 성화봉송 그 정체 주제의 정체가 아직 하이라이트까지 좀 기네요 이번 개회식이 확실히 임혜진 지금 화장실을 임혜진이면 또 들어야지 임혜진이 뭔지 몰라요 존레넌 들면 알아요 아닌가 본데 존레넌은 영국 사람 아니야 있네 임혜진 맞아 노래 리에트 알아넷 질리에트 알아넷 소피아 질리에트 알마넷 어 쉬리 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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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가려놨구나 피아노 위에 올려가지고 진짜 사고인가요? 아니아니에요 줄리에트 알마넷 연출한거죠? 네 연출이겠죠 어둠 속에 불을 밝히는 어떤 임혜진 임혜진 뭐 친환경연료일수도 있죠 네 뭐 아무튼 저희는 확인이 안되니까 누가 봐도 고체연료인데 예를 들면 뭐 이제 폐기해야될 피아노를 지금 마지막으로 태운다 이런 느낌일수도 있고 제가 좀 짧은 식견일까요? 아니 뭐 저도 짧아요 모르죠 제 개인적인 시선으로 봤을땐 연료를 가장 많이 쓰는 운류특기 아닌가 빠르게 그래 에어컨 좀 틀어줘 에어컨 좀 더 저거 아끼고 에어컨을 트는건 어떨까 라는 생각 그러니까 숙소에 에어컨이 없거든요 근데 없어도 괜찮아요 바람이 쐬가지고 시원해요 아 경고 1회 나와 경고 1회 인터넷이라도 경고 지금은 저러지만 지금은 아직은 파리가 최고기온이 27도 정도밖에 안되요 근데 다음주부터는 33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뭐 그때도 경고 올리나 보자 아 이제와서 하는 말이지만 제가 뭐 뒤보고 방송하지 않습니다 불 cg일수도 있죠 그리고 cg는 아닌거 같아요 cg가 뭐 연기가 나요 저렇게 저거는 화석연료 100%입니다 화석연료 화석연료에요? 쉘가스 너무하네요 저는 둘 중에 하나 멋있긴 하다 멋있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렇게 계속 타는데 피아니스트가 뜨겁지 않다는 거는 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기도 근데 날이 지금 어둡잖아요 따뜻할 수 따뜻할 수도 있죠 배가 왔어 옆에 아 이게 아 카메라 배구나 카메라 난 불 꺼주러 온 줄 알았네 이게 연출도 좋은데 노래에 집중을 못했네요 저거 신경쓰겠다 그러니까 괜히 우선 화석연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미지를 못 들었잖아 아니 그건 연출에 실패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너무 영상이 강렬하니까 노래에 집중을 못해버렸어 네 이제 곧 결속 이런 골로서 가고 올림픽 참가가 나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하니까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녀오십시오 네 아 과자가 또 있거든요 아싸 초콜릿 사실 여기 정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읽어도 됩니다 사실 자 다음은 이메진이 어디야 이메진이 어디야 어 와 멋있다 멋있네요 저거 기계말 연출 와 저 저 말 탄 사람이 아까 그 성화 봉송 주자였나요 아 맞죠 근데 성화는 어딨어요 아니에요 아 아니라고 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약간 그 프론트맨 느낌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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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살짝 뭐 여러분들에게 좀 TMI 뭐 말씀드리면은 바로 옆 부스에 팝형님하고 이제 계십니다 본방송 해설진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옆방에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바로 옆방인데도 아 아 지금 뭐 뭐 뭐 지금 진짜 멋있는 거 나오고 있는데 뭐요 아 백무니 불여의견 올림픽 찬가 나올 타이밍인데 올림픽이 이제 개항해야죠 어 뭐야 우리를 뛰는 말이에요? 낙타에요? 말입니다 멋있어 위에 기사가 타고 있네 어 뭐야 이렇게 거대 초콜릿이 있다고? 프랑스는 먹는데 진심입니다 마스터 키튼에서 조난당했을 때 러시아 할아버지가 준 초콜릿 크기인데 꾸베르 땡 남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좀 잘 안보이네요 어두워가지고 좀 어둡네인데 진짜 뭔가 어둠을 해치고 나왔다는 뭐 이런 근데 어둡기도 한데 물에 반사가 또 되니까 애매하게 안 보이네 지금 배가 말을 씻고 가는 거죠? 말은 네 말은 그냥 화공에다 움직이는 거고요 되게 초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보니까 멋있다 오 지금 누가 타고 있는 건 아니고 저 위에도 기계죠? 아니요 위에는 사람 타고 있어요 사람 타고 있어요? 네 오 와 진짜 타보고 싶다 관광 상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비쌀 것 같아요 어 잠시만 서울올림픽 나올 것 같은데 아잇 사람이 아닌가? 아 타는 모습은 못 봤어? 네 아 사람 아닌 것 같... 아 사람... 아닌 것 같네요 팔을 움직임이 이게 좀 약간 균일하게 움직이네요 나온다 아 사람 맞아요? 아 타는 거 나왔다고 합니다 어 황영조 손기정 손기정홍이 1936년 이제 베를린올림픽에서 얼마 전에 이제 독일 그 유로 결승전 했던 거기서 골이 나셨죠 와 약간 맥성을 탈출한 요하가 지원군을 요청하듯 날랜 말한필로 말한필로 호희망을 뚫고 비둘기가 나오네요 평화의 상징 단기필마루 항상 올림픽 개막때는 살아있는 비둘기를 날렸는데 서울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비둘기를 날리지 않게 됐습니다 어... 왜죠? 뭐 동물 뭐 약간 뭐 그런건가요? 그렇죠 음 트로카데로 광장에 이제 선수들이 입장이죠? 이거 선수 대표인거 같죠? 아니 이분들은 선수는 아니고 이제 기를 이제 해주는 자원봉사자 아 기만 기만 들어오는거에요? 어쩐지 옷이 똑같네요 범칠 수 없나요? 아니 손에 묻었어 손에 묻었어 손에 묻었어 닦으려고 초콜릿수로 닦으세요 안되네 초콜릿 닦으면 되잖아 어 서울올림픽 곧 나올거 같은데 저 지금까지 삐뚤게 되어있었어요 왜 아무도 말 안해줘? 아무도? 여긴 아무도 안보나봐 이제 저렇게 NOC 206개기가 자리를 잡으면 상징적 공간을 사니까 멋있긴 하다 멋있네요 에펠탑 저리로 이제 올림픽 찬가와 함께 올림픽기 개양이 될겁니다 올림픽기도 플랫베어라고 해서 길을 이동시키는 사람들도 들고 입장하는 사람들도 이제 선정이 되는데 여기는 워낙 좀 특이한 계획이 어떤식으로 할지 모르겠네요 음 진짜 진짜 기발한 방법으로 하겠죠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최종 저마자 저 안에 탁 저 진짜 사람이면 저 사람이 저마자일 수도 있겠네 네 그런거 같아요 이렇게까지 길게 연출한거 보면 근데 이제 성화는 지금 타이밍은 아닌데 그것도 반전하니까 저게 그러니까 올림픽기야 오륜기 저 오륜기를 아마 달아서 이제 올리는 오륜기를 저 오륜기 기수 저 마레 마레탄 분이 옮기는거네 오륜기 기수도 지금 정체가 안나온거지 저 그 지방 가보면 벽에 저렇게 날개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을 수 있게 각 종목들을 지금 소개하네 지금 순간적으로 88올림픽 보인거 같은데 네 88올림픽에서 아까 다이빙에서 머리 약간 잡으셨던 분 있는데 88올림픽 때 다이빙에서 머리를 부딪힌 분이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오륜기기 오래 달리네 멀리서 출발했나보다 그 출발했 만델라 대통령 저희 아틀란타 그리고 이 드림팀 드림팀 애틀란타올림픽으로 바뀌었네 이 타이밍에 제가 조금 약간 김사는 말일 수 있지만 진짜 에너지를 많이 쓰네요 그렇죠 아까 이거 활은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었고 애틀란타는 무하마드 알리가 있죠 성화점화를 바르셀로나 그 활 그게 역사상 최고로 멋진 성화점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그거 이게 이게 활이 불화살이 이거 넘어가 어떻게 붙이는 건데 활로 붙여요 불화살을 쏴서 섬화대 점화를 시키는 거였는데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활은 화살은 넘어가 불화살이 그리고 불은 그냥 켜요 아 애초에 그게 정확하게 되지 않을 거라는 확률이 있으니까 역시 그게 비나가면 너무 대참사니까 근데 카메라를 절묘하게 밑에서 딱 잡아서 불화살이 넘어가는 게 잘 안 보이게 돼서 약간 오차 있어도 괜찮은 위치에서 찍은 거 같겠네요 이게 베이징 올림픽인 것 같은데 아 올림픽 하나하나 이제 오는구나 우사인 볼트 저 100m 결승을 저는 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바로 결승선 앞에서 봤습니다 전설의 시작을 봤죠 그때 심지어 카메라로 찍기까지 그때 DSLR을 하나 무슨 바람에 들었는지 사가지고 우사인 볼트 뛰는데 이렇게 찍은 게 아직 그럼 그게 있습니까 있어요 그 다음에 리우 올림픽 때도 봤고 도쿄 아니 런던 올림픽 때 봤고 리우까지 봤죠 세 대회를 다 봤죠 직관을 했죠 진짜 그거는 너무나 뿌듯합니다 올림픽을 진짜 많이 준비하셨으니까 아 날개가 이게 날개 맞췄어요 아 날개 맞췄어요 아까 그분이 그럼 내린 거야 내린 거 못 봤는데 약간 연결성 한 거겠지 네 그러겠죠 오륜기 거기 배는 빠지고 이분으로 바뀐 거겠지 그럴 겁니다 말이 좀 퇴근하고 싶어하네요 말이 좀 오래 기다린 것 같죠 좀 길긴 했어요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말도 생명척이다 말은 연기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앞모습이 이렇게 짠하냐 말이 고개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개혜식 너무 리허설 많이 시켰나 보다 아이고 제가 여기서 그 말탄 경찰 많이 봤잖아요 말이 진짜 커요 거의 저는 목이 짧은 기린인 줄 알았어요 다리가 진짜 깁니다 아니 진짜예요 그런 동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진짜로 여기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진짜 커요 약간 근데 일부러 말도 저런 지친 표정을 연출한 건 아니겠죠 약간 뭐 이게 그럼 조금 위험한데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서 근데 이 말은 다리가 좀 짧고 머리가 좀 큰데 제가 진짜 그 봤던 경찰 말은 장난 아니었습니다 음 그 기가 뒤에 이렇게 싹 따라오면서 합류하는 게 말이 왜 이렇게 안 당당하게 진짜 힘든가 보다 옆에 있는 말도 봐야겠다 얘도 그런가 약간 그런 걸 좀 이렇게 딱 위풍당당하게 들어올 넣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습기를 싫어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다 비가 와서 말 마다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아 잔다르크를 묘사한 거 아니냐는 채팅창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 하면 또 잔다르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요소 중에 없었는데 지금 카메라랑 모두가 부딪힌 것 같아 왜냐하면 말이 뛰어온 것도 아니고 탁탁탁탁탁 온 게 아니라 천천히 약간 오는 그 느낌 이 뒤에 망토 오륜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야 저거는 그냥 망토로 쓰고 제대로 된 대형 오륜기를 전달하는 것 같네요 새 걸로 아 옆에 선수들이 있는 것 같네요 아 근데 분위기 죽이네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아 근데 동선이 이게 에필탑 모양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러네이 같이 무대가 네 절로 이제 있다가 성화점화자도 들어오겠지 이게 공간이 너무 동선이 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채널에서 중계하시는 분들 좀 힘들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먹으면서 보는데 저 러네이 때는 조용히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해도 잖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얼굴을 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쓰신 게 아니고 유명한 분이 아니라 그냥 이거를 위한 연기자 아니면 모델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칠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칠한 것 같았는데 아까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성화 하시는 분 이 분이랑 아까 초반에 애기들이랑 성화 정화하던 그 봉송하던 분은 다른 분이잖아요 다른 분이에요 맞아요 선수들이 이제 따라오는 그냥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로 가네 장엄함도 있고 옆에 이제 즐기는 거는 되게 캐주얼하게 네 옆에 올림픽 참가 부르려고 기다리고 있네요 네 근데 이게 동선이 길어서 중계하시는 분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은근히 할 말이 없거든요 여기서 네 우리야 뭐 우리는 말 안 하면 그만 에펠탑이 진짜 사기템이다 그냥 그냥 멋있네 각군 대표들이 이제 네 네 올림픽 참가가 2차인가구나 네네 저거 되게 각있게 이거 딱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지 봐야지 어? 부드럽게 하시네요 부드럽게 하네요 똘레랑스가 있네요 저거랑 똘레랑스랑 뭔 상관인지 그냥 한 말입니다 네 저 길은 나중에 우리 한번 저거 놔두겠지 사람들 걸어다닐 수 있게 올림픽 기간 최소한 올림픽 기간에는 근데 통제가 돼 근데 저거 끝났으니까 이제 통제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면은 자유롭게 가서 관광객들 비가 아직도 오는구나 네 내일부터는 통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라디오 프랑스 합창단이라고 합니다 라디오 프랑스 합창단 그리고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저 소 머리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소 머리가 있는데 어디? 그 조각상 같이 이렇게 크게 있거든요 저기 소 머리 보이시죠? 아 크게 있는데 뭐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괜히 아무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오류는 기가 이게 뭐 나라마다 저런 기뽕에다가 바람 장치를 해 놔 가지고 네 바람에 훅 날리게 해 놓은 나라들이 있어요 음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그냥 굳이 그런 걸 장치하진 않고 날리지 않게 맞습니다 쳐져있게 놔두는 것 같네요 바람에 되게 인색한 것 같애 다른 것보다 바람에 의한 연출을 잘 별로 안 좋아하는 에어컨이라든가 바람 아 제가 아까 오시기 전에 그 말 했거든요 뚜껑에 진심이 나라 뚜껑? 왜? 문이 엄청 커요 문이 엄청 크고 물병 같은 거 보면 지금 뚜껑이 다 달려요 안 잃어버리게 뚜껑이 붙어있어요 아 이거는 약간 이것도 환경 아닐까 이게 떨어지면 또 딴 데 버리니까 같이 플라스틱 하라고 한 거 아닌가 저는 이게 다 마시고 또 덮을 수 있게 잃어버리면 못 덮으니까 그럼 또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물이 남아도라도 와 진짜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에펠탑이 너무나 이제 이미지적으로 익숙하잖아요 그걸 봤을 때 그냥 설명이 끝나버리는 거죠 멋있는 것도 멋있는 건데 영화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가까이서 보거나 저렇게 야경을 보면은 진짜 대단하죠 음 10 inden 그건 numbers 아 아 아 좀 Meg лю 선지자분이신 것 같아요? 상을 줄 것 같은 분위기이기도 하고 공헌에 대한 헌사? 찬사? 이 정도만?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다음 이번에 올림픽 성화봉송도 하셨는데 다음 이번에는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로 그리고 와야 저한테 쿼터가 오지 않을까요? 올림픽 월계관상 우리는 채팅창에서 알죠? 여기 자막이 있어가지고 레퓨지팀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그걸 위해서 노력하신 분에게 하는 것 같아요 월계관상 저분이네요 필리포 그란디 이분은 무대 위에서 상을 받지는 않고 저렇게 영상으로 상을 받는 걸 대체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시상을 하면 이상하긴 하죠 근데 이제 영상 시상으로 한국은 5시 35분이네요 이제 밝아졌겠는데 한국은 해가 글로 넘어갔겠네요 그죠? 그쵸 유럽이랑 한국은 또 그렇게 먼 느낌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보면 해가 금방 넘어가 태국 그 태권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태권도가 진짜 세계화를 너무 잘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그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교육용으로 최고죠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기들 공모차에 태워가지고 실어가고 실어다 주고 거기서 이제 절도 가르쳐주고 예절 가르쳐주고 K-에듀케이션 네 K-에듀케이션 그리고 실제로 한국 태권도 전 온 나라의 지사들이 있어요 유럽 지사 그래서 우리 저기 차동민 해소리원 같은 분도 유럽 저기 어디였지? 그쪽에 계셨는데 그래가지고 태권도 선수로 어? 시상을 하네 무대 위에서 음 하네요 아니면 시상 아까 받은 영상 속에 받은 거니까 손만 한번 흔들어주는 비춰주는 걸로 교육하고 확실히 태권도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모든 스포츠가 이제 절도 예절 뭐 이런 거랑 통하긴 하는데 무도가 근데 특히 이제 태권도가 그게 잘 돼 있고 그리고 일단 아기들 지쳐서 집에 오니까 잠들고 파비양님이 태권도 5단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제 IOC 위원장이 아마 연설할 것 같습니다 네 3타임? 3번 하신데요? 펜싱 선수 출신이에요 토마스 바우 위원장이 펜싱 선수 출신이에요 이거는 파리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올림픽 파리 조직위 우산을 들어주나요?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주최 측의 의전팀에서 비가 적당히 오면 그냥 맞고 하는 게 그림이 예쁜데 비가 좀 빗방울이 굵으면 너무 맞고 하는 게 좀 안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쓰고 하는 건 어때요? 그것도 괜찮은데 집중을 하기 위해? 이제 이 연설문을 한 개짜라도 실수하면 안 돼서 양손을 쓰고 싶었을 수도 있죠 이 정도는 의전의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들고 계신 분이 이제 시야에 계속 들어오니까 저분이 시선관리를 표정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걸 지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연스럽네요 내용도 그냥 자연스럽게 듣는 것 같고 그런데 예전에 중국에서 대회하고 그럴 때 뒤에 있는 분들이 카메라에 걸린 사람을 다 이러고 있어서 되게 무서웠어요 메시 메시 아니고 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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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넬 메시 아닙니다 그런데 왜 동시 통역이 없는 것 같지요? 들리나? 믿나? 느끼는 거죠 어떤 전달하고 싶은 바를 애티튜드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 환영하고 올림픽을 통해서 인류회를 실천합시다 앞으로도 더 도약할 수 있는 교회식에 오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결되는 거 보니까 올림픽 정신을 다시 아로새기고 아 우리 해주고 있대 아 그래요? 우리만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우리만 안 들어오고 있대요 프랑스어 참 듣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전세계 계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프랑스에 많이 와주시고 와주시고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어디에서든 지금 와인 한 잔 하고 계시길 바라고요 바라고요 와인은 프랑스 아시죠? 질문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 선전을 기원합니다 선전을 기원합니다 김우민 선수의 수영 자유형 400m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에어컨은 없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여러분도 친환경을 실천합시다 알아들으신 분 순서대로 나가주세요 죄송합니다 오륜기를 잘못 따랐다는 얘기가 있네요 근데 지금 펄럭이질 않아서 얼른 근데 인지하고 뺏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이거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너무 지금 많은 관중이 직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자체가 굉장한 그게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다르게 생각하면 열린 생각으로 하면요 타로카드도 거꾸로 뽑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오륜기 부분이 실수가 나온 적이 예전에 소치동기 올림픽에서 오륜기 부분에 아메리카 쪽 오륜 하나가 안 펴졌어요 그때 이제 쫙 펴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쯤에 팔 바꿔주는 것도 나쁘지 않나요? 아 우산? 조금 무거우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지금 카메라 돌아갈 때 잠깐 바꾸는 것도 그러면 이제 등이 보여야 되니까 지금 약간 내렸다 좁혀졌죠? 지금 좁혀졌어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팔꿈치 각도를 90도였는데 팔꿈치 각도 좁혀요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시 통역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들리시면 여러분들은 좀 즐기시고 여기 침투부분들은 못 들으시는 것 같아 본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본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Thank you so much 우리만 못 듣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 영어로 하네 City of Love Your City Let's come home Welcome to Paris 오륜기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어디? 에펠탑 말고 깃발 깃발이 아니면 뭐라 그래요? 오륜 마크? 오륜 마크죠 실제로 그 프랑스 분들이 스몰투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을 많이 거시고 맞아요 계속 대화를 하는 대화를 되게 중시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 웃음이 중국 웃음이 아까 말씀하셨던 방금 리액션을 한 거겠죠 방금 약간 부드러운 우리가 언어를 잘 모르니까 끝났다 끝났다 끝났어 본데 끝났겠지? 그렇지 끝났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좋은 얘기였을 것 같고 바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님이시고 IOC 위원장님이면 제일 총책임자 대표이세요? 최고죠 피파 회장 같은 느낌인 거죠 같은 분이 씌워주고 계시네 팔 바꿨어요 팔 바꿨어요 바꿔야죠 당연히 이 남자분도 팔 바꿔서 왔어요 딱 카메라 잡히기 전에 그러니까 바꾸는 게 맞아요 그럼요 남자분은 이미 예상을 하고 아까 밖에 계실 때는 바흐 위원장 밖에 계실 때는 오른손으로 들고 계시다가 딱 화면 잡힐 때쯤 왼손으로 바꿔들었네 적절하게 그쵸? 지금 IOC 위원장님이 중요한 얘기 하시는데 지금 아니 근데 어차피 지금 폭력이 안 나오니까 그래도 애티튜드를 그래도 좀 집중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퀘스트 아닙니까? 지금 이제는 슬슬 수영장 쪽으로 내일 아침으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저는 이제 보입니다 눈이 약간 죽여줘 하는 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눈이 빨개요 지금 눈은 빨개요 오늘 아침부터 이랬으니까 예 아까 그 말의 눈이었어요 말이 왔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 말 아니요 아니요 파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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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어 이게 생드니까 어떻게 왔지 그 말이 말의 눈으로 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단상 이쁘다 저도 내일 좀 일찍 일정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하는 저는 그 중개 수영하시기 전에 어 좀 촬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왜 자꾸 돌아가는 거야 이거 뭐 수거회가 가나요? 네 그런 거 같더라고요 네 돈을 많이 쓴 이게 몇 개 안 찍었어요? 1인당 하나씩 근데 이제 개인이 보관시키려면 100% 잃어버리기 때문에 잃어버리니까 지금 채팅창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결국 3시간 반을 채우네 아니 그럼 뭘 기대한 거예요? 빨리 끝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청자 이제 그쵸 이거 끝나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 나오고 그 다음에 선수 대표 이제 심판 대표 네 아니 무슨 선서하고 대학교 수업 듣듯이 결국 3시간 반을 채운다고 그리고 이제 점화자를 봐야죠 네 제일 중요한 분이고요 메인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 다 못 보고 출근하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아니아니에요 토요일입니다 아 토요일이에요? 근데 뭐 토요일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나마 다행이네 이게 IOC 위원장은 그 몇 년에 한 번씩 그게 뽑습니까? 선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 오래 하시네 아 전에도 이분이 오셨어요? 네 오래 했어요 이분 몇 선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 네 오래요일에 출근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까? 네 네 아 네 아 아 네 아 네 네 아 네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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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가 존중 전세계가 후다말씀은 사실 힘들어하죠 뭐 이렇게 웃겨? 전세계가 공통이지 훈아말씀은 아니 그게 너무 표어 같아서 올림픽 표어 같아서 전세계가 존중 아니 이게 웃으면 안되는데 지구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제 뜻하고는 다릅니다 채팅창에서 말씀하신지 뭘 실컷 빵 터져놓고는 아니 표현이 참신하다고 해서 동의하는 건 아니야 뜻을 올림피안 올림피안 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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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히 또 계획식을 중계하다가 중계하는 사람은 쉴 수 있는 시간이야 왜 울어? 통역에 넘기고 중계한 사람으로 아 이제 끝나간다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뒤에 아저씨 조금 표정 안좋아졌는데 연수를 하면 떠돌내도 올라와서 이게 계획식을 진짜 처음 보니까 이렇게 재밌어하는구나 나는 바흐 아저씨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게 저는 이게 계획식을 처음 보는데 아니 이게 인정사정 없네 신고식 제대로 제대로 쉽지 않네 박수 애매하게 동시 통역이라도 박수 애매하게 끝났어 어? 개회선언 빵 폭약을 쓸까 안 쓸까도 안하네 깔끔하게 했네 원래 개회선언은 한 줄입니다 여러분 원래 한 줄이요 마크롱 대통령이 짧게 한 게 아니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저렇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환경에 영향이 있겠죠 환경보호의 의미가 폭죽을 안 뜻하는 게 폭죽은 지금 안 나올 수도 있는 타이밍이 하고 아 그래요? 원래 무조건 지금 타이밍은 아니에요 원래 이제 성화 점화할 때 폭죽이죠 아 그래요? 그럼 아직 모르는 거군요 자 이제 성화 갑니다 너무 이쁘다 아 선서 해야 되는 거야? 선서 선서는 어떻게 하나요? 선수 대표랑 아 선수 대표 음 선서 오스 저 지금 선수신 거죠? 선수 심판 임원일 거예요 아 선수 심판 임원 선수 선수랑 원반 던지기 선수입니다 선서도 끝났습니다 자 이제 성화가 들어오겠습니다 아 예 정체를 어? 지단? 지단? 지단 지금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는? 어? 성화몽송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다는 걸 수도 있어요 아까 왜냐하면 비밀에 쌓인 그분이 그분이 지단에게 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분위기가 뭔가 여기가 너무 공개된 오픈한 무대라서 아 꽝 하고 등장하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입장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 봐요 지하철에서 그 아까 전달 못해서 이렇게 멀리 돌아온 거죠 지하철에서 이제 도착했구나 그러면 지단이 처음에 나왔던 게 사실상 진짜 맞았어요 어 맞았네 근데 지하철 때문에 안 돼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전에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때 미셸 플라티니가 성화점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에딘 지단이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하셨는데 음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네 역시 사실 프랑스에서 위상은 진짜 어마어마 무시하겠죠 그렇죠 프랑스의 거의 뭐 신이죠 신 음 근데 참 정장도 멋있고 음 어 잠깐만 누구한테 또 넘기는데 어 누군 누구일까요 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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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네 아 이러면 지단이 나달에게 아 나달이 최종점화장가 보다 그러면 지단은 전해주려고 해서 그 지하철에 갇혔는데 그러네요 최종은 아니고 지단이 전체적으로 관통을 하고 최종점화는 라파엘 나달 나달도 프랑스 그쵸 그쵸 네 아 아니 아니지 프랑스 사람이 아니지 스페인? 스페인 사람이지 스페인 스페인입니까 프랑스 코트에서 잘했죠 음 네 근데 꼭 그 나라 사람만 하는 건 아닌가 봐요 저는 몰랐는데 음 롤랑 왠지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 한다는 건 좀 조르디가 혹시 조르디가 프랑스 사람인가요? 프랑스 얘기였나? 아기는 피곤해였나? 노래 제목은 아기는 피곤해 뭐지? 어 이게 마지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와 야 이거 너무 멋있는데요 어 이게 물방울 맺힌 것까지 더 느낌이 있어요 와 와 와 에펠탑이 스스로 막 뭘 하는거 아냐? 에필탭이 마지막 주자라고요? 포켓몬 두랄로든 이라고 타워형 포켓몬 있거든요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에필탭이 마지막 주자랄수도 있어요 종이가 이만큼 남았네 마지막 주자가 아직 안나온거 같아 백년만에 파리에서 4개 올림피를 하는데 애매하게 하지 않을거 같아 등장 그 나달 선수가 갖고 이제 포트로 이동하는거 같죠? 나달이 계속 갖고 있는거죠? 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완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데 스페인뿐인데 근데 어떻게 프랑스 코트에서 굉장히 강했죠 프랑스와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이라서 그런가봐요? 프랑스 무대에서는 신과 같은 케이스의 존재였기 때문에 클레이 코트 어? 이게 또 다른 나라뿐인거 같은데 세레나 윌리엄스니까? 세레나 윌리엄스. 테니스로 익숙하네. 저분도 한 번씩 다 드네요. 한 번씩 다 들어요. 이분들도 뽀뜻하고 움직이시네. 네. 다른 분들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겁의 시간. 칼루이스 칼루이스라고 합니다. 칼루이스가 저렇게 이제 얼로 해주셨어? 칼루이스 맞어? 저 초등학교 때 칼루이스 그리고 칼루이스 맞어? 그래. 네. 아멘 노래가 좋네요 특이하다 어떻게 성화봉송을 다른 나라분들까지 함께 할 수 있게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똘레랑스네 똘레랑스가 뭔가요? 관용 아닙니까? 관용? 관용 전세계 스포츠스타들이 한 번씩 하면은 우리도 김연아 선수라든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공개올림픽까지 또 이게 딱 지단이 들고 등장할 때 와 했는데 웅장한 그게 여기까지 올라왔었는데 근데 어느 타이밍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근데 그 지단이 이렇게 등장하고 와 했는데 그걸 한 번 꼬았으면 그거보다 더 강한 뭔가가 있을 텐데 그렇지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일까가 지금 저는 조금 기대가 됩니다 수어로 하고 있는 거야 자 자 자 이 네 분이 과연 혹시 앙리 선수가 물공과 함께 이 정도면은 저도 이제 그 이상 연출이 있구나 그거는 무도 연출 네 물공 헤딩으로 성화봉송을 딱 어 진짜 근데 이 정도면 너무 길어야 되는데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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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와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지금 물은 준비됐으니까 공만 있으면 되거든요 아니 물공은 공 안에 물이 있는 거지 무슨 물 묻은 공이야 아니 공 쬐서 비가 들어갈까 차니까 조르디가 나오지 않나 물공 앙리가 나오지 않나 아니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모든 경우의 수를 던져보는 거죠 야 이거 예측하기 어렵다 보통 자국 레전드가 당연히 하는 건데 타국 레전드들까지 했다는 거죠 같이 했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오래 끕니다 역대급으로 성화 점화 직전에 네 춤을 너무 잘 추시는데요 춤을 너무 잘 추시는데요 짠 어 어 들어가신다 이제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가 등장하실텐데 이게 배로 이동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구나 음악을 그래서 길게 끄는 것 같고 혹시 혹시 마지막 주제 도착 안하셔서 최대한 최대한 길게 가는 거 아닐까요 네 최대한 길게 가는 거 아닐까요 내일 출전한 선수들 오늘 개회식 왔으면 힘들었겠는데 네 네 아 지금 배성재 캐스터님 눈이 거의 토끼에요 빨개요 칼로이스가 저렇게 되셨어 칼로이스가 저렇게 되셨어? 아 리허설 했던 것보다 천천히 달리는 걸 수도 있고 네 그건 우리의 추측이고 실제 이게 원래 예정돼 있던 그 간격일 수도 있어요 연출의 속도일 수도 있습니다 영겁의 시간이 타이틀이니까 약간 긴 시간을 표현한 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자 한 곡 더 갑니다 자 좋은 시간은 길면 더 좋겠죠 자 한 곡 더 갑니다 약간 CF 느낌도 있어요 그 약간 그 스포츠 스타들이 하는 CF 약간 올스타 세레나 윌리엄스는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좀 기니까 계속 의식을 하고 해야 되니까 우리야 지금 카메라 커트 여기저기 보고 막 돌지만 저분들은 계속 서 있는 거니까 배위에서 그리고 계속 이제 인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이제 인사도 해야 되고 야 이거 더 이상 하면 김성주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성주님이 계셔야 이렇게 진화가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아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폭우에 도착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근데 성화대가 어디일까요 어 넘긴다 아 붙였어요 저분은 마리옹 꼬띠아르? 너무 급하게 가면 안됩니다. 바닥이 미끄럽거든요. 와아.. 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손.. 테니스 선수로.. 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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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어디가 성화되지? 무겁겠네요 확실히. 좀 무거워보여요. 실제로 들으셨을 때도 무겁다고 하셨고. 묵직입니다. 건물이 예술이네요. 또 전달합니다. 르브르 박물관인가요? 르브르 박물관인가요? 이렇게 같이 뛰기도 하네요 원래? 그러게요. 전달하고는 보통 빠지게 되는데 같이 뛰네요. 이번에는 다 모든게 파격이어서 토니 파카 이제 분위기 좀 난다. 그래도 뭔가 어수선한 곳에서 이제 성화대로 가는 느낌이 나네요. 아.. 배경이 예술이에요. 성화대가.. 자.. 르브르 박물관인가요? 전달하고 또 같이 뛸 수도 있겠다. 전달하고 전달하고 어? 또 전달하고 어? 또 전달하고 어? 무슨..능일까요? 어? 또 같이 뛰.. 다섯 명이 같이 뜹니다. 최종 목적지가 루브르 엔딩인지 아니면 루브르를 그냥 지나가는 건지. 한 바퀴 도는 것 같죠? 길 따라서 오겠네요. 루브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네요.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실어가는 거예요. 네. 약간 돌아가는 것 같긴 하지만 아 패럴림픽 선수이신가 봐요. 이제 다 온 건가? 광장을 지나서 이 인원수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계산문인가요? 뭐라고 하셨나요? 마비양님? 이곳 지리를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어? 뒷모습? 어? 같이 뜹니다. 어? 다음. 아멘 전 국가대표로 이분들이 최종주자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아직 완전 최종주자에게 넘기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니면 서울올림픽 때처럼 단체로 할 수도 있고 다 모여서 그런데 그러기에는 성화봉은 하나라서 결국은 임계할 것 같아요 최종주자에게 다 같이 걸어갑니다 오디오 조금만 키울 수 있어요? 빠비양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말 했습니다 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더 멀리 가고 싶으면 같이 가라 이런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 그래요 진짜 딱 그 느낌이에요 너무 멀리 가려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웬만한 종목 레전드들을 지금 다 성화봉송에 마지막으로 참여시키시는 것 같아요 어디 어디까지 가려고 바로바로 연결받는 거 보니까 거의 이제 크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착착착착 속도감이 지금 왠지 전세계가 대번에 알만한 사람이 나올 것 같아 그래야지 이게 지단에서 끝나지 않은 이유를 사람들이 납득할 거 아니겠습니까? 소피 말았어요? 소피 말았어요? 아닌데? 너무 스포츠인들인데 다? 레이세포 어떻습니까? 네? 레이세포 옛날 K1 레이세포 추억의 네 핵주먹 전달했습니다 이게 소리만 커지고 목소리가 안 커졌죠 소리가 안 들리고 현장만 커졌네 육상메달리스트 96년도 금메달리스트 애틀란타올림픽 열기구처럼 띄울 건가 본데 불로요? 네 그럼 파리 하늘에 저걸 띄우는 거야? 새로운 달처럼? 새로운 태양처럼? 그러면은 그 올림픽 기간 중에 계속 떠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마리조제 페르크는 어느 정도 성화점화 최종 주자로 예상은 했던 분인데 네 어 점화하는구나 점화 우와 파리올림픽은 남자 선수 여자 선수 명수가 같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성화봉송도 남녀같이 합니다. 그런데 성화 점화가 될 때 이런 음악이 로맨틱한 음악이 나온 것도 참 특이하네요. 어? 납니다. 봉도 있고 물도 있는데 앙리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야 저 어디까지 뜨는 거지 그러면? 아 멋인데요. 물로 아니 그 끈으로 묶어놨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진짜 열기구처럼 높이 조절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기간동안 좀 떠있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띄워놓을 것 같은데. 내일 되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여기는 너무 중심부와 멀어요. 그래도 이제 뭐 중계하실 때 제가 간다거나 할 때. 거기는 일산 파주급이니까 또 안 보일 수도 있죠. 아 이게 앙리한테 날아가면? 앙리에게 닫기를. 근데 이거 자체로 CG 같아요. 너무 초현실적이에요. 에디트 삐아뿔? 야 무슨 성화점을 이렇게 로맨틱하게. 셀린 디옥이잖아. 이브. 1년 8개월만에 복지 못 돌아갑니다. 크.. 디바. 캐나다 뿐을 알고 있는데 이 녀석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속 보다 보면 제 후방카메라가 생각나네요. 제 차량 카메라 렌즈 젖어있는 거 주차할 때 좀 공감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내려서 손으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죠. 채팅창에 자연 밀어볼이라고 하신 분이 있네요. 이게 빠리니까 이런 또 낭만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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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펠탑에서 올림픽 성화 점화 직후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건 셀린 디옹 정도 디바여야 가능하겠죠. 네... 이야... 불꽃놀이는 없네요 역시. 비가 오니까 불꽃놀이 선택 안 한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어? 여기까지 날아온 건가? 와... 멋있어요. 지금 에펠탑이 저기 있는데... 에펠탑에서 원래 멀리 떨어진 곳이었구나. 다른 데서 쏜 거예요. 여기서 바로 위로 올라간 겁니다. 이야... 더 멀리 보낼 수도 있을 건가? 꽤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조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지금 본방에서는 우리나라 입장할 때 네, 네. 북한으로 소개가 됐다고. 아, 공식 확인이 된 건가 보네요. 네. 그거에 대한 언급이 있네요. 대참사네요. 너무나 어이없는 실수라고 하면서요. 사과해야지. 사과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아, 굉장히 민감하죠. 큰일이죠. 그런 거는 글자만 틀리고 틀려도 그렇건데 사실 다... 헷갈릴 걸 헷갈려야지. 와, 근데... 이런 모습의 성화대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음... 맞습니다. 근데 저게... 파리를...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는 성화면 정말...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묶여있는 건지... 아니면 조종... 저게 맘대로 조종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게 뭐 드론을 다는 게 아닌 이상 음... 드론 여러 개를 달아서 이렇게 좀... 하면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끈으로 매달아서 이걸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딱 이 원 위에 떠 있는 건가 아니면 저쪽에 떠 있는 건가 원 위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진짜 특이하긴 하다. 멋있어요. 탈 수 없나? 저... 저거요? 네. 저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늦은 시간이 아니라 거의 이른 시간까지 침투부를 통해서 개회식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좀 편하게 했는데 그동안 이제 엄숙한 개회식 보시는 거랑 좀 달랐지만 어떠셨는지 또 알려주시면 나중에 또 반영해서 침착매를 계속 올림픽에 묶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지금 배성재 캐스터님의 눈이 거의 그냥 빨갛아 못해서 그냥 빠질 것 같지만 같이 보니까 한결 더 재밌는 올림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혼자 보면 끝까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시청자분들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또 한국에서는 새벽이기 때문에 졸린 시간이지만 이게 같이 보고 얘기하면서 또 몰입감 있게 보기 때문에 또 이걸 우리가 같이 또 즐거운 추억을 또 공유하지 않았나.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이니까 올림픽도 뭐 더 좋은 경기 있었으면 좋겠고 한국도 뭐 메달 소식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됐는데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이제 수영 예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시간으로는 이길 새벽 다음날 새벽에 결선 결승 경기들이 있습니다.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캐스터 배성재였고 해설 침착맨이었습니다. 제가 해설이요? 그렇죠. 해설 겸 캐스터 아니에요? 해석 해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설자가 아니라 해석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